겨울 연가 김은희, 윤은경, 지음 출판사 창작시대 기억의 조각 낯선 그리움이었다. 마로니의 공원 벤치에 앉아 손바닥에 올려진 갈색 퍼즐 조각을 바라보던 유진의 눈빛이 알 수 없는 그리움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화이트 스키장 리노베이션 공사를 발취했던 마르시안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그녀는 문득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들었다. 마르시안을 나오며 계단에서 주웠던 퍼즐 조각이었다. 약혼식 준비를 하려면 서둘러야 했지만 그녀는 선뜻 벤치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련한 파도 소리와도 같은 그리움이 그녀의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유진은 아침부터 마르시안에 전해줄 스키장 리노베이션 도면 마무리 작업으로 정신이 없었다. 새로 바뀐 마르시안의 대표이사가 까다롭게 구는 바람에 몇 번씩 도면 수정을 한 탓이었다. 그 한 사람이 유진이 소속된 폴라리스의 모든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다. 화가 난 정안은 얼굴도 모르는 마르시안의 대표이사를 두고 낙하산 인사니 어쩌니 하면서 못마땅한 얼굴로 투덜거렸다. 피곤해서 같이 일할 수 없다며 발끈거리는 정안은 새로 바뀐 대표이사의 화려한 경력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리노베이션, 말이 좋아 리노베이션이지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대표이사가 리노베이션이라는 것이 집이나 건물을 새로 단장하는 것쯤으로 아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몇 번에 걸쳐 도면 수정을 요구했던 마르시안의 대표이사가 정하에게는 이래저래 유쾌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것은 유진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섯 번이나 도면 수정을 시키다니 일에 대한 견해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피곤한 것은 사실이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유진은 그 대표이사와 마주치지 않은 채 도면만을 전해주고는 마르시안을 나왔다. 어쨌든 까다로운 일을 마무리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홀가분했다. 적어도 주머니에서 꺼내든 갈색 퍼즐 조각을 보기 전까지는 대표이사의 사무집기들을 사무실로 운반하던 중에 누군가가 흘린 것이 분명했다. 생각해보니 조금은 우스웠다. 도면을 다섯 번씩이나 수정하게 만든 사람이 정작 즐기는 일이 퍼즐 조각 맞추기라니 유진은 피시고 수며 한 조각 한 조각 퍼즐 조각을 맞추는 남자의 모습을 상상해보았지만 그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았다. 하기야 얼굴도 보지 못했으니까 유진은 그 남자가 아주 단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퍼즐 조각 하나에 하나의 어떤 기억을 간직한 어쩌면 그런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퍼즐 조각을 맞추며 그 남자는 어떤 기억을 떠올릴까 퍼즐 조각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유진은 폴라리스를 떠올렸다.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 사이에서 선명하게 반짝이던 폴라리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폴라리스를 찾으면 된다고 말했던 그 두려움과 공포로 온몸을 떨고 있던 유진에게 다가온 그가 폴라리스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유진이 길을 잃고 헤매던 10년 동안 그녀의 폴라리스는 보이지 않았다. 정아가 회사 이름을 정하고자 했을 때 유진은 선뜻 폴라리스라는 이름을 제안했었다. 폴라리스를 생각하던 유진의 가슴 속으로 슬픔이 천천히 밀려들었다. 퍼즐 조각은 제대로 맞추기만 하면 하나의 멋진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아있는 기억의 조각들로는 그림이 완성될 수 없다. 꼭 한 조각이 모자랐기 때문이었다.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하나의 퍼즐 조각만 찾을 수 있다면. 음악 방송을 마치고 거리로 나온 상혁은 가까운 보석상으로 들어갔다. 유진과의 약혼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심플하지만 세련된 반지 두 개를 점원으로부터 받아든 상혁이 예의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두 개의 반지를 들여다보던 상혁은 반지 케이스를 주머니에 넣었다. 긴장이 풀린 듯 짧은 한숨을 내쉰 그는 보석상을 뒤로 하고 유진과의 약속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유진은 한 중년 여자와 말대거리를 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길을 걷다보면 쉽게 만나는, 만난다기보다는 붙들리는 도의 관심 있으세요로 접근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앞뒤 분간없는 얘기를 불쑥불쑥 내뱉으면서도 조상님 은덕이 어떻고 앞날이 어떻고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여자를 바라보며 유진은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여자는 피하지 않고 한자리에 서 있는 유진에게 바싹 다가가 이제는 막무가내로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며 중요한 건 조상님이 보고 있으니 덕을 쌓는 게 중요하다며 유진의 두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유진의 눈길이 그 여자의 눈길을 비껴서려는 순간 여자가 잠깐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유진의 두 손을 잡았다. 유진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동그란 눈으로 여자를 쳐다보았다. 시련은 자신과는 관계없다는 듯. 하지만 유진은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짧은 순간 유진은 십 년 전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한 번도 시련을 당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여자의 말을 듣고 보니 그보다 더한 시련이 없다는 것을 유진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아니, 십 년 전에 그가 생각난 것이다.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먼 길을 떠나버린 아득한 그. 유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한숨을 쉬었다. 유진의 눈빛이 혼란스럽게 출렁이는 것을 본 여자는 이때다 싶어 묘한 미소를 띠며 유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유진의 마음은 어느새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파도가 되어버렸다. 기억의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는 그녀에게 여자는 비수처럼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남자가 보여! 남자가 보인다고. 여자가 그 남자를 다시 찾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유진은 그건 아니라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었다. 유진의 두 눈은 이리저리 출렁이며 기억의 이 편과 저 편을 넘나들고 있었다. 기억 속 여기저기를 빠르게 오가던 유진은 알 수 없는 회안과 그리움으로 두 눈을 잠시 감았다. 하지만 여자는 유진의 두 눈이 거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두 사람 앞에 상혁이 나타났다. 상혁은 여자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자신이 바로 그 남자라고. 유진이 상혁의 목소리에 감았던 두 눈을 떴다. 흠친 놀란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라지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유진의 두 눈에 이슬 같은 것이 맺혔다. 가까운 레스토랑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약혼식 준비를 위해 이런저런 사항들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수첩에 꼼꼼히 메모를 해가며 상혁의 말을 듣는 유진에게 상혁이 빠진 것은 없는지 물었다. 유진은 빠진 게 없다며 상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무엇인가 생각난 듯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런 유진 앞에 상혁이 반지 케이스를 내밀었다. 상혁은 예행 연습이라도 하듯 유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순간 상혁의 머릿속에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둘은 닮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다. 유진의 손 옆에 자신의 손을 나란히 대보던 상혁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같이 살던 동네 미장원에서 유진과 함께 똑같이 바가지 머리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본 아주머니들이 쌍둥이라고 놀렸던 것을 기억해낸 상혁의 입가에 장난스런 미소가 번졌다. 유진도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유진은 놀리는 아주머니들에게 여덟 살인 것 빼고는 같은 게 하나도 없다며 이유 있는 항변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상혁은 그때 자신들이 쌍둥이가 아니라 결혼할 사이라고 말했었다. 그건 두 사람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두 사람은 마주보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상혁은 유진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바라보며 이제 정말로 두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하나씩 생긴 거라는 생각을 했다. 무엇이든 하나만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10년이란 시간을 유진의 옆에서 오직 유진만을 바라보며 지낸 상혁은 비로소 유진이 자신의 여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상혁은 유진과 함께 있음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유진의 두 손을 잡았다. 유진아 지금까지처럼 내 옆에 있어 줄래? 자동차 안의 시계가 11시 59분에서 12시로 바뀌는 순간 상혁은 기다렸다는 듯 유진에게 몸을 돌렸다. 드디어 김상혁과 정유진의 약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약혼 선물 줄게. 뭔가 뒤적거리는 척을 하던 상혁이 기습키스를 하려고 유진에게 얼굴을 바싹 붙이는 순간 상혁이 그만 클렉션을 누르고 말았다. 유진이 소리 내어 웃음을 터뜨리자 상혁이 멋쩍은 웃음을 날렸다. 어색한 상황을 겨우 수습한 상혁이 다시 진지하게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려는 순간 유진은 또 웃어버렸다. 유진은 똑같이 바가지 머리를 깎고 미장혼을 나섰던 기억이 떠올라 자꾸 웃음이 났다.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상혁의 눈길이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유진의 뒷모습에 멈췄다. 상혁은 유진의 웃음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면서 왠지 불안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상혁은 핸들에 손을 얹고 천천히 차를 몰기 시작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바삐 사무실을 나온 유진이 막 마르시안이 있는 건물 입구로 들어설 때였다. 계단 옆에 있는 나무에서 마지막 남은 낙엽들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낙엽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가벼운 몸을 이리저리 날리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떨어져 버리는 낙엽들이 유진의 마음속으로 슬픔이 되어 비집고 들어왔다. 잠시 나무를 올려다보던 유진이 눈길을 거두려는 순간 유진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분주히 오가는 그 많은 사람 중에 꼭 한 사람이 유진의 시선을 붙잡았다.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 선명하게 모습이 남아있는 그, 그의 모습을 꼭 닮은 사람이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그 사람이. 유진의 두 눈은 이미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유진은 잠시 그가 사라진 곳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럴 리가 없지. 뭔가에 홀린 듯 넋이 나간 유진이 마르시안 사무실로 들어섰다. 새로운 대표이사의 짐을 나르는 듯 사무실 안이 몹시 어수선했다. 어떻게 오셨죠? 마르시안의 여직원이 유진에게 다가오며 물었다. 화이트 스키장 리노베이션을 마친 폴라리스인데요. 대답을 하는 유진의 목소리를 듣고 김 차장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섰다. 새로운 대표이사의 방을 다시 세팅한다는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유진은 김 차장의 넉넉한 사람 됨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는 다른 협력업체들이 새로운 이사 때문에 오는 소리들을 하는데 폴라리스도 달달 복귀지 않느냐고 물었다. 미안함이 묻어있는 질문이었다. 대답 대신 유진이 손가락 다섯 개를 펴들었다. 김 차장은 다행이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아예 거래가 중단된 곳도 있다는 소리를 덧붙였다. 유진은 가져온 도면들을 부재 중인 이사를 대신해서 김 차장에게 건네주었다. 유진이 돌아서 나오려는데 남자 하나가 커다란 퍼즐판을 들고 들어왔다. 저게 퍼즐이죠. 저런 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지 않아요? 맞추면 뭐해요 애들처럼. 도대체 저런 건 왜 하는 거죠? 김 차장이 알 수 없다는 듯 돌아서 나가는 유진을 보며 물었다. 글쎄요. 아주 심심하든지 아니면 한 조각 한 조각 기억하고 싶은 게 많은가 보죠. 김 차장의 웃음을 뒤로 하고 계단을 내려오던 유진은 몸을 숙여 무엇인가를 바닥에서 주워들었다. 퍼즐 한 조각이었다. 한동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던 유진이 무심코 퍼즐 조각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만지고 나온 유진이 야권식장을 향해 급하게 뛰어가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려댔다. 모두 기다리고 있다는 상역의 전화였다. 핸드폰을 끊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려던 유진의 얼굴에 무엇인가 와 닿았다. 첫눈이었다. 기쁜 소식이라며 오늘 첫눈이 올 거라 말했던 진숙의 말대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고개 들어 하늘을 보자 하얀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멈춰 서서 맑은 얼굴로 하얗게 떨어지는 첫눈을 맞았다. 차갑고 시린 것이 유진의 마음에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했다. 유진은 선체로 잠시 눈을 맞고 있었다. 그 순간 거리 저편에서 유진과 똑같이 눈을 맞고 있는 아니 눈을 맞으러 나온 누군가가 서 있었다. 낯익은 얼굴이다. 유진은 숨이 멎는 듯했다. 틀림없는 준상이었다. 십 년을 가슴 켜켜에 묻어두고 산 바로 그 사람이었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가 그리웠고 그가 그리울 때마다 가슴에 묻었던 그를 불러냈던 세월이 몇 년이었던가. 가슴속에만 있었던 그와의 힘겨운 싸움. 그렇게 가슴속에만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저기 서 있다니.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두 눈을 비벼 그를 다시 한 번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첫눈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첫눈 오면 뭐 할 거니? 준상이 속삭이듯 물었다. 유진아, 첫눈 오면 뭐 할 거니? 준상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유진은 준상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사람들 속을 유영하듯 스쳐갔다. 유진은 마음속으로 준상을 부르며 그의 뒤를 따랐다. 준상의 걸음이 빨라졌다. 준상이 유진의 시야에서 잠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다. 유진은 무엇에 홀린 듯이 무심히 오가는 인파를 뚫고 계속해서 준상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또다시 유진의 시야에서 준상이 사라졌다. 유진은 넋이 나간 채 눈 오는 거리를 인파 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유진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산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기억이 유진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준상과 다툰 유진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어둠 속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준상이 나타났었다. 땀에 젖은 그가 나타나 울고 있는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었다. 지금 준상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고 있는 유진 앞에 끝내 나타나지 않는 그때처럼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 그로 인하여 슬픔이 목까지 차올랐다. 준상을 처음 발견한 자리로 돌아온 유진은 멍하니 서서 내리는 눈을 하염없이 막고 있었다. 그리움과 서러움이 눈물되어 하염없이 흘렀다. 유진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유진의 가슴 속으로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상혁의 약혼녀인 유진을 기다리던 손님은 유진이 나타나지 않자 하나 둘 자리를 떴다. 양가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만 남은 썰렁한 약혼식장에 눈에 젖어 초췌해진 유진이 쓰러질 듯 휘청거리며 들어섰다. 유진아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애를 태우며 기다리던 상혁이 다그치듯 물었다. 상혁아... 나... 말을 다 못한 유진이 힘없이 쓰러졌다. 유진이 자신의 방에서 눈을 떴을 때 기억하는 건 텅빈 듯한 타인의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 뿐이었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는 유진을 보며 엄마가 걱정스레 약혼식에 오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유진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떨궜다. 살아야 할 숱한 이유와 살고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잃어버린 듯 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헤매야 그를 잊을 수 있는지. 이만큼 헤매고 아팠으면 이제 그만 잊혀지기도 할 텐데.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 없는 유진의 아픔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상혁이 유진을 찾아온 건 유진이 상혁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려왔던 다음 날이었다. 유진은 죄인의 얼굴로 상혁의 어머니를 찾아왔었다. 애초부터 유진에게는 냉랭하고 왕고했던 상혁의 어머니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상혁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 신세가 되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진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그럴 수 없음을 상혁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유진이 분명 달라지고 있었기에 상혁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상혁은 십 년을 하루처럼 유진을 바라보고 살았다. 하지만 유진은 언제나 하나가 아니고 둘이었다. 보이는 유진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유진이. 상혁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유진이. 유진의 가슴 속에 숨어사는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와 끝없는 힘겨루기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만 했다. 그것마저도 빼앗길까 봐 늘 불안해하면서. 상혁은 집에 없는 유진을 기다리기 위해 유진의 방으로 들어섰다. 성격처럼 정갈한 유진의 방을 둘러보던 상혁은 유진의 책상 앞에 앉았다. 약혼식이 무산되어 끼워주지 못한 반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편지라도 써놓기 위해서. 메모지를 찾던 상혁은 유진이 낙서를 해놓은 종이를 발견했다. 그 메모지를 읽어내려가던 상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널 본 게 정말 꿈이었을까? 난 아직도 너와 함께 했던 지난 날의 모든 것을 기억해. 하나도 빠짐없이. 네가 쳐주던 피아노 소리. 너와 함께 거닐던 호숫가의 저녁 노을. 네가 내 손을 잡아줄 때 입가에 번졌던 하얀 미소까지도. 난 모두 기억하고 있어. 난 언제나 기도했었어.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너의 따뜻한 미소를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첫눈이 내 소원을 들어준 것일까? 그날 대학로에 내리던 첫눈 속에서 나 혼자만 꿈을 꾼 것은 아니지. 준상아, 넌 지금 어디 있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넌 날 잊었을지 모르지만 난 그럴 수 없어. 난 널 그 어디에도 떠나보내지 않았으니까.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울어버리고 나면 내 아내, 너는 늘 그 자리에 있곤 했으니까. 상혁은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언제나 뭔지 모르게 불안해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유진의 집을 뛰쳐나온 상혁은 대학로로 뛰쳐나가 유진을 찾기 시작했다. 밤이 깊었는데도 대학로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다. 여기저기 길이란 길은 모두 찾아다녔다. 얼마를 찾아 헤맸을까?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고 거리는 한산해지기 시작했다. 대학로가 끝나는 지점 희미한 가로등 벤치 아래 유진이 석고상처럼 앉아있었다. 상혁은 그런 유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유진을 찾아 헤매듯 그렇게 누군가를 찾아 헤매며 아파있을 유진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상혁은 자신을 애틋하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의식 못한 채 앉아있는 유진이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혁이 유진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유진은 바보인 채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상혁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나 같이 기다려줄 수 있는데. 상혁을 가만히 올려다보던 유진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런 바보를 안고 등을 잔잔하게 다독거리던 상혁의 눈에서도 안타까운 눈물이 흘렀다. 상혁은 가끔 그런 생각을 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산장에 놀러갔을 때 그때 유진이가 길을 잃었을 때 유진을 찾아낸 사람이 준상이 아닌 자신이었다면 어땠을까? 자신이 먼저 유진이를 찾았다면 그랬다면 유진이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상혁은 그런 유진을 사랑한 걸 후회하지 않았다. 유진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어깨를 빌려줄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상혁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상혁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좀처럼 말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유진의 입에서 신음같은 아픔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준상이 그놈 참 나쁘다. 우리 유진이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날 밤 유진은 준상의 모습을 그려놓았던 스케치북을 불에 태웠다. 준상은 불꽃 속에서도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오랫동안 간직했던 그의 모습을 태워버리고 나면 자신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져버릴 것 같았다. 무릎을 껴안고 쪼그려 앉아있는 유진의 눈가가 젖어왔다. 참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목까지 차오른 아픔이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을 짓눌렀던 것이다. 준상의 장례식 날 유진은 울지 않았다. 울어버리고 나면 정말 떠나보내야 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슬픔을 견디며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지난 시간이 아픔되어 되살아났다. 그러나 이젠 그를 떠나보내야 할 것 같았다. 네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걸 난 알아. 알면서도 널 떠나보낼 수 없었던 건 네 눈빛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야. 지독히도 외로움에 몸을 떨며 살았던 시간 때문에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네 마음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껏 웃지도 않던 네 눈빛. 나마저 떠나보내면 그 캄캄한 곳에서 더 지독히 외로워할 것 같아서. 그런데 준상아 너를 붙잡고 있는 나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어서 너를 떠나보내기로 했어. 이제 다신 너를 마음속에서 꺼내보지 않을래. 내가 너를 꺼내보지 않는다 해도 외로워하지 마. 내가 바로 너니까. 안녕. 내 사랑. 수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용국이 강아지를 보듬으며 말했다. 별일이네. 먼저 연락하게. 체린의 귀국 소식을 진숙에게 듣고 있던 용국이 의외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며칠 전 체린은 유진에게 메일을 보내 프랑스에서 귀국과 함께 부티크 개장을 알려왔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깜짝 놀랄만한 빅뉴스를 기대하라는 메시지도 보내왔다. 진숙은 체린이 프랑스 남자라도 사귀었나 보다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지만 용국은 체린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유진과 상혁의 근황을 물었다. 용국아, 그 두 사람 우리가 약혼시켜지면 어떨까? 체린이도 돌아왔고. 괜찮지 않아? 용국과 진숙의 눈빛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상혁이 유진을 무작정 끌고 나와 도착을 한 곳은 춘천 제1고등학교였다. 상혁과 유진, 용국, 체린, 진숙이 함께 다닌 학교였다. 방학 중이라 운동장도 텅 비어 있고 입진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학교가 정겹기만 했다. 둘러보고 또 둘러봐도 옛날 그대로였다. 아, 아, 거기 방황하는 청춘남녀, 들립니까? 갑자기 들리는 마이크 소리에 유진이 주위를 들이번거렸다.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아보는 권영국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상혁 군과 정유진 양의 못다한 약혼식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자, 두 분 마주 보십시오. 그리고 김상혁 군, 준비한 거 꺼내십시오. 용국의 말대로 상혁은 주머니에서 두 개의 반지를 꺼내들었다. 자, 김상혁 군, 어쩌면 이 날을 위해 평생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정유진 양의 손을 잡고 나머지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썰렁한 운동장에서 하는 조촐한 약혼식이지만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 순간만큼은 비로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에 똑같은 반지를 끼워주었다. 예행 연습을 했던 때처럼 유진아, 네 옆엔 언제나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해. 고마워. 오, 분위기 잡는데 신성한 학교에서 남녀 상렬지사가 웬 말이더냐. 그러나 날이 날이니만큼 두 사람 서비스 차원에서 찐하게 키스해라. 우리도 돈 안 내고 좋은 구경하게. 두 사람은 눈을 마주하고 쑥쓸한 웃음을 보이고는 방송실을 향해 달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용국과 진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폭죽을 터뜨렸고 프랑스에서 귀국한 체리는 꽃다발을 내밀었다. 아무튼 축하해. 십 년 동안 대단들 하셔. 체린이 다가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순간 유진은 체린의 손을 통해서 뭔가 알 수 없는 적의를 느꼈다. 정성껏 마련된 약혼 축하 케이크의 촛불이 꺼지고 모두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체린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몇 번이나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유진이 체린에게 무슨 약속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체린은 대답 대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보일 따름이었다. 유진은 체린의 미소가 맘에 걸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즐겨 틀었던 처음이라는 곡을 진숙이 틀어놓자 더더욱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곡은 준상이 유진에게 선물했던 음반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모두들 소리가 나는 문 쪽을 바라보았고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다. 다음 순간 모든 사람의 호흡이 정지된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겨울 햇살을 등에 쥐고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틀림없는 준상이었다. 모두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너무나 똑같았다. 거기 모인 유진의 고교 동창들 모두 그 남자를 보면서 준상이가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준상을 향해 가려했다. 그러나 준상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유진을 지나쳐 채린에게 다가갔다.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모두들 준상과 채린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채린아 소리를 쫓아 고개를 돌린 유진은 숨이 멎는 듯했다. 민영씨 왔어? 채린이 그의 팔짱을 끼며 반색을 하고 나섰다. 채린은 준상을 그대로 닮은 사람을 이 민영이라고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프랑스에서 사귄 애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약혼식을 마친 상혁과 유진을 가리키며 민영에게 그들을 소개했다. 특히 약혼식이라는 단어에 강세를 주어가면서 채린은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민영은 상혁과 유진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목래와 함께 가볍게 던졌다. 민영은 그때까지 뚫어져라 자신을 바라보는 유진의 눈빛이 어색했는지 빠르게 시선을 거뒀다. 민영과 유진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고 있던 채린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민영에게 안기듯 다가서며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를 물었다. 짧은 대답으로 일갈한 민영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바쁜 듯 채린을 보았다. 채린은 알았다는 눈빛으로 먼저 내려가 있으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때까지도 유진은 넋을 잃고 민영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민영은 유진과 눈이 마주치자 알 수 없는 당혹감에 유진의 눈길을 피하며 짧은 인사를 끝으로 방송실을 나갔다. 쟨 걸음으로 방송실을 빠져나가는 그의 모습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유진에게 채린이 다가섰다. 많이 닮았지? 나도 놀랬어. 이민영이 준상과 많이 닮아 놀랬다는 채린의 목소리는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했다. 그리고 마지막 굳히기를 하려는 듯 언제 결혼할 것인지를 상혁에게 물었다. 바쁜 유진이를 생각해서 내년 정도로 잡고 있다는 답을 얻은 채린은 만족한 듯 머리채를 뒤로 젖히며 과장된 몸짓으로 유진에게 다가가 웨딩드레스는 자신이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채린이 나간 후 방송실에 남은 사람들은 유진의 눈치를 살피며 누굴할 것도 없이 숨막히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내가 봤던 사람 저 사람이었나 봐. 나 바보 같지? 애써 태어난 척하고 있지만 유진의 가슴은 또다시 무너지고 있었다. 준상의 모습을 태워버리며 다시는 마음속에서 꺼내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눈으로 더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절대로 태워지지 않을 사람으로. 채린은 방송실을 나가 다시 한번 방송실을 되돌아보고는 의기양양하게 걸어나가 민영의 차에 올라탔다. 너희 친구들 왜 그렇게 나보고 놀라는 거야?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영이 채린에게 물었다. 어? 어, 그거. 내가 남자친구 데리고 간 게 처음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 그 말 정말이야? 채린은 턱을 약간 들어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민영을 보며 안도의 웃음을 지어 보였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해야 해. 그쪽 분위기 심상치 않아서 잘못했다가는 모두 도로아미타불이야. 알지? 정아가 바쁘게 움직이며 도면을 챙기는 유진에게 말했다. 이사가 아니꼽게 굴면 자기를 부르라는 말을 덧붙이는 정아의 목소리에는 유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묻어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면들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에 오른 유진은 비어있는 맨 뒷자리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처음 준상을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 자리. 자신의 옆자리. 준상이 앉아있었던 자리. 그러나 유진은 차마 그 자리로 갈 수 없었다. 앞에 있는 빈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유진은 이내 고개를 돌려 뒷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준상이 꼭 그 자리에 앉아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춘천 제1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이 마련해준 약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유진은 얼마 동안 말을 잃어버린 듯했다. 누구를 만나도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어도 모두가 허공에 흩어지는 말들 같았다. 그날 학교에서 보았던 그 사람. 그가 정말 준상이 아니었단 말인가. 준상이었다면 자신의 눈길을 그렇게 외면할 이유가 없었다. 준상이 아니다. 그저 그를 많이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기엔 너무나 닮았다. 그의 입가에 흐르던 미소. 유진을 바라보던 준상의 얼굴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미소가 두 사람의 미소는 아닐 것이다. 그는 준상이와 너무도 똑같았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상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으로 힘들어할 상혁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꼭 그래야만. 전화를 받은 상혁은 그래도 미심쩍은 듯 재차 정말 괜찮은지를 물었다. 상혁은 믿고 싶었다. 정말 괜찮다는 유진의 말을 믿고 싶었다. 유진의 목소리는 명랑했다. 비록 그것이 지어낸 목소리라고 해도 상혁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유진은 상혁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다. 프레젠테이션 하러 가는 자신에게 잘하라는 격려의 말을 상혁으로부터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상혁은 다시 목이 메워왔다. 아무리 씩씩하고 명랑하게 말을 해도 어딘가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유진의 힘겨움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격려의 말 끝에 상혁은 한마디를 덧붙였다.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잠시 고르지 못한 유진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상혁은 그 말. 사랑한다는 자신의 말이 유진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혁이 지금 유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었다. 상혁은 상혁 나름으로 유진에게 그 말을 꼭 해줘야만 했다. 그래야만 유진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똑똑하게 말도 잘할 수 있을 거라며 힘이 난다며 그리고 자신도 상혁을 사랑한다는 말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전화를 끊었다. 버스에서 내린 유진은 마르시안 건물로 들어서기 전 잠시 걸음을 멈춰섰다. 긴장을 풀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난 유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이사는 자리에 없었다. 비서는 이사가 곧 들어올 거라며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유진은 비서의 말대로 이사의 방으로 들어섰다. 새롭게 꾸며진 방이라 그런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곳곳에 설계도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지저분하다는 생각보다는 일하는 사람의 방이란 생각이 들었다. 방을 둘러보던 유진의 시선이 머문 곳은 지난번 방문했을 때 보았던 커다란 퍼즐판이었다. 다 맞춰져 있는데 한 조각만 빠져있었다. 유진은 생각이 난 듯 퍼즐 조각을 꺼내들어 빈자리에 끼워넣었다. 다행히도 유진은 그날 입었던 옷을 입고 있었다. 유진이 완성된 퍼즐판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마술처럼 유진의 눈앞에 준상이가 나타났다. 꿈에도 그리던 첫사랑 준상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틀림없는 준상이었다. 그림자 나라에 간 사람 유진은 반아이들 모두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늘 지각을 하던 자신에게 보내던 그런 눈빛이 아니었다. 유진은 교실 안을 둘러보았다. 유진의 시선이 멈춘 곳은 비어있는 준상의 책상이었다. 순간 유진은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채린을 바라보았다. 채린이 책상에 엎드려 흐느껴 울고 있었다. 유진은 채린의 책상으로 다가가며 무슨 일인지 물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상혁과 용국이 유진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덜구었다. 주... 준상이가... 죽었대... 진숙이 울먹이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유진은 장난치고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장난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유진은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알 수 없는 기운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약속 장소에서 저녁 내내 밤이 깊도록 기다렸던 어제 일을 생각하며 유진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진짜라고... 사고... 교통사고로... 채린이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제 말을 잇지 못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유진이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달려나가는 유진을 뒤쫓던 상혁이 유진을 붙잡아 세웠다. 하지만 유진은 준상과 만나기로 했었던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무엇인가가 잘못 전달된 게 틀림없다. 하룻밤 사이에 겨우 몇 시간이 지났는데 준상이가 죽다니. 밤이 가고 아침이 오는 사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혁에게 붙잡힌 유진은 처참한 마음을 가낼 수가 없었다. 싫어. 나 가야 돼. 준상이가 해줄 말이 있다고 했었어. 나 준상이 기억해준다고 약속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준상이 얼굴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상혁아, 어떡해. 상혁은 더 이상 절규하는 유진의 몸부림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믿지 않겠다는 듯 준상을 만나러 가겠다고 막무가내인 유진 앞에서 상혁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붙잡고 있는 것밖에는 상혁은 알 수 없는 자괴감으로 유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유진은 상혁을 보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린 상혁이 유진의 팔을 풀어주자 유진은 망연자실하여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상혁아, 이웃 꿈이지. 모두가 제자리에 있는데 꼭 한 사람만 없어진 거 넌 믿을 수 있니? 준상아, 준상아! 유진의 말이 소리가 되지 못하고 허공으로 쓰러져 갔다. 준상의 장례식 날, 서울 장례식에 가지 못한 유진과 방송반 친구들은 춘천 호숫가에 모여 그들만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다. 장례식인데 뭐라도 태워야 할 것 같아 그들은 준상이 남긴 물건을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준상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먼 길을 떠나버린 것이었다. 진숙이 먼 하늘을 올려다보다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그때 용국이 가방을 열어 아무것도 씌워지지 않는 하얀 종이를 꺼냈다. 준상과 같이 지낸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거라도 태워야 할 것 같았다. 아이들은 하얀 종이에 불을 붙였다. 종이는 순식간에 제가 되어 떨어졌다. 강준상 잘 가라 잘 가라 강준상 아이들은 호수를 향해 끝없이 준상의 이름을 부르며 저녁 노을 속에 붙박인 그림자처럼 움직일 줄 몰랐다. 다시 볼 수 없는 친구 준상을 마지막 보내는 길목을 그렇게 지키고 서 있었다. 유진은 아무런 표정 없이 호수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체린이 유진에게 다가섰다. 어쩜 애가 그렇게 독할 수 있니? 준상이 너 만나러 가다가 사고 난 거라며 그런 거라며 그런데 너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멀쩡할 수가 있는 거니? 체린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유진에게 되는 대로 말들을 쏟아부었다. 유진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유진은 준상이 죽었다는 사실을 새삼 믿을 수가 없었다. 체린의 힐란에도 유진은 석고상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유진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진은 가만히 준상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 없는 유진의 준상 준상을 자신의 가슴 속에 묻은 유진은 이제 마음 속으로만 준상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속으로 준상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고 있는 유진의 마음을 아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지금 내가 너를 떠나보내고 있는 게 맞는 거니? 말해봐 준상아 네가 아무런 말 없이 나를 떠나갈 수 있는 건지 네가 대답 없는 한 나는 너를 보내는 게 아니야 집까지 유진을 데려다 준 상혁이 유진에게 혼자 있어도 되겠느냐고 묻자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아, 차라리 울어 나는 네가 차라리 울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준상이를 보낼 수 있을 게 아니야 울면 준상을 보낼 수 있다고? 아니, 그건 아니야 가슴 속에 묻었는데 내가 울면 준상이도 같이 울 거야 죽은 준상이를 울게 할 수는 없어 아무 말 없이 상혁의 얼굴을 바라보던 유진은 상혁을 바라보며 쓸쓸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유진은 상혁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텅 빈 집 안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 유진은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울음을 참듯 깊은 숨을 들이쉰 유진은 그때서야 자기 방에 전등 스위치를 켰다. 책상 위에 작은 소프 하나가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유진은 발신인 난에 이름이 없는 것을 의아해하며 포장지를 천천히 뜯었다.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나왔다. 유진은 그것을 카세트 플레이어에 꽂았다. 피아노 음악이 온 방 안을 채웠다. 예전에 준상이 연주해 주었던 처음이라는 곡이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유진은 미동도 없이 피아노 연주를 끝까지 들었다. 두 번 다시 그가 연주하는 곡을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듣게 되다니. 준상이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던 일이 어제 일처럼 선명한데 그 모습이 너무도 또렷하게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준상이 없다니. 그가 죽었다니.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다니. 유진은 처음을 들으며 기억 속의 준상을 만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를, 그의 웃음을, 그와의 첫 키스를. 길을 잃었을 땐 계절이 바뀌어도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폴라리스를 찾으면 된다던 준상은 이제 없다. 폴라리스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던 준상은 없다. 이제 유진에게 폴라리스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유진아, 늦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행복해야 해. 준상의 목소리가 피아노 곡 끝에 딸려나왔다. 아, 어쩌면 이런 일이. 유진의 뺨 위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유진은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망부석처럼 오래도록 책상 앞에 앉아있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가슴속에서 일렁이던 그리움이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준상아, 준상아, 지금 네가 내 곁에 없는 게 사실이니? 아무도 널 기억해 주지 않을까 봐 그림자 나라에 간 거냐고.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춘천의 한 작은 동네 어기에서 한 여학생이 정신없이 앞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책가방과 화구통을 번갈아 흔들어대며 달려가던 그 여학생이 한 남학생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상혁아, 김상혁! 상혁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그 여학생을 향해 어서 오라는 듯 손을 흔들어 재촉했다. 마침내 숨을 헐떡이며 상혁 앞에 선 여학생은 유진이었다. 지각대장으로 소문난 유진은 시계를 들여다보며 상혁의 걸음을 재촉했다. 저만치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버스가 도착해 있었다. 정신없이 달려간 두 사람은 출발하려는 버스를 간신히 잡았다.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에 겨우 발을 들여놓은 유진이 어렵게 뒤를 돌아보았지만 버스 안에 상혁은 없었다. 유진을 먼저 버스 안으로 밀어넣은 상혁이 닫힌 유리문에 얼굴이 납작하게 눌려있는 유진을 향해 입모양으로 말했다. 돌지마! 상혁을 뒤로 하고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만원이었던 버스는 정류장을 지나칠 때마다 학생들을 조금씩 토해내면서 헐렁해지기 시작했다. 드문드문 빈자리가 눈에 띄자 유진은 맨 뒷자리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통학 시간이 길어 번번이 버스에서 졸았던 유진은 그날도 자리에 앉아 얼마 지나지 않아 졸기 시작했다. 유진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남학생을 의식한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다. 쏟아지는 졸음을 어쩌지 못하는 유진은 졸다 깨달을 반복하며 버스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유진이 옆에 앉은 남학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였다. 얼마간을 그렇게 자기 어깨를 빌려주던 그 남학생이 더는 곤란하다는 듯 유진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서 밀쳐내 반대쪽으로 살짝 밀었다. 졸고 있던 유진의 머리가 유리창에 쿵 하고 부딪히자 유진은 그때서야 눈을 번쩍 떴다. 정신이 번쩍 난 유진이 옆에 남학생을 새침하게 흘려보고는 버스 안을 둘러보았다. 버스 안은 거의 텅 비어있었고 유진은 이미 내려야 할 정류장을 한참이나 지나친 후였다. 유진이 기겁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자 버스가 급정차를 했다. 운전사 아저씨가 투덜거리고 떠난 그 자리에 유진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유진의 옆에 앉아있었던 남학생이었다. 유진은 발을 동동 구르며 주위를 둘러보고는 투덜대기 시작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어디인지 알 수 없었던 유진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투덜거리기 시작했고 남학생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유진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자세히 보니 남학생도 자신과 같은 학교 교복을 입었다. 유진은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기는 남학생을 향해 입을 떼었다. 깨우지 않고 뭐한 거예요? 그 남학생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런 남학생을 탐색이라도 하듯 고개를 갸웃거리던 유진이 그를 향해 다시 물었다. 몇 학년이에요? 2학년 남학생의 짧은 말이 끝나자 유진은 다짜고짜 그를 향해 퍼벅기 시작했다. 야, 너 도대체 몇 반이야? 가감할 선생님이 무섭지도 않니? 내가 우리 학교 2학년 중에서 너처럼 간이 부은 애는 본 적이 없어. 유진은 마치 지금의 현실이 남학생의 탐색이라도 한 듯 씩씩대며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자신을 멀뚱히 보고 있는 남학생에게 한마디를 더했다. 빨리 안 오고 뭐해? 같이 타야 택시비라도 줄일 거 아니야. 지나는 택시를 겨우 세운 유진은 남학생의 팔을 제 멋대로 끌어당겼다. 남학생은 언급결에 유진과 함께 택시에 몸을 실었다. 택시에서 내린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문을 향해 서둘러 뛰기 시작했다. 한참을 뛰던 유진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같이 택시를 타고 온 남학생을 바라보았다. 그는 교문에서 좀 떨어진 담벼락에 기대서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보지 말아야 할 탈선 현장을 보기라도 한 사람처럼 깜짝 놀란 유진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남학생이 한숨처럼 담배 연기를 허공으로 날렸다. 조금은 긴 듯한 머리가 반듯한 이마를 반쯤 가리고 있는 그의 얼굴에 묘한 우수가 서려있음을 유진은 그때 보지 못했다. 아주 오랜 세월을 흘려보낸 후 비로소 유진은 그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좀 겁도 나기도 해 잠시 할 말을 잃어버린 유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남학생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유진이 허겁지겁 교문 앞에 다다르자 거기에는 이미 많은 지각생들이 손을 들고 나란히 서있었다. 그들 앞에는 몽둥이를 든 유진의 담임선생님인 가가멜이 서있었다. 가가멜이 학생들을 향해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허겁지겁 달려오는 유진을 발견하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가멜은 유진에게 다가섰다. 가가멜의 일장 연설을 듣고 유진은 이미 두 손 들고 벌 쏘고 있는 아이들 사이로 섞여들었다. 유진의 절친한 친구 진숙이도 지각을 했다. 1분 50초밖에 지각하지 않았다는 진숙이가 가가멜이 너무한다며 귀연말로 속삭이다 유진에게 물었다. 상혁인 지각 안 했는데 넌 왜 늦었어? 말도 마. 어떤 이상한 놈 때문에. 유진과 진숙이 숨죽여 소곤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화통을 삶아먹기라도 한 듯한 커다란 가가멜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너 이놈! 대체 지금이 몇 시인데 그렇게 어슬렁거리며 오는 거야?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가가멜의 너무 큰 목소리에 놀란 유진은 좀 전에 그 남학생이 가가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유진의 눈은 다시 동그랗게 커져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바로 지야! 유진의 목소리에 놀란 벌써던 학생들이 유진과 남학생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남학생은 별 표정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무심한 얼굴로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가 고개를 돌렸다. 저는 학생의 본분을 잊고 자습 시간에 땡땡이 친 것을 가슴속 깊이 반성하고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위에 나와 학생들 앞에서 열심히 반성문을 읽고 있는 사람은 용국이었다. 교실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를 지켜보던 가가멜이 용국을 향해 소리를 버럭 지른 것은 용국이 반성문을 다 읽고 난 후였다. 그게 읽어! 이유는 그거였다. 소리가 작았다는 이유로 용국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그러기를 몇 차례 드디어 용국이 가가멜을 바라보며 말했다. 용국의 말이 끝나자 가가멜은 용국에게 다가와 뒤통수를 지어박더니 이번에는 그의 귀를 세게 잡아당기며 말을 했다. 하지만 악인은 없어 보였다. 가가멜도 용국의 항변에 두 손 들었다는 듯 용국을 제자리로 돌려보냈다. 그때였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가가멜이 한 남학생을 교실 안으로 데려왔다.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한 명 생겼다. 교실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유진이 아침에 만났던 그 남학생이었다. 유진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고 유진이나 그 남학생 둘 모두 잠시 당혹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둘은 시선을 거두었다. 서울 과학고 과학고에서 왔단다. 가가멜은 전학 서류를 뒤적이며 유난히 과학고에 힘주어 말을 했다. 어디 보자. 이름이 강준상입니다. 과학고라는 말에 가가멜은 내심 특별한 인재를 만난 듯 반아이들에게 서로 잘 지낼 것을 부탁했고 아이들은 박수로 준상을 환영했다. 박수가 끝나자 가가멜이 자리를 배정해 주었다. 자리는 저기 앉으면 되겠고 아 반장 가가멜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 반장인 상혁을 불렀다. 반장인 상혁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준상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듯했다. 보이지 않는 저기를 숨기려는 듯 준상은 애써 상혁을 외면하고는 정해준 자리에 가앉았다. 가가멜이 이런저런 지시사항을 상혁에게 전달하고 아침 조회를 끝내자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자리에 앉은 준상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잔뜩 움츠린 어깨, 불안스럽게 빛나는 눈. 어느 누구와도 별로 친하게 지낼 생각은 애초부터 없다는 듯 조용히 앉아있는 준상은 상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교실 맨 끝자리에 앉은 준상은 예상대로 다른 학생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다른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일체의 모든 것에 무심한 듯 표정 없는 그. 그런 그가 여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여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작은 소리로 준상이 얘기를 하며 힐끔힐끔 그를 훔쳐보았다. 솔직하고 터프한 진숙이 준상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한마디 했다. 참 잘생겼다. 그치? 난 관심 없어. 채린이 별스럽게 새침을 떨며 말했다. 유진도 마찬가지라는 듯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제잘거리게 좋아하는 진숙은 새로 전학 온 준상의 얼굴에 푹 빠져 자기 반 남자 아이들을 마구마구 얕잡아 보고 있었다. 우리 반 남자 애들은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등 준상의 얼굴 따라갈 남자는 하나도 없다는 등 쉬지 않고 수다를 떨었지만 용국이만은 예외였다. 키가 작고 군것질 좋아해 좀 통통하긴 해도 귀여운 구석이 있는 진숙이 용국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름으로 당찬 구석이 있는 용국이가 진숙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다. 의자를 꺼떡거리면서 연필로 귀를 파고 있는 용국이를 바라보던 다른 아이들이 진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다가 일제히 진숙에게 달려들어 등을 한 대씩 때렸다. 진숙은 억울하다는 듯이 한마디를 더 했다. 용국이 쟤도 잘생겼어. 사실인데. 아 시끄러워. 그저 여자애들이란. 얼굴만 좀 생기면 다니. 채린이 무엇이 꼬였는지 빈정거리듯 친구들을 향해 한마디 던졌다. 얼굴만이 아니다. 내가 교무실에 갔다가 들었는데 강준상 과학고에서 끝내줬던 애래. 뭐라더라. 전국 수학올림픽. 채린이 나섰다. 수학올림픽이 아니라 올림피아드야. 하여튼 거기서 1등도 했었대. 아무튼 굉장한 애 아니니. 정말? 아이들이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상에게 시선을 던졌다. 준상을 바라보던 아이들 중 채린이 책상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정했다. 학생들 모두가 의아해하며 채린을 바라보았다. 강준상! 내가 찍었다. 니들 눈길도 주지마. 채린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준상의 주위를 한바퀴 둘러보고는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여학생들은 저마다 채린을 향해 왕재수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 유진의 눈에 상혁과 준상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상혁의 손에 클럽 활동 일지가 있었다. 반갑다. 난 김상혁이야. 잘 지내보자. 상혁이 준상을 향해 손을 내밀며 말을 걸었다. 그러나 준상은 그런 상혁을 그냥 올려다볼 뿐이었다. 머스키하던 상혁이 다시 준상에게 말을 걸었다. 클럽 활동 뭐 할 건지 정해야 되거든. 무슨 부에 들고 싶니? 관심 없어. 준상은 상혁에게 무한을 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당황한 상혁이 준상을 부르며 따라 나가려는데 유진이 상혁에게 다가왔다. 이리 줘봐. 내가 할게. 유진은 상혁에게서 클럽 활동 일지를 받아들고는 준상을 쫓아 나갔다. 야! 야, 강준상! 유진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준상은 유진을 향해 돌아섰다. 전학 온 첫날부터 학교에 비협자 적이면 안 되지. 그럼 반장이 곤란하잖아. 클럽 활동 뭐 할 거니? 학교에선 안 자니? 준상이 피식 웃으며 물었다. 과학부 다녔다면서? 그럼 과학부 하는 건 어때? 유진은 준상의 반응에 좀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화가 날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유진은 그의 반항적인 태도와 말투에 뭔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준상에게 이끌려가고 있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준상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툭툭 던지는 유진을 바라보며 준상은 굳게 걸어두었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야구 선수가 취미로 야구하는 거 봤어? 유진은 더 이상 그와 입씨름하기가 싫었다. 잠시 이해하자면 이해 못할 것도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사건건 십이쪼로 나오는 심사가 꼬인 애와는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진 유진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어조를 바꾸었다. 그럼 있는 부서를 불러줄 테니까 골라봐. 합창부, 농구부, 기약부, 탁구부, 서예부 쟤는 무슨 부인데? 부서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자 준상이 대뜸 상혁을 가리키며 물었다. 상혁이 유진의 뒤를 따라 나와 저만치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 김상혁? 응 방송부 방송부? 그래 그럼 그걸로 할게 준상은 자신의 말을 마치고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알 수 없다는 듯이 준상을 바라보던 유진이 상혁에게 시선을 옮기자 상혁도 어깨를 으쓱하며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상혁과 레코드판을 고르던 유진은 팔짱을 낀 채 방송실 구석 의자에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준상이 눈에 거슬렸다. 방송실 스튜디오 부스 안에서는 용국과 진수 그리고 채린이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용국이 스튜디오 유리창을 두드리며 유진과 상혁에게 입모양으로 소리가 들리는지 물었다. 유진과 상혁이 고개를 가로졌자 용국이 부스 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말했다. 큰일 났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 뭐가 고장난 거야?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상혁이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무래도 오채린이 한껏 올린 것 같아. 용국이 채린을 보며 입을 열자 채린이 발끈하며 대들었다. 나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내가 만지기 전부터 이상했었어. 어제 마지막 방송 정유진 네가 했잖아. 네가 그런 거 아니야? 갑작스런 채린의 말에 황당한 유진이 채린을 향해 물었다. 그럼 너 오늘 아침 방송은 어떻게 했니? 모름지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녀자의 으뜸가는 도리인즉. 오채린! 거짓말하지 마라. 권용국! 채린이 용국을 째려보며 소리를 질렀다. 괜히 엉뚱한 거 만져서 일 키우지 말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자. 상혁이 걱정스럽게 제안을 하자 채린이 펄쩍 뛰었다. 가가멜이 알면 가만두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절대로 그럴 수 없었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맞다. 목숨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어떻게 가가멜한테 말을 하니? 용국이 채린의 말에 동조를 하고 있을 때 준상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운드 잭 연결 상태를 점검하더니 채린이 들고 있던 사운드 잭을 가로채서 다른 쪽에 꽂았다. 눈이 휘둥그레진 상혁이 준상을 향해 뭘 하느냐는 듯 쳐다보았다. 배치가 잘못됐어. 준상이 잭을 뽑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익숙하게 기계를 만지는 준상의 모습을 보며 방송부 학생들은 넋을 잃고 준상을 바라보았다. 채린은 그 모습에 반한 듯 멍하게 풀린 눈으로 준상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잠시 후 마이크 테스트가 이어졌고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채린은 경의에 찬 눈으로 준상을 바라보다 그에게 대단한 실력을 가졌다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준상은 채린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혁을 싸늘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전학 온 날부터 준상이 보이던 알 수 없는 저기가 무엇일까? 상혁은 준상의 시선을 고스란히 받으며 그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생전 처음 본 아이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노골적인 적의를 이렇다 할 말 시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로가 라이벌이라는 생각을 가져볼 경쟁의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쏘는 듯한 눈으로 상혁을 바라보던 준상이 방송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상혁아, 강준상 개 좀 이상하지 않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 상혁에게 준상에 대해 물었다. 상혁도 내내 그 생각 중이었다. 청소 시간에 청소는 하지 않고 자신만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준상.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데 방송실에서도 그러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 생각엔 개 방송부에 든 거 순전히 너 때문인 것 같아. 말도 안 돼. 오늘 처음 봤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혁은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상혁으로서는 준상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유진이 꽃밭 옆으로 만들어진 낮은 담위로 폴짝 뛰어올라서 평균대를 밟듯 조심스레 발을 떼었다. 상혁은 유진이 떨어지기라도 할까 불안했다. 불안해하는 상혁의 마음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듯이 유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만큼은 꼭 담끝까지 가고 말겠다는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걷기에만 열중했다. 하지만 유진은 열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유진아 조심해. 내려오라고. 잠시 균형을 잡는 듯 하던 유진이 다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었다. 그러자 상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언급결에 손을 잡았던 유진은 다시 중심을 잡게 되자 상혁의 손을 장난스럽게 뿌리쳤다. 네가 내 애인이야? 내가 왜 네 손을 잡아야 하는데 난 특별한 사람한테만 손을 잡아달랠 거라고 여덟, 아홉, 열 열 발자국을 걸은 유진이 꽃담길에서 아래로 내려섰다. 상혁은 그런 유진의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유진이 농담삼아 던진 말들을 되새기며 자신이 유진에게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씁쓸해졌다. 뿌연 하늘은 곧 눈이라도 뿌릴 기세였다. 준상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멈칫하며 굳은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멈춰섰다. 대문 앞에 어머니 강미희가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피아노 연주를 한다지만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버리는 강미희를 준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강미희는 가끔 집에 들릴 뿐이었고 일하는 아주머니가 집안일을 거둘 뿐이었다. 강미희는 오랜만에 저녁상을 준비해 준상과 마주 앉았다. 그 둘이 앉아있는 식탁 맞은편에는 강미희의 피아노 독주의 포스터가 액자 안에 걸려있었다. 일본에 계실 거라면서요. 공연하기 전에 잠시 들어왔다.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언제 가실 거죠? 네가 재촉하지 않아도 곧 갈 거야. 내일 아침 비행기 예약해놨다. 그래 네 소원대로 여기로 전학 오니까 좋니? 너도 참 이상한 애다. 미국 가면 그만인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 학교를 다니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어. 왜요? 엄마 모교잖아요. 준상의 말에 미희는 물구러미 준상을 바라보았다. 아버지하고 추억이 서려있는 엄마 모교요. 누가 네 아버지야? 누구죠? 제 아버지가? 네 아버지는 없어.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라도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성도 있었을 것이다. 준상은 1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보지 못할 뿐더러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할 수도 존경할 수도 없었다. 사생화로 길러진 준상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머니에 대한 미움은 커져만 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아버지 없는 사생활아 놀리는 듯 싶어 누구와 친해질 수도 마음을 줄 수도 없었던 준상에게 남은 것은 자폐적인 자기연민이었다. 준상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강미희는 싸늘하게 준상을 바라보았다. 정연수와 약혼까지 했었던 추억 한 자락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자신을 구해준 김진우 자신을 착사랑했던 김진우와의 하룻밤 하지만 강미희는 준상을 정연수의 아들로 여기고 싶었다. 그것만이 자살까지 기도했던 강미희를 이 세상에 묶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정연수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긴긴 상념에 빠져들었던 강미희와 준상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어쨌든 이번 공연 끝나고 정리되는 대로 미국으로 갈 거니까 그리 알고 있어. 준상은 강미희의 말에 아무 대꾸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책상에 앉은 준상이 책꼬지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준상은 그 안에서 가장자리가 반쯤 탄 흑백 사진을 꺼내들었다. 불에 반쯤 탔지만 그 옆에 웃고 있는 남자의 모습은 온전했다. 사진 속의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준상이 거칠게 책을 덮어버렸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다. 준상은 창가에 얼굴을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준상은 학교 도서관의 서고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문득 발길이 멈춘 곳은 제1고등학교 졸업앨범이 꽂혀있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 1966년 졸업생 앨범을 꺼낸 준상이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자신의 어머니를 19살에 강미희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준상은 계속해서 그 반 남학생들의 사진을 살폈다. 그러다 준상의 눈이 어딘가에 멈추었다. 김진우 준상은 주머니에서 불에 타다 남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 그 얼굴과 비교했다. 사진 속에 아직 타지 않고 남아있는 남자는 김진우였다. 준상은 사진 속의 남자가 상혁의 아버지 김진우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도서관을 빠져나와 그가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식 대형 강의실이었다. 사진 속의 남자가 수학 강의를 하고 있었다. 질판에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다. 학생들은 정신없이 공식을 베켜 적으며 수업에 귀를 기울였다. 공식을 기초로 주어진 문제를 학생들로 하여금 풀게 하는 중이었다. 열심히 공식을 베끼고는 있었지만 아직 학생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김진우가 내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학생들은 문제가 너무 어렵다며 김진우에게 일제히 애원 섞인 야유를 보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김진우의 두 눈이 안경 너머에서 학생들을 넘겨다보고 있었지만 준상을 발견한 것은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후였다. 강의실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준상을 의아하게 바라보던 김진우가 준상을 불렀다. 거기 학생 김진우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자신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 학생이 나와서 한번 풀어보지 김진우가 준상을 지목하자 다른 학생들은 휴 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준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다. 김진우는 준상이 공식을 이해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졌다. 다른 학생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자기 강의를 지켜보고 있던 학생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지만 왠지 오만해 보이는 그를 테스트해 보고 싶어서였다. 준상은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듯 하던 준상은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준상을 지켜보던 학생들도 김진우도 모두가 놀라 얼굴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김진우는 쓰고 있던 안경까지 벗어들고는 준상을 놀랍다는 듯이 쳐다봤다. 이건 처음 보는 공식인데 혹시 누가 만든 공식인지 물어봐도 되겠나? 누가 만든 게 중요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그냥 제 방식대로 푼 겁니다. 준상이 분필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김진우는 믿을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돌아서는 준상의 외투에서 고등학교 배치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자네 고등학생인가? 김진우의 질문에 이번에는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이 놀라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교수님은 정해진 공식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선을 내리깔며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준상에게 김진우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무한계의 숫자만큼 답을 얻는 방법도 무한합니다. 그러니 정해진 공식이란 건 없습니다. 김진우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채 수업을 마치는 벨소리를 들어야 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지. 김진우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나갔다. 준상도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김진우가 준상을 불러세워 자기 방으로 좀 와달라고 했다. 준상은 김진우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강의실을 나가버렸다. 얼마 후, 준상은 김진우의 연구실 앞에서 들어갈까 말 것인가를 잠시 망설였다. 그때 조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김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상이 결심을 한 듯 김진우에게 다가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혁이 나타났다. 아버지! 준상은 상혁을 보고는 얼른 몸을 숨겼다. 준상은 숨어서 상혁과 상혁의 아버지 김진우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다. 준상은 상혁이 부러웠다. 상혁에게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도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준상에게 아버지는 또 다른 세계였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모두 아버지가 있다. 준상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었던 것이다. 신경질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어머니만으로 준상은 만족할 수가 없었다. 뿌리 없는 자식, 자신의 근원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상혁과 이야기를 나누던 김진우가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상혁이 누굴 기다리느냐고 물었다. 김진우는 대답 대신 어물어물 말꼬리를 흐렸다. 잠시 후 김진우와 상혁은 집에 도착했고 집에는 따뜻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실루엣이 창문에 비쳐 어른거렸다. 행복한 가족이었다.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그들을 바라보는 낯선 그림자가 하나 있었지만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의 불행이 무엇이든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이 그 입장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둠이 짙게 내린 골목길에 서서 그들의 행복한 저녁 시간을 훔쳐보던 쓸쓸한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뼛속까지 실을 만큼 차가운 밤공기를 가르며 상혁은 흥분해서 정화와 채린이 말리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이민영의 멱살을 마구 흔들어댔다. 상혁이 민영의 전화를 받고 채린과 함께 응급실로 달려온 것은 상혁이 유진의 숙소에 있을 때였다. 유진이 화이트스키장 리노베이션 공사를 위해 서울을 떠나자 상혁은 왠지 모를 불안함에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같은 프로의 진행자인 유선배가 상혁의 모습이 안 됐던지 눈감아 줄 것을 약속하고 상혁을 스키장으로 보내준 것이었다. 상혁은 뛸듯이 기뻐하며 겉옷을 챙겨들고 방송국을 나오려는데 유선배가 알 수 없다는 듯 상혁을 향해 한마디 던졌다. 10년간 사귀었다면서 아직도 그렇게 애인이 보고 싶어? 상혁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유진에게 달려온 것은 유선배의 말대로 유진만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중요했던 것은 유진이 준상을 닮은 민영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이 더더욱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영을 통해 준상과의 추억을 기억하려 몸부림치는 유진의 모습이 상혁을 스키장으로 달려오게 만든 것이었다. 상혁은 유진의 숙소에서 한참 동안이나 유진을 기다렸다. 점심을 함께 먹고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차려놓았던 음식을 치우려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고 보니 체린이 서 있다가 안으로 다급하게 돌아서며 민영을 찾았다. 상혁이 의아해하며 체린의 얼굴을 바라보자 체린이 이번엔 유진을 찾는 것이었다. 둘 다 없는 것을 확인한 체린이 돌아서 나가려 하는데 상혁에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이민영 씨? 뜻밖이라는 듯 상혁이 체린을 보며 입을 열었다. 네? 유진이가 뭐라고요? 상혁이 체린과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민영과 정화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병실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유진 씨, 저 때문에 생명엔 지장이 없다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서운 기세로 민영에게 달려든 상혁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때 간호사가 정유진 씨 보호자분 늘 부르자 민영과 상혁은 동시에 간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민영의 어깨를 밀치며 앞으로 나선 상혁이 들으라는 듯 자신이 약혼자라고 힘주어 말하고는 간호사와 함께 병실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민영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졌다. 상혁이 병실로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정하가 따라 들어섰다. 너 실수한 거야. 이민영 이사 잘못 없어. 그렇잖아도 유진이가 대신 다쳐서 마음 불편하고 있는데 너까지 그 난리 치면 어떡하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신 다쳤다고요? 상혁이 돌아보며 얼굴을 불켰다. 유진이가 이민영 이사 밀어내고 대신 다친 거란 말이야. 그래도 어디 부러지지 않아 천만 다행이야. 하늘이 돈. 예 유진아. 그때 유진이 깨어났다. 언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때? 안 다쳤어? 어? 어 괜찮아. 그것보다도 상혁이 왔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하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게 서 있는 상혁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그제야 상혁을 본 유진이 미안해하며 상혁을 불렀다. 유진을 보며 어색하게 웃어주던 상혁의 얼굴에서 조금씩 웃음이 거치고 있었다. 민영과 체린이 병실로 들어섰다. 차갑게 유진을 내려다보던 체린이 표정을 바꾸며 유진에게 다가가 수선을 떨었다. 베개를 새로 개어주기도 하고 이마를 짚어보기도 하며 걱정되는 듯한 표정을 연출했다. 며칠만 입원하고 나면 괜찮을 거라는 민영의 말에 체린은 과장된 안도에 숨을 쉬었다. 유진아 너무 고마워. 우선은 많이 안 다쳐서 고맙고 또 우리 민영씨 구해줘서 고맙고. 내가 유진이한테 우리 민영씨 잘 봐달라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체린은 상혁이 들으라고 일부러 과장된 옷으로 장황하게 말을 이었다. 유진이는 이민영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상혁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민영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마주쳤다. 두 분한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책임이에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리고 간호할 사람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이 상혁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유진에게로 옮기며 말을 했다. 유진은 민영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자 얼른 시선을 내렸다.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두 분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상혁이 민영을 보며 날카로운 말을 꺼내들었던 것이다. 민영이 체린과 병실을 나서자 잠시 머뭇거리던 상혁이 병실문을 나갔다. 상혁은 이미 병원 밖으로 나가고 있는 민영을 불러세웠다. 이민영 씨, 아깐 경설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민영 씨 대신 유진이가 다쳤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영이 상혁을 보며 무슨 뜻이냐는 눈빛을 보냈다. 유진이가 구한 사람 이민영 씨가 아니란 뜻입니다. 유진이한테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자그만치 10년이었다.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10년간 기억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그 기억을 간직하고 싶은 것인지 얼마나 더 자신을 외롭게 만들어야 유진이 준상에게서 노연할는지 상혁은 유진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화를 가라앉히지 못한 상혁은 병상에 누워있는 유진을 몰아세웠다. 처음 보는 낯선 얼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진은 상혁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고만 있었다. 상혁은 유진이 이민영의 모습에서 준상을 떠올리는 것이 싫었다. 그리고 준상과의 추억을 기억하는 건 더더욱 참을 수 없었다. 상혁은 차갑고 싸늘한 표정으로 유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유진도 그럴 수만 있다면 잊고 싶었다. 준상에 관한 모든 것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잊고 싶어도 유진의 두 눈이 유진의 가슴이 준상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준상과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었다. 유진은 아직까지도 준상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진은 어떻게 하면 준상을 잊을 수 있는지 누군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유진의 눈에 고인 눈물이 어느새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잊으라고! 상혁은 매몰차게 쏘아붙였다. 어떻게 어떻게 잊으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걸 볼 수 없으면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준상의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기억나는 걸 어떻게 잊혀지지 않는 걸 어떻게 상혁이 네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숨소리조차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준상의 쓸쓸한 눈빛이 유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잊으라는 것인지 유진은 긴 한숨만을 토해냈다. 준상을 잊지 못하는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는 유진을 바라보던 상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답답한 듯 잠시 머뭇거리던 상혁이 들고 왔던 가방을 어깨에 걸쳤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한마디를 남긴 채 상혁은 병실문을 나섰다. 병실을 나선 상혁은 쉽게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이미 죽은 준상의 환영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유진이 가여웠고 그런 유진을 지켜보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이 상혁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다. 마치 가서는 안 되는 길로 잘못 들어선 여행객처럼 길을 돌아 원래의 출발점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먼 길을 와버린 여행객 상혁은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또 얼마나 긴 시간을 유진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유진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준상의 환영과 함께해야 하는지 저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상혁의 깊은 한숨소리가 상혁의 몸을 흔들었다. 유진은 완성된 퍼즐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계가 모자라 완성되지 못한 퍼즐판이 이제 완성된 것이었다. 유진이 아니었더라면 유진이 가지고 있었던 갈색 퍼즐 조각이 없었더라면 그 퍼즐의 그림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유진은 묘한 기분에 휩싸여 퍼즐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유진은 잠시 동안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 하나를 자신이 찾아주고 채워준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신이 끼워놓은 퍼즐 조각 하나가 미완성의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에 새삼 놀라면서 유진은 그 퍼즐 그림의 주인을 생각했다. 끼워넣은 갈색 퍼즐 조각은 강변에 놓여진 나무 배의 훔이었다. 준상과 함께한 시간들 춘천 후반의 한켠에 놓여진 조각배 아니 아니지 어느 강변을 가나 볼 수 있는 흔한 배일 거야. 그럼 그렇지. 유진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념을 애써 지우려 고개를 흔들었다. 그때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준상이었다. 강준상이 거기 서 있었던 것이다. 틀림없이. 깜짝 놀란 유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민영도 유진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채린의 애인으로서 방송실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 때 보았던 얼굴이었기 때문이었다. 채린이 친구? 춘천에서 봤었죠. 재밌는 우연이군요. 이민영입니다. 나 기억 못해요. 기억을 못하다니. 유진은 혼란스러운 기분이 되어 자리에 앉아 차를 준비하는 이민영의 얼굴을 꼼꼼히 바라보았다. 방송실로 채린을 찾아왔을 때는 이민영이 준상과 닮았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 자세히 볼 수 없었던 그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친구들이 마련해 준 상혁과의 약혼식 자리였기 때문에 유진은 더더욱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었는데 그는 분명 준상이었다. 유진아, 어감이 좋은데요? 약혼자가 이름 부르기 좋겠어요. 그때 봤었죠? 유진 씨 약혼자. 민영은 준비한 차를 유진 앞으로 밀어넣으며 상혁의 얼굴을 떠올리며 말했다. 유진아. 순간 유진은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분명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단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었다. 단 한 사람만이 유진을 그렇게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준상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순간적인 착각 속에 빠져들었다. 무심코 찻잔을 들어올린 유진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 유진의 모습을 본 민영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유진 앞에 앉았다. 직원들이 그러던데 저의 일하는 방식 때문에 마음 상했다면서요? 채린이 친구인 줄 알았으면 좀 잘 보였을 텐데. 고개 숙여 서류를 뒤적거리던 민영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유진은 자신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무엇인가에 놀란 듯 황망해하는 표정인 채로 굳어있는 유진의 얼굴은 흡사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민영은 참 이상한 여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업무 얘기를 계속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영에게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설계 도면과 서류들을 내밀었다. 민영은 유진에게 받아든 서류들을 살피며 도면들과 대조를 했다. 하지만 민영의 마음은 자꾸 유진에게 쏠렸다. 이 여자. 도면과 서류들을 내밀며 정신을 가다듬긴 했지만 유진은 서류를 검토하는 민영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믿어지지 않았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준상이 아닌 이 민영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도 있다니. 어때요? 멀쩡하게 생겼죠? 눈 두 개, 코 하나, 입도 하나. 원래 그렇게 사람 얼굴 빤히 쳐다봐요? 민영이 서류에서 눈을 떼더니 유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황한 유진이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민영은 핸드백에 의지해 몸을 가누고 있는 유진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눈치채고는 유진의 얼굴에 그대로 시선을 꽂았다. 유진의 눈빛은 아주 먼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처럼 아련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유진의 두 눈이 현실로 돌아오는 듯 순간적으로 반짝거렸다. 유진의 두 눈에 가득 고여 반짝이던 눈물이 굵은 눈물방울이 되어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준상이 이 민영이라니 유진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난 유진은 자신을 부르는 민영을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다. 민영은 어이없는 표정이 되어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렇게 앉아있던 민영이 무언가를 알아낸 듯한 표정으로 얼굴을 약간 왼쪽으로 기울였다. 혹시 민영은 손만 뻗으면 누구든 자기 여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 손을 뻗을 준비만 해도 자신에게 넘어오던 수많은 여자들을 떠올리며 민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던 민영은 자신의 그림 퍼즐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족했던 하나의 퍼즐이 끼워져 있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몇 개의 조각도 아니고 단 하나의 퍼즐이 부족했던 그 자리. 거기 그 자리에 딱 들어 맞는 조각이 끼워져 있다니. 일부러 그러려고 해도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아니 일부러라면 말이 된다. 한 개를 슬쩍 했다가 완성되지 못한 그림을 보고는 그것을 그 자리에 끼워놨는.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누가 왜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림 앞으로 다가간 민영은 또 한 번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림을 쓰다듬었다. 알 수 없는 여자애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밖으로 나온 유진은 자신을 부르던 민영의 표정을 떠올렸다. 너무 똑같았다. 준상이 자신을 부를 때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반쯤 정신이 나간 유진이 찾아간 곳은 채린의 부티크였다. 오픈을 앞둔 상태라 매장에는 정리되지 않은 옷들로 넘쳐났다. 2층에서 매장으로 걸어들어오는 유진을 보던 채린이 예의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유진을 맞이했다. 자리에 앉은 채린은 상혁의 안부 먼저 물었다. 그래야만 유진을 기선제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준상을 닮은 민영이 때문에 유진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넌 민영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혁이만 생각해. 채린은 유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채린은 언젠가 한 번은 유진이 자신을 찾아올 줄 알았다. 저번에 너희들한테 민영씨 인사시키고 후회 많이 했어. 괜히 옛날 기억 끄집어내는 게 아닌가 해서. 근데 정말 많이 닮았지? 채린이 자신을 멍하게 바라보는 유진을 위로하는 척하며 눈치를 살폈다.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 민영을 어디서 만났는지 물었다. 그 사람이 이민영이라는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정말 미국에서 자랐는지, 준상이 아닌 거 확실한지 채린에게 물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 준상이 아닌지를. 채린은 유진의 말을 들으며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무슨 권리로 유진이 자신에게 그런 말을 묻는 것인지 화가 났다. 단지 그 옛날 유진이 준상에 좋아해서. 준상에 닮은 민영이 지금은 자신의 애인이란 이유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해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스웠다. 잠시 유진의 그렁그렁한 눈을 바라보던 채린이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이민영은 준상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도 알다시피 준상인 이미 죽었잖니. 민영 씨 준상이에 대해 아는 거 없어. 자길 좋아하는 이유가 죽은 사람을 닮아서라면 얼마나 비참하겠니. 안 그래? 채린의 말이 맞다. 준상이는 틀림없이 죽었다. 죽은 거 아는데 그래도 믿을 수가 없었다. 눈물을 흘리던 유진이 눈물을 빠르게 훔쳐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진은 안 됐다는 듯이 바라보는 채린의 눈길을 피해 황급히 계단을 내려왔다. 채린의 말대로 준상이 죽은 거 아는데 유진은 바보같이 그러는 자신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죽었어. 죽었다고. 바보같이. 정유진 씨는 아직 안 들어왔나요? 정유진 씨 저희 사무실에서 나간 지 꽤 됐는데. 아무튼 들어오는 대로 전화 달라고 해주세요. 전화기에 길을 댄 채 도면들을 검토하던 민영은 먹을 것을 사들고 들어오는 김 차장을 보고는 전화를 끊었다. 김 차장이 투명스럽게 물었다. 전화해달라고? 여자지? 하긴 모든 여자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주는 게 바람둥이의 의무라고 하더라. 제가 무슨 바람둥이라고 그러세요 선배? 그래. 부려 먹을 때는 김 차장이고 아쉬울 땐 선배지. 정유진. 어 그래. 오늘 폴라리스 정유진 씨 왔다 갔지? 폴라리스하고 PT 날짜 다시 잡아주세요. 왜? 계약 안 했어? 글쎄요. 내가 너무 슬프게 생겼나 봐요. 뭐? 선배. 여자가 얼굴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선배. 저 없어졌던 퍼즐. 누가 끼워놓았죠? 음식을 먹던 민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퍼즐판 앞으로 다가가며 중얼거렸다. 민영은 새롭게 끼워진 퍼즐 조각을 빼서 만져보다 다시 끼워놓았다. 야. 너 정말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여자들이 많은 거냐? 퍼즐을 보던 김 차장이 생각난 듯 웃으며 물었다. 네? 나는 네가 뭔 생각하면서 그거 맞추는지 몰랐거든? 근데 알겠어. 한 조각 씨 만났던 여자 떠올리는 거 맞지? 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폴라리스 정유진 씨가 그러더라. 한 조각 한 조각 기억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맞아? 민영은 다시 한 번 새로 끼워져 있는 퍼즐 조각을 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자신을 쳐다보다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듯 나가버린 유진을 떠올려보고는 퍼즐을 원래대로 끼웠다. 민영은 폴라리스에서 계약을 하러 왔다는 소리에 약간 긴장을 했다. 당연히 유진이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람은 유진이 아니었다. 실망하듯 자신을 바라보는 민영을 보며 정하는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원래 어렵고 힘든 일은 재담당이거든요. 정하는 이번 스키장 공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던 유진을 떠올렸다. 기집애? 왜 갑자기 못하겠다고 해서 사람 난처하게 하는 거야? 잘생긴 남자 앞에선 정신이 아득해지는 나를 어쩌라고? 정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있는 민영을 바라보았다. 소문대로 실력과의 능력까지 겸비한 자신감 넘치는 잘생긴 남자였다. 거기다 폴라리스 일정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라는 배려까지 해주다니 더할 나위가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조건만 빼고는. 민영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조건으로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스키장 관계자에게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유진이 해야 한다는 조건을. 프로젝트를 보여주며 유진은 흐트러짐 없이 사무적인 어조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런 유진을 민영은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스키장 구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신 지구에 확연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편향 조정하기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에 디자인 포인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것은 오래된 대로 새로운 것은 새로운 대로의 미를 살리자는 게 저의 설계안의 핵심입니다. 유진의 스피치가 마음에 들었다는 듯한 표정들을 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짐을 챙긴 유진도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민영이 유진을 불러세웠다. 다시 자리에 앉은 유진은 민영의 서류를 보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허공에 두고 있었다. 정유진 씨, 항상 이런 식으로 일했나요? 나빴다는 얘기 아니라 밤새 잠 안 자고 외워온 사람 같아서요. 전체적인 계획안만 동의하신다면 세부적인 것들은 최대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말씀하세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말을 하는 유진을 지켜보던 민영이 웃으며 물었다. 제가 정유진 씨를 불편하게 합니까? 일할 때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하죠. 불편한 사람하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일은 마음에 들어야 하지만 거기까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과 사람은 별개라는 말인가요?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일했다면 벌써 오래전에 일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마음에 드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든단 말이군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난 사람도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이런 제가 불편하시다면 계약 취소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어쩌죠? 일하고 싶어요, 난. 난 유진 씨 마음에 드니까. 저녁 먹었습니까? 식사나 같이 하죠? 아니요, 생각 없습니다. 정유진 씨, 사람들이 왜 처음 만나면 밥 먹고 술 마시는지 알아요? 먹고 마시는 것처럼 사람을 가깝게 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나 이기적인 사람이라 유진 씨랑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빼낼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편해지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래도 거절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챙겨줬던 짐들을 들은 유진이 서둘러 사무실에 빠져나갔다. 민영은 유진이 나가버린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상한 여자라는 생각을 못내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밖으로 나온 유진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민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 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후회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 아니, 준상에게 달려가는 마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유진아! 계단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상혁이 나타났다. 상혁은 저녁을 사주기 위해 유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상혁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돌아서 가려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유진을 불렀다. 정유진 씨! 지금 가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만 앞으로가 진짜 고생입니다. 잘해봅시다! 김 차장은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아다 놓았다. 목내를 한 김 차장이 사라지자 뒷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던 상혁이 물었다. 그 이상하다는 이사? 정말 성질 있게 생겼는데? 가서 한마디 해주고 올까?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유진은 김 차장을 따라가려는 상혁을 붙잡으며 가볍게 눈을 흘기고는 환히 웃었다. 바람을 쐬러 나왔던 민영이 다정하게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려하게 네온을 밝히고 부티크 계장 축가 화안들이 질비한 가운데 옷을 둘러보던 민영이 점원을 보며 물었다. 가슴은 절벽인데 다리는 짧고 허리는 한아름인데다가 성질도 포악해요. 그런 여자도 입을 만한 옷이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그런 분에게 맞는 옷은 없는 것 같네요. 체리는 의아해하는 점원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민영의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축하해. 고마워. 기다렸어.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정리하고 나갈게. 민영과 체린이 자리를 옮겼다. 체리는 민영 앞에서만 보이는 애교를 부려가며 투정을 부렸다. 힘들어 죽겠다며. 그런 체린을 보며 민영은 놀려대기 시작했다. 여자들에게 옷 골라주고 입혀주는 게 뭐 힘드냐고. 자신 같으면 오히려 신이 날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토라진 척 술을 마시는 체리를 보던 민영이 이번에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이번에 같이 일하게 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여자인가 보네. 절세 미인이라도 돼? 체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비아냥거리며 물었다. 어? 상당히 긴장하는데? 내가 언제? 하긴 긴장할 만하지. 실력 있어. 거기다 묘한 매력까지. 어떤 여잔지 말해줄까? 민영은 체린을 계속해서 놀렸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해. 관심 없어. 민영은 물어보고 싶은 걸 참는 체린의 모습이 더욱 재미있었다. 그래? 그럼 나도 얘기할 필요가 없겠군. 체린은 더 이상 민영의 장난을 들어줄 수 없었는지 피곤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약올린 벌로 그날 하루는 자기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단서를 단호해. 민영은 자리를 뜬 체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앞에서 자꾸만 아른거리는 유진의 얼굴을 떠올리며 술잔을 들어올렸다. 출근을 한 유진이 코트를 벗어 걸고 컴퓨터를 켜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정화였다. 마르시안 김차장과 스키장 답사를 가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자신이 갈 수 없으니 유진에게 대신 가라는 것이었다.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10시까지 가려면 바로 출발해야 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유진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화의 말대로라면 마르시안 건물 앞에서 김차장이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김차장은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걱정이 됐다. 약속 시간이 조금 늦어서 김차장이 혼자 출발한 것은 아닐까. 발을 동동 구르던 유진이 클렉슨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민영이 웃는 얼굴로 차에서 내리는 것이었다. 순간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김차장님이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유진 씨가 올 줄은 몰랐어요. 가서 처리할 일도 있고 해서 제가 간다고 했어요. 민영이 차문을 열어주며 유진에게 타라는 신용을 했다. 유진은 망설였다. 늦었어요. 어서 타요. 조수석에 올라탄 유진은 창방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습관적으로 손가락에 낀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전부였다. 민영은 유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눈이 정말 많이 오네요. 눈 안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 아니요. 좋아해요. 순간적으로 눈을 너무 좋아한다는 말을 하려던 유진이 다시 말을 짧게 끊었다. 하얀 겨울에 하얀 사랑을 만들었던 준상의 얼굴이 준상과 함께 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견딜 수 없는 건 그를 닮은 민영과 함께 하얀 눈이 내리는 하얀 계절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예쁜 반지네요. 약혼 반지인가 보죠? 근데 많이 반짝거리는 건 유진 씨와 다르네요. 사랑에 빠진 여자들 얼굴에서는 독특한 광채 같은 게 나는데 유진 씨는 너무 우울한 것 같아요. 연애를 너무 오래 해서 그런 건가? 이사님은 관심사가 다양하시네요. 차갑게 말을 받아친 유진을 보며 민영이 어느라게 웃었다. 기분 나빴어요? 유쾌하진 않아요. 유진 씨 A형이죠? 솔직하고 자기 감정 잘 못 숨기고 거짓말도 못 하는데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슴에 묻어두고 자기 자신한테만 하고 안 그래요? 그만하시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 특히 거북하네요. 내가 제대로 본 거구나. 잘못 짚었다면 거북할 이유가 없을 텐데. 민영이 빙글에 웃었다. 이사님! 이 민영이에요. 반드시 이사님이라고 불러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아니라면 이름 불러줘요. 나도 유진 씨라고 부르잖아요. 순간 민영을 바라보던 유진이 그에게서 차갑게 눈길을 돌렸다. 민영은 그런 유진이 이상했다. 그리고 그런 유진에게 자꾸 마음이 쓰이는 자신 또한 이상했다. 무엇 때문일까? 민영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민영의 차가 스키장 안으로 들어서 멈춰 서자 스키장 책임자들이 다가왔다. 상견례가 끝나자 유진은 멀찌감찌 떨어져서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도면을 보며 스키장을 훑어보던 민영은 언뜻 카메라의 렌즈가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느꼈다. 유진이었다. 주위에 몸을 움츠리고는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며 사진을 찍고 있던 유진이 카메라의 방향을 바꾸었다. 유진은 계속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잠시 동작을 멈추고 눈 넓힌 하얀 스키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유진의 어깨에 옷을 걸쳐주었다. 유진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바람에 날려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민영이 거기 서 있었다. 많이 춥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입술이 파래졌어요. 민영이 걸친 옷을 여며주며 말했다. 내가 자꾸 말 시키는 거 싫죠? 그럼 나 신경 쓰이게 하지 마요. 민영이 다시 공사 현장 쪽으로 걸어가자 유진은 계속해서 공사 준비를 위해 사진을 찍었다. 언뜻 민영의 모습이 프레임에 잡혔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민영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웃는 모습 여기저기를 가리키는 모습 담배를 꺼내는 모습과 피우는 모습에서 준상이 느껴졌다. 준상이 전학 온 첫날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모습이 선명하게 다시 떠올랐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을 돌리는 민영과 마주친 유진이 놀라서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민영은 유진이 자신을 찍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묻지는 않았다. 다 찍은 필름을 민영이 걸쳐준 옷의 주머니에 넣고 다른 필름을 카메라에 넣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상혁이었다. 갑자기 스키장에 내려온 유진에게 상혁이 물었다. 정아 누나와 함께 간 거냐고 유진은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 씨는 결혼하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구우치고 건물 밖을 돌아보던 민영이 물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상한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현관은 어떻고 침실은 어떻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나요? 글쎄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유진을 바라보며 민영이 물었다. 외형적인 집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서로의 마음이 제일 좋은 집이잖아요. 유진은 민영의 시선을 피해 걸으며 대답했다. 순간 민영은 자신이 채린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빙긋이 웃었다. 두 사람은 스키장 구석구석을 살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던 유진은 민영의 뒤를 따르며 그의 그림자를 밟고 있었다. 준상이와 그랬던 것처럼 유진은 우연히 민영과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가 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그의 모습에서 준상이 보이기 때문이었다. 사진으로 볼 땐 몰랐는데 여긴 구조 변경까지 할 필요는 없겠어요. 골격은 살려두고 마감재만 잘 처리하면 되겠는데요. 낡고 어두운 카페에 들어선 두 사람 민영이 어둠을 뚫고 불을 밝히자 유진이 카페 안을 꼼꼼하게 돌아보며 공사 항목들을 체크했다. 너무 열심히 그러지 마요. 안 그래도 충분히 감동받고 있으니까. 좀 앉아요. 내가 불편해서 그래요. 민영이 난로에 불을 지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유진 씨는 너무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적응이 잘 안 되네. 나에 대해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은 여자는 처음이라. 유진이 난로 근처에 앉자 눈에 젖은 자신의 신발을 벗어 난로 가까이 갖다 놓으며 말했다. 할 말 없어요. 유진이 말을 자르자 민영이 쑥스러운 듯 쓸쓸하게 웃었다. 머쑥하게 잠시 앉아있던 민영이 유진에게도 신발을 벗어 말리라고 말했다. 유진은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벗어 자신이 앉아있는 옆에 두었다. 민영이 유진이 벗어놓은 신발을 집어들고는 자신의 신발이 있는 난로 가까이로 옮겨 놓았다. 순간 유진에게 또다시 준상의 모습이 떠올랐다. 가가멜을 피해 담장을 넘은 자신에게 신발을 신켜주던 준상의 모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진의 눈엔 눈물이 고요들었다. 민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준상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었다. 고등학교 어디서 나왔어요? 어느 고등학교 다녔냐고요? 정말 미국에서 다녔어요? 혹시 춘천 몰라요? 산 적 없어요? 잠시 한국에 살지 않았어요? 갑자기 유진이 민영에게 바짝 다가가 쉬지 않고 질문을 해댔다. 하나씩 물어봐요. 유진씨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요? 민영은 유진의 갑작스런 질문이 반가우면서도 유진의 뜻밖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다는 생각을 했다. 안경 좀 벗어보실래요? 네? 유진이 민영의 안경을 벗기려고 바짝 다가서자 놀란 민영이 뒤로 물러섰다. 유진은 또다시 이성을 잃어버린 듯한 자신의 행동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그런 상황에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했다. 의지대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 속상했고 준상이 이 세상에 없는 추억 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만 확인하게 되는 것이 슬펐다. 아주 오래된 낯선 그리움이 유진의 볼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다. 민영은 또 유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유진은 처음부터 이상했다. 처음 만난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이후로도 수시로 유진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 눈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민영이 알 수는 없었다. 민영은 조금씩 유진이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아니 유진이 어떤 여자인지 알아내고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말 믿어줄 수 있어요? 한참을 괴로워하던 유진이 어쩌면 자신의 말을 듣게 되면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영을 바라보며 물었다. 사실은 이 민영 씨... 유진이 준상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영이 주문한 커피가 배달된 모양이었다. 하지만 문을 밀고 들어서는 사람은 커피를 들고 있지 않았다. 거기에는 낯익은 여자가 서 있었다. 채린이었다. 호들갑스럽게 민영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의 목에 매달린 채린과 유진의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짧은 침묵이 무겁게 흘렀다. 채린은 유진이 민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눈에 거슬렸다. 유진이 옷을 벗어 민영에게 주는 것도 그냥 입고 가라는 민영의 말도 채린은 너무 싫었다. 뭔가가 불길했다. 김 차장이 말했던 스키장 리노베이션 공사를 맡은 미모의 여성이 유진이라니 생각할수록 불안하고 불길했다. 그러나 채린은 그런 속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 어려서부터 유진에게 가졌던 그 알 수 없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채린은 들키고 싶지 않았다. 채린은 그런 자신의 놀라운 연기력에 스스로 감탄하며 잠시나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채린은 자신의 마음과 달리 어느새 유진을 아끼는 착한 친구로 변해 있었다. 민영 씨가 힘들게 하면 자신에게 말하라는 여유까지 보이면서 채린은 혹시 유진이 민영의 차를 타고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유진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스키장을 떠났다. 채린은 운전을 하며 가끔씩 보게 되는 유진을 향해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민영이 다른 여자들로부터 오해를 자주 산다는 사실을 채린은 그런 그를 잘 지켜주라는 당부까지 잊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민영은 채린에게 유진에 대해 물었다. 그늘진 모습, 게다가 자꾸만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채린은 알고 있을 것 같았다. 민영의 예상과는 달리 채린은 유진이 매우 발랄하고 터프하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시절 채린의 치마를 들출 정도로 짓궂었다니. 그렇다면 그런 유진에게 무슨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살면서 받은 상처. 민영의 속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채린은 유진이 민영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얌전해졌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채린의 설명을 듣고는 있었지만 민영은 아무래도 무엇인가가 석연치 않았다. 뭔지 모를 불안한 기운에 사로잡힌 두 사람. 채린은 채린대로, 민영은 민영대로 다른 생각을 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길이 조금씩 조금씩 비껴가고 있었다. 영국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정아를 만난 상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진과 함께 스키장에 갔는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진이 마르시안 앞에서 만났던 이사. 사실은 상혁이 이사로 알고 있는 사람은 김차장이었다. 그와 함께 갔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심했다. 정아는 요즘 들어 부쩍 우울해 보이는 유진을 생각하며 상혁에게 당부를 했다. 밝고 명랑해 보이지만 유진이도 여자라는 사실을. 같이 바람도 쐬고 영화도 보러 가라는 충고를 해주었다.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아의 당부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습관이었는지 상혁은 유진의 집 앞에서 유진을 기다렸다. 유진은 여전히 정아와 함께 스키장을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휴일에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하고 돌아섰지만 상혁의 마음은 즐겁지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상혁의 발걸음이 더욱 무거웠던 것은 거짓말을 하는 유진이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기 때문이다. 상혁과 유진의 데이트는 계속해서 어긋났다. 가는 극장마다 극장표는 매진이었고 드라이브를 하려고 차를 돌리면 어김없이 정체되었고 잠깐 주차를 한다는 것이 주차 위반이 되어 딱지가 붙어있지를 않나 그야말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지쳐서 찾아든 곳은 라이브 음악이 연주되는 재즈바였다. 상혁은 자리에 앉으며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이 평상시에 안 하던 일이라 치른 대가라고 유진과 자신을 위로했다. 그런대로 기분이 풀린 두 사람이 음식을 앞에 놓고 앉아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마르시안 김 차장이었다. 그가 유진을 보고는 반갑다는 듯이 목내를 하고 함께 온 일행과 함께 다른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마르시안 이사 맞지? 상혁이 김 차장을 보며 물었다. 그러나 유진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불편했는지 상혁이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일어섰다. 계산하고 나갈게. 먼저 차에 가있어. 상혁이 유진을 먼저 내보내고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다가갔다. 김 차장과 일행이 앉아있는 자리를 지나칠 때였다. 누군가가 이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자 김 차장 자신은 직급이 차장이기 때문에 이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차장은 새로운 이사가 아니었던 것이었다. 상혁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유진이 정말 이상했다. 상혁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의상협찬 때문에 방송국에 들린 채린에게 건넸다. 채린은 상혁의 눈치를 살폈다. 상혁은 유진이 민영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그때 상혁의 핸드폰이 울렸다. 상혁이 핸드폰을 들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유진이었다. 유진과 통화하는 소리가 채린에게 모두 들렸다. 일곱시 압구정동 비밭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소리까지도 상혁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채린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지어졌다. 채린의 얼굴에는 무슨 결심이라도 한 사람의 비장함까지 묻어있었다. 유진은 창가 가장자리에 앉아 상혁이 카페로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혁이 다가와 자리에 앉자 유진은 스키장에 민영과 함께 갔다는 말을 하기 위해 상혁을 보았지만 상혁은 배가 고파서 밥부터 먹어야겠다며 메뉴판을 뒤적거렸다. 그때였다. 누군가 유진을 알아보고 다가서는 것이었다.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던데 감기 들지 않았습니까? 채린의 팔짱을 낀 민영이 유진과 상혁 앞에 멈춰섰다. 상혁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대체 유진과 민영이 어떻게 아는 사이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듯 상혁은 유진과 민영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아까 이야기해 줄까 하다가 유진이가 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유진이가 맡은 스키장 공사 민영씨가 총책임자야. 상혁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채린의 말을 듣고 몸을 가늘게 털었다. 상혁은 유진이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였다. 처음 아저씨! 떠나려는 버스 앞을 큰 대자로 가로막은 유진이 눈을 감고 소리 높여 버스기사를 불렀다. 너무 놀란 버스기사는 버스를 출발시키지 못하고 언급결에 버스문을 열었다. 아니요 학생! 학생 깡패야! 버스에 오르는 유진을 보며 버스기사가 화를 냈다. 유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다 싶었는지 고개를 숙이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유진은 버스 안의 승객들이 자신을 보고는 키득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버스의 뒷자리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자신이 앉은 바로 옆에 낯익은 학생이 앉아있었다. 강준상이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고 생각하니 조금 쑥스러운 생각이 든 유진은 일부러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아는 채를 하지 않았다. 뒷자리에 앉은 두 사람. 서로 모르는 낯선 사람들처럼 외면하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었다. 자리에서 먼저 일어선 것은 준상이었다. 바로 다음 정류장이 학교 앞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준상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잠에 빠져있었다. 깊은 잠에 평화롭게 빠진 유진을 바라보던 준상은 잠시 망설였다. 깨워서 함께 내릴 것인가를. 하지만 준상은 자고 있는 유진을 깨우지 않은 채 버스에서 내렸다. 준상은 자신을 내려놓고 출발하는 버스의 유리창을 손가락으로 탕 하고 퉁겼다. 그 소리에 놀란 유진이 헐레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한급히 버스를 세웠다. 버스에서 내린 유진은 잔뜩 화난 얼굴로 준상의 어깨를 밀치고는 빠른 걸음으로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유진이 교문 앞에 도착했을 즈음 가가멜은 벌써 지각생들을 잡아서 벌을 세우고 있었다. 숨어서 상황을 살피던 유진은 어쩌면 좋을까를 고심했다. 그때 준상이 어슬렁거리며 올라오는 것을 보자 서둘러 준상을 골목길 안쪽으로 끌어잡아당겼다. 쉿! 이리 좀 따라와! 유진은 가가멜의 눈을 피해서 준상을 끌고 학교 단밑으로 갔다. 준상은 그런 유진을 멀뚱이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올라가서 너 잡아줄 테니까 빨리 엎드려봐. 상부상 좀 올라? 빨리! 어이가 없다는 듯 유진을 바라보던 준상은 곧 등을 구부려 유진에게 등을 대주었다. 구두를 벗은 유진은 교복 치마를 입은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준상의 등을 밟고 올라섰다. 준상의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자 유진이 눈을 흘리며 말했다. 야! 고개 돌리지마! 무거워서 돌아가지도 않아. 준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펄쩍 담장 위로 올라간 유진은 준상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올라와! 유진이 손을 내밀자 준상은 피식 작은 웃음을 보이고는 담장 안으로 유진이 벗어놓은 구두와 가방을 던지더니 자신도 가볍게 담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담장 위에 올라앉아 놀란 눈으로 준상을 바라보던 유진도 운동장으로 내려서려 했지만 생각보다 담이 높았다. 유진이 쩔쩔 매는 것을 본 준상이 유진에게 팔을 내밀었다. 상부상조하자며 됐어! 차마 준상의 팔에 안길 수 없다고 생각한 유진은 준상을 뿌리쳤다. 그러자 준상은 두말하지 않고 자신의 가방을 들고는 그 자리를 뜨는 것이었다. 당황한 유진이 어쩔 줄 몰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대로 담장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유진은 다급하게 강준상을 불러세웠다. 야! 강준상! 야! 유진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준상에게 손짓까지 해댔다. 준상은 유진의 그런 모습이 귀여웠다. 모처럼 환한 미소를 지어보인 준상이 유진에게로 다가와 그녀가 벗어놓았던 구두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유진의 발에 구두를 신겨주었다. 그런 준상을 바라보는 유진의 마음 속으로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들어와 이를 눈치라도 챈 듯 준상이 손을 올려서 유진의 허리춤을 잡았다. 몸을 굽힌 유진이 준상의 가슴을 향해 체중을 실었다. 다음 순간 어! 어! 하며 유진이 바닥으로 넘어졌다.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진 유진이 서둘러 일어나 가방을 챙겨들고는 준상에게 엉뚱한 말을 했다. 오늘 점심 방송회 하는 거 알지? 늦지 말고 와. 유진은 준상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제 말만 하고는 냅다 앞으로 뛰기 시작했다. 정유진! 준상이 유진을 불러세웠다. 지퍼 열렸다. 깜짝 놀란 유진이 교복의 허리춤을 허둥대며 만졌다. 가방 지퍼 말이야. 너? 정말? 씩씩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는 유진의 모습을 바라보는 준상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유진은 방송실 안에서 준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시작된 지 한참 되었는데도 준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럼 그렇지. 니가 올턱이 없지. 어디 두고 보자, 강준상. 혼자 중얼거리던 유진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듯 혼자서 방송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CHBS에서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책임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데요. 오늘 전 방송을 같이 하기로 약속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점심도 먹지 못하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 방송을 진행할 것 같아요. 굳이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꼭 가슴에 새기길 바라요. 자신의 작은 이기심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어머, 제가 방송을 이용해서 사적인 감정을 풀었다고요? 이해해주세요. 그럼 첫 곡 들려드릴게요. 아바가 부릅니다. 댄싱 퀸. 음악이 흐르자 옥상에서 방송을 듣고 있던 준상이 입가에 환한 웃음을 지었다. 준상은 옥상에서 내려와 방송실로 걸음을 옮겼다. 스튜디오로 향하는 어두운 폭도를 지나 방송 중인 방송실로 들어서던 준상은 문득 걸음을 멈춰섰다. 문틈으로 부스 안에 있는 유진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음악에 신이 났는지 유진은 온몸을 흔들어가며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는지 이번에는 마이크를 집어들고는 자신이 가수인 양 댄싱 퀸을 따라 부르고 있었다. 준상은 유진의 발랄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으로 선뜻 들어가질 못했다. 준상의 눈에 비친 유진의 모습은 귀여웠다. 아니 사랑스러웠다. 유진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더욱 신이 나서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러던 어느 순간 유진은 문가에 기대서 자신을 바라보는 준상과 눈이 마주쳤다. 유진은 숨이 멎는 듯했다. 유진은 얼른 동작을 멈추고 의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 살그머니 일어났다. 준상도 못 본 척 방송실에 들어섰다. 유진은 부산하게 레코드 판들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그 순간을 모면하고 있었다. 스튜디오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는 준상의 눈치를 살펴가며 그러다 또 준상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준상은 유진의 가방과 함께 있는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스케치북을 한 장씩 넘겨가며 그림들을 감상했다. 꽤 괜찮은 그림들이었다. 준상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 슬쩍 고개를 든 유진이 자신의 그림을 보고 있는 준상을 발견하고는 당황했다. 야 그거 보지 마 강준상 보면 안 된다니까 준상은 유진의 말을 못 들은 척 계속해서 스케치북을 넘겼다. 그러고는 유진 몰래 손으로 마이크의 볼륨을 올려놓았다. 와 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이었다. 교실에서 열심히 밥을 먹던 학생들이 일제히 놀라서 스피커를 쳐다보았다. 상혁과 용국은 서로를 바라보다 방송사고라는 표정으로 동시에 자리에서 후다닥 일어나 방송실을 향해 뛰었다. 상혁과 용국이 방송실 앞 복도에 이르렀을 때 유진이 스케치북을 들고 씩씩대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몰라 심통이 난듯한 유진이 상혁의 말에 퉁명스럽게 대꾸를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상혁과 용국은 방송실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다. 레코드판을 걸던 준상이 느긋하고 태어난 미소를 머금고 돌아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숙아 아까 방송사고에 대해서 유진이가 아무 말 안하니? 쉬는 시간 음악실로 가는 길에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흉내를 내며 개이름을 외우는 진숙에게 다가온 용국이 물었다. 아니? 뭔가가 있었음에 틀림없어. 강준상은 개일생이고 정유진은 무일생이라 겉으로는 상극처럼 보이지? 하지만 이런 상극이 더 무서운 거지. 상극이면 나쁜 거 아니야? 용국의 말에 쫑긋해진 진숙이 물었다. 아니야. 이런 상극은 무기합이 되니까 결국은 서로 좋아지는 형상이란 말이야. 예감이 안 좋아. 상혁이한테 말해줄까? 상혁이한테는 왜? 몰라서 묻냐? 상혁이랑 유진이랑 좋아하잖아. 에이, 아니야. 유진 그냥 친구처럼 생각하던데? 바보야. 친구가 애인되고 애인이 마누라 되는 거야. 지금은 상혁이가 더 좋아하지만 여자는 자기 좋아하는 남자한테 넘어가게 돼 있다고. 두고 봐라. 진숙은 용국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난 왜 이렇게 남의 미래가 잘 보이냐? 이것도 나의 운명이겠지. 그럼 나 음악 실기 몇 점 맞을 것 같아? 진숙이 용국에게 반짝거리는 눈을 바짝 갖다대며 대뜸 물었다. 하지만 용국은 진숙의 눈을 보며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 공진숙, 오정. 진숙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됐어. 연습해서 다음 주에 다시 쳐. 다음은 강준상. 준상이 호명되자 준상은 피아노로 다가가서 의자에 앉았다. 자, 성자들의 행진. 오른손, 왼손 같이 준비. 시작! 준상은 악보가 없는 피아노를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를 본 유진이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었다. 너, 뭐야? 연습 안 했어, 강준상? 선생님, 강준상 전화하고 왔는데요. 유진이 불쑥 나서서 거들었다. 그래? 진작에 얘기하지. 좋아, 너도 다음 주까지 연습해 와. 그래도 못 치면 빵점이다. 알았어? 다음은? 준상이 일어나서 자리로 들어오다 유진의 시선과 마주쳤다. 유진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 오후 체육 시간. 남학생들이 배구를 하고 있었고, 여학생들은 코트에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남학생 한 명이 상역 쪽으로 공을 보냈다. 석육아, 패스! 그 순간 준상이 확 끼어들어 가로채선은 상대편에게 강스파이크를 날렸다. 와, 강준상! 스파이크 죽인다! 여학생들은 준상을 향해 환호를 보냈다. 그 중 체리는 가장 신이 나서 떠들어대고 있었다. 남자는 세 가지를 겸비해야 된다는 등, 그 한 가지는 지성이고, 또 한 가지는 이성, 마지막 한 가지는 감성이라는 등, 체린이 주워 삼키는 소리에 진숙이 따는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다. 바로 그때, 갑자기 체린의 얼굴을 향해 공이 날아들었다. 거의 정면으로 얼굴에 공을 맞을 뻔한 순간, 준상이 그 공을 쳐내는 것이었다. 그런 준상을 바라보던 체린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넋을 잃고 있었다. 준상은 계속해서 맹렬히 공격 자세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상역에게 날아오는 공마다 커트해서 자신의 공으로 만드는 등, 그야말로 팀워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마이볼! 하며 상역이 토스를 하는데도, 준상이 거칠게 끼어들어와 상역을 밀쳐내는 것이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상역이 잠깐 손을 들어 작전 타임을 불렀다. 강준상,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가? 팀워크를 생각해야지. 너 혼자 다 쳐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기고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도 몰라? 누가 그래? 준상이 피식 웃으며 물었다. 책에서 그러디? 과정이 중요하다고? 범생은 할 수 없군. 비아냥거림을 참지 못하고 상역이 준상의 멱살을 잡았다. 이 자식이! 그래, 쳐봐. 쳐보라고. 왜?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칠 수 없는 거니? 범생이 같은 자식. 준상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역의 팔을 뿌리치고는 다른 손에 들고 있던 공을 상역의 앞에서 멀리 쳐냈다. 그러고는 수도가로 가버렸다. 유진은 준상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주전자를 들고 준상을 따라 나섰다. 준상이 세수를 하고 있었다. 유진은 준상의 옆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으며 준상을 힐끔거렸다. 그러다 살그머니 그를 불렀다. 강준상. 준상은 대답 대신 돌아서서 유진을 쳐다보았다. 너 김상역한테 무슨 감정 있니? 내 느낌에는 네가 상역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 친구 상역이 괜찮은 애야. 그래서? 그래서? 아니 내 얘기는 네 행동이 좀 지나쳤다는 얘기지. 너네 둘 사귀냐? 준상이 고개를 들며 물었다. 뭐? 유진은 어이가 없었다. 얼굴에서 뚝뚝 흐르는 물도 닦지 않고 가버리는 준상의 뒷모습을 유진은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오후 유진과 상역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상역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과정이 중요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네 마음이 소중한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 유진아, 내가 그렇게 범생이 같아? 맞아. 범생이 맞지. 멋진 범생이. 놀리지 마. 난 심각하단 말이야. 하휴, 그러셔. 유진은 상역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다. 기분이 풀렸는지 상역은 유진과 장난을 치며 걸었다. 그 뒤로는 준상과 채린이 걷고 있었다. 채린이 말했다. 어때?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 같지 않니? 쟤들 진짜 웃기는 애들이야. 어려서부터 친구 사이네 어쩌고 하는데 변명치고는 너무 유치하지 않니? 변명이라니? 저런 애들이야 뻔하지. 서로 사귀면서 연막치는 거 아니겠어? 준상은 채린의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상역과 유진의 뒷모습을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난 저렇게 내숭 떠는 것보다는 솔직한 게 좋더라. 너, 나 좋아하지? 뭐? 난 너 같은 애들 잘 알아. 절대로 좋아한다는 말 먼저 못하지. 안 그래? 네가 방송부 든 것도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리고 체육 시간에도... 준상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묘한 웃음을 흘렸다. 제멋대로 상상하고 제멋대로 답을 내는 대단히 특이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준상이 채린에게 상처 줄 이유는 없었다. 준상은 체질적으로 채린과 같은 여자애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좋아. 내가 사귀어 줄게. 채린은 준상의 표정엔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쓰듯 말했다. 너 참 재밌는 애구나. 준상은 더 이상은 곤란하다 싶어 한마디 했다. 연애 소설만 쓰기에는 네 상상력이 아깝지 않니? 더 이상 채린의 말을 받아주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진 준상은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휑하니 채린을 떠나버렸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준상에게 무한을 당한 채린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언젠가는 어떻게든 갚아주고 말 거야. 너 준상이 그리고 유진이 모두. 언니 나 진짜 목 아파. 그만하면 안될까? 휘진이 옆모습을 취한 채 포즈를 잡고 있는 것이 힘에 겨웠는지 투정을 부렸다. 조금만 더 있어봐. 다 그려가니까. 오줌 마려운데. 휘진이 돌아보며 애처롭게 말을 했다. 내가 네 숙제 해준 거 벌써 잊어버렸어? 또 움직이면 처음부터 다시 그릴 줄 알아. 유진은 휘진에게 다가가 얼굴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며 반은 위협하듯 말했다. 휘진은 울상이 되어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휘진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전화 왔다는 사실을 유진에게 알려주었다. 유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고 휘진은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 도망을 가버렸다. 여보세요? 엄마!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유진은 엄마의 전화를 끊고 구석에 있는 옷보따리를 챙겨들고 엄마의 옷가게로 갔다. 유진이 옷가게에 도착하자 엄마가 어떤 여자와 흥정을 하고 있었다. 바지 하나를 사면서 3,000원을 깎아달라는 여자. 남는 것이 없어 그럴 수 없다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유진은 가슴 한 켠이 시렸다. 아버지도 없이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며 자신과 희진을 키우는 엄마의 모습이 그날따라 치근해 보였다. 결국 엄마는 흥정에서 졌고 여자는 바지를 들고 가버렸다. 엄마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짧게 토해냈다. 유진이 지켜보는 것도 모르고. 왔어? 엄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은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다 옷보따리를 받아들었다. 챙겨갖고 나온다는 걸 깜박했지 뭐니. 밥은 먹었지. 유진은 애정어린 두 눈을 살짝 흘기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밥 먹었으니까 걱정 말고 얼른 들어가. 알았어. 그리고 옷 좀 두껍게 입어. 날도 추운데 이게 뭐야. 그래 알았어. 희진이 기다리겠다. 어서 가. 유진은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마음이 몹시 무거웠다.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유진이 엄마의 옷가게가 있는 골목을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술에 취한 낯선 사내가 유진을 가로막으며 다가섰다. 아우씨, 어딜 가시나? 왜 이러세요? 깜짝 놀란 유진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나려 하자 사내는 유진에게 달려들어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다. 이 손 놔요. 유진이 다급하게 사내의 손을 뿌리치며 몸부림을 쳤다. 아가씨, 같이 놀자니까.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빨리 이 손 안 놓으시면 소리 지를 거예요. 소리를 지르긴 왜 질러. 좋으면서. 안 그래, 아가씨? 정유진. 그때 누군가가 유진을 불렀다. 많이 듣던 목소리였다. 사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유진을 부르는 사람은 뜻밖에도 준상이었다.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중인 것 같았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넌 뭐야? 손 좀 놓고 얘기하시죠. 네가 이 아가씨의 애인이라도 돼? 응? 사내는 준상을 향해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둘렀다. 준상은 사내의 주먹을 빠르게 피했다. 그러자 사내는 이것 봐라 하며 계속해서 준상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리저리 사내의 주먹을 피하던 준상은 더는 안 되겠는지 사내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한 대 날렸다. 사내는 보기 좋게 구석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리고 입가에 흐르는 피를 만져보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럴 시발! 욕지거리를 내뱉고 난 사내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무엇인가를 손에 집어들었다. 맥주병이었다. 그리고 준상을 치료했다. 순간 유진은 사내에게 달려들어 젖먹던 힘까지 다해 사내의 팔을 물어뜯었다. 경찰서 안은 매우 소란스러웠다. 시끄럽게 싸우는 취객들과 여자들이 우는 소리. 조서를 꾸미는 낡은 타이프 소리로 온통 정신이 없었다. 경찰서 안의 구석자리에 유진과 준상이 앉아있었다. 그 옆에는 준상과 주먹질을 한 사내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었다. 유진이 흘끗 준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터진 입가에 피가 묻어있었다. 유진은 손수건을 준상에게 어색하게 내밀며 입가를 가리켰다. 손수건을 받아든 준상은 엉뚱한 곳에 손수건을 갖다댔다. 보다 못한 유진이 준상에게서 손수건을 빼앗아 피자국을 닦아주려 하자 준상이 어색한 듯 유진의 손길을 피했다. 가만히 있어봐. 유진은 어색해하는 준상의 입가로 손수건을 가져가 피자국을 닦아주었다. 너? 싸움도 못하면서 왜 덤비고 그랬어? 좀 닦아봐. 유진에게 손수건을 다시 건네받은 준상은 아무 말 없이 얼굴에 묻은 피자국을 닦았다. 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엄마가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난 죽어도 엄마 못 부르니까 니네 부모님 모시라고 해. 어? 형사가 두 사람 앞에 의자를 들고 와서 털썩 앉았다. 아저씨, 저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 아저씨가 먼저 저희한테 시비 건 거라고요. 시끄러워. 얼른 니네 아버지나 불러. 어서. 형사가 서류로 유진의 머리를 툭 때렸다. 유진은 머리를 만지며 희미한 미소를 지은 채 형사를 쳐다보았다. 아버지, 안 계세요. 엄마는 장사하시느라 뭐도 쉴 텐데. 그럼 너는? 넌 연락했어? 형사가 준상을 다그쳤다. 대답이 없었다. 야, 이놈아. 시간 없어. 얼른 전화해서 나오시라고 해. 형사는 준상에게 전화기를 밀어주며 전화를 걸라고 말했다. 그러나 준상은 여전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허허, 이 자식 봐라. 귓구멍이 막혔나. 한국말 몰라? 보호자, 보호자 부르라니까? 진술서를 준상에게 내밀며 형사가 다그쳤다. 아버지, 없어요. 아무런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였다. 놀란 유진이 준상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잠시 찬바람이 일었다. 별탈 없이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거리를 걸었다. 미안해진 유진은 준상의 상처에 바를 약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자. 약이라도 발라야지. 됐어. 거울이나 보고 그런 소리해. 어? 약국 있다. 잠깐만 있어. 약 사가지고 올게. 유진은 뛰어서 약국으로 들어갔다. 그런 유진의 모습을 바라보던 준상은 혼자서 천천히 걸음을 떼었다. 잠시 후 약국 문을 열고 나온 유진이 헐레벌떡 달려와 준상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약도 바르지 않고 어디 가. 따라와. 유진은 근처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준상의 얼굴에 연고를 발라주고 반창코를 붙여주었다. 흉지지 않아야 할 텐데. 유진이 걱정스레 말했다. 준상은 여전히 어색해했다. 됐어. 넌 괜찮아? 응. 목에 파스 붙였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유진이었다. 너도 아버지가 안 계시는 줄 몰랐어. 우리 아버진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너희 아버진? 다시 두 사람은 말을 아끼고 있었다. 김상혁. 이번엔 두 사람이 동시에 침묵을 깼다. 너 김상혁 좋아하냐? 준상이 먼저 물었다.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 나하고 상혁이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우린 친구야. 아버지들도 친구였고. 상혁이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 고등학교 때부터 두 분 다 우리 학교 선배야. 그래? 준상은 유진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의 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곧 감정을 정리한 준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 가야겠다. 늦었어. 두 사람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이때 호기심이 발동한 유진이 준상을 힐끔거리며 보다 느닷없는 질문을 했다. 너 솔직히 말해. 서울에서 사고 치고 전학 온 거지? 준상은 대답 대신 소리 없는 웃음을 지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면 왜 왔어? 누구? 찾으러?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누구? 그럼 말할 정도로 친한 사이 아니잖아. 유진은 민망했다. 그래, 그렇겠지. 아무튼 강준상, 오늘 일. 고맙다는 말 안 해도 돼. 너 아니었어도 그랬을 거야. 뭐? 먼저 간다. 잘 가. 준상이 앞서 걸어갔다. 유진은 기가 막혔다. 아무리 자기를 구해주었다 하지만 무슨 저런 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유진은 준상을 불러세우고는 한마디 했다. 야, 강준상, 약이나 똑바로 발라. 하루 세 번씩 잊어버리지 말고. 꼭! 유진은 약을 준상에게 던져주고는 휙 돌아서 자기 집으로 향했다. 손에 들린 약봉투를 바라보던 준상은 멀어지는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살며시 웃음을 머금었다. 많은 학생들이 우르르 학교로 들어섰다. 그 중에는 준상과 유진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에 생긴 흔적들을 마주보며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유진아, 어제 어디 갔었어? 교실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으려는 유진에게 상혁이 다가섰다. 어? 물리숙제 때문에 계속 전화했는데 희진이가 봤더라. 어, 어. 잠깐 엄마 심부름 나갔을 때 했나 봐. 그래? 그런데 너 목은 왜 그래? 다쳤니? 유진의 목에 붙여진 파스를 보고 상혁이 놀라 물었다. 어, 오래간만에 운동을 좀 하려다가 그만. 유진은 곁눈질로 준상을 바라보았다. 어, 강준상.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서 넘어졌어? 많이 다친 거 아니야? 재린이 준상에게 다가갔다. 상혁도 엉겹결에 고개를 돌려 준상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도 반창코가 붙어 있었다. 준상은 놀라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상혁의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유진이 넌 또 왜 그래? 이상한데? 니들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재린이 유진을 바라보며 의심스런 눈초리로 물었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상혁의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다. 그 사이를 비집고 준상과 유진의 시선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비밀이라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 하면 되는데 왜 같이 하면 안 되지? 쉬는 시간 진숙이 책상 위에 종이 피아노를 펼쳐놓고 피아노 연습을 하며 중얼거렸다. 안 되지. 이미 점수는 결정 났거든. 영국이 진숙을 보며 불쌍하다는 듯 점을 보는 신용을 했다. 보여? 보이니? 또 5점은 아니겠지. 진숙이 영국에게 물었다. 진숙아. 그냥 피아노가 네 인생의 5점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뭐? 유진은 화가 나 있는 진숙을 보고 웃다가 구석에 있는 준상을 바라보고는 그에게 다가갔다. 강준상 나 좀 따라올래? 유진이 준상을 데리고 간 곳은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자, 이렇게 손을 얹어봐. 손을 계란을 쥔 듯 오므려야 해. 손목은 세우고. 유진이 준상의 손을 피아노 위에 얹어주며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피아노 가르쳐 주고 있잖아. 준상은 물끄러미 유진을 바라보았다. 저번에 네가 나 도와줬잖아. 그래서? 빚 갚는 거다. 내가 또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 유진의 말에 준상은 소리내어 웃었다. 유진은 개의치 않았다. 음악 선생님이 말로는 0점을 준다고 했지만 노력한 성의만 보이면 괜찮게 주실 거야. 유진은 열심히 피아노를 쳤다. 준상의 눈에는 그녀의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다. 유진은 언제나 밝고 맑았다. 자신과는 다른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그 점이 준상의 마음에 들었다. 열심히 건반을 두드리는 유진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준상은 이런 것이 어쩌면 첫 느낌, 첫사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유진이 계속해서 피아노를 치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자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치며 다음 부분을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고는 이내 혀를 내밀며 까먹었다는 신욕을 했다. 그러자 오른손을 내민 준상이 막혔던 부분에 멜로디를 치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하고 부드럽게 유진의 눈이 동그래졌다. 야, 너 피아노 못 친다고 했잖아. 못 친다는 말은 안 했어. 기가 막혀하는 유진을 외면한 채 준상은 계속해서 다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맑고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아름다운 선율이었기에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 곡에 점점 빠져들었다. 너 진짜 잘 치는구나. 근데 그 곡 이름이 뭐니? 유진은 감탄하여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곡의 이름을 물었다. 준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처음. 처음이야. 그렇구나. 처음이구나. 유진이 기억나는 몇 마디의 멜로디를 쳐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준상의 눈에 상혁의 모습이 들어왔다. 진숙에게 유진을 못 봤냐고 묻는 듯했다. 이를 본 준상의 눈빛이 묘한 적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유진은 보지 못했다. 정유진, 너 다른 걸로 빚 갚지 않을래? 다른 걸로. 유진은 준상의 요구에 어리둥절했다. 준상은 유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상혁이 유진을 보고 가까이 다가오려 했지만 준상의 싸늘한 눈빛에 눌려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다.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상혁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불안했다. 뭔가가 서서히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학교를 나온 두 사람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를 가는지 궁금한 유진이 준상을 바라보지만 준상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버스가 도착했다. 두 사람은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약간 어색했는지 유진이 앞의자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말이 없었다. 그렇게 말이 없는 두 사람을 태운 버스는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유진이 자신의 목에 붙였던 파스를 떼어 앞의자에 너덜거리는 의자 커버에 붙였다. 의아하게 지켜보던 준상도 얼굴에 붙였던 작은 반창고를 떼어 유진이 붙여놓은 파스 옆에 나란히 갖다 붙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유진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은 상큼한 느낌을 전해주었고 유진의 긴 머리칼이 부는 바람에 나붓겼다. 그 머리칼이 준상의 어깨로 얼굴로 날렸다. 유진의 머릿결을 피부로 느끼며 준상은 야릇한 느낌에 빠져들었다. 아득한 그리움이 묻어있는 여인의 향기가 느껴졌던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온기 있는 사람의 향기 아니 유진의 향기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아특해진 정신을 가다듬자 유진이 창문을 닫고 있었다. 어느새 그 향기는 준상의 마음 깊이 스며들어 커다란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배를 타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노을이 지고 있는 춘천 호수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호수 공원가를 걸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림자 나라에 간 이야기 아니? 먼저 말문을 연 것은 준상이었다. 아니?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대. 그래서? 그래서 외로웠대. 그게 끝이야. 준상의 말이 끝나자 그를 바라보던 유진이 소리내어 웃었다. 왜? 그냥 재밌어서. 뭐가? 나 처음에 넌 무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잘 웃지도 않고 맨날 혼자 다니고 사회에 불만이 많은 앤 줄 알았어. 뭐? 준상은 유진의 말에 기가 막힌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었다. 이제 더는 할 말이 없어진 듯 두 사람은 또다시 침묵을 지키며 걷고 있었다. 그렇게 걷던 유진이 길섭에 베어져 길게 누워있는 마른 나무 위로 폴짝 뛰어오르며 말했다. 내가 볼 때 너한텐 친구가 필요해.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친구 만드는 방법 알려줄까? 비틀거리며 두 팔로 겨우 중심을 잡은 유진은 준상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계속했다. 뭐지 쉬워. 한 발자국만 다가서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한 사람만 다가서면 안 되고 이렇게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차곡차곡 쌓여야 친구가 되는 거지. 할 말이 없어진 준상은 빙글에 웃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유진이 다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간신히 중심을 잡고 섰다. 잡아. 준상이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유진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준상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한 발자국씩 다가서는 거라며. 준상이 웃으면서 자신을 바라보자 유진은 쑥스러운 듯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행복한 오후를 보냈다. 오렌지빛 석양을 받으며 자전거를 타고 호숫가를 달리는 두 사람. 그 모습은 젊은 날의 모든 아름다움. 한 번 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호숫가의 자연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두 사람. 그 둘은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어느덧 노을이 어둠 속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넌 꿈이 뭐야? 호숫가를 거닐던 유진이 물었다. 잠시 생각하던 준상이 유진에게 시선을 던졌다. 나도 잠이나 잘까? 너처럼 꿈 좀 꾸게. 피식 웃던 유진이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근데 찾으려던 사람은 찾았니? 응. 누군데? 준상이 쓸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유진이 놀라서 준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던 유진은 짐작이 간다는 듯 마지막하게 물었다. 만나보니까 어때?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 사람에 뭘 닮았는지 그냥 궁금했을 뿐인데. 그런데? 글쎄, 날 전혀 기억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억해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준상은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 유진은 마음이 아팠다. 역시 난 그 사람이 미운 건가. 준상이 작은 돌멩이를 던져 물수제비를 뜨며 한숨 섞인 푸념을 했다. 준상아,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가 있다는 건 좋은 거야. 살아 계시다면. 호수를 바라보는 유진의 얼굴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유진의 슬픈 얼굴을 본 준상이 좀 미안한 마음이 되어 얼핏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멀리 선착장에서 출발을 알리는 배꼬동 소리가 뿌우하고 들려왔다. 마지막 배일 거라는 생각이 든 두 사람은 배를 타기 위해 이리저리 굽은 길을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다. 간신히 배를 탄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이 땀 범벅이 된 것을 보고는 소리내어 웃었다. 두 사람은 이미 짙어진 어둠을 헤치고 유진의 집 앞에 다다랐다. 그런데 유진의 집 앞에는 상혁이 서 있었다. 상혁은 유진에게 다가서며 교실에서 챙겨온 유진의 가방을 내밀었다. 유진은 상혁에게 무슨 말인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할 수가 없었다. 상혁이 먼저 말을 가로챘기 때문이었다. 별일 없어서 다행이야. 무슨 일 생긴 줄 알았거든. 준상이 너와 같이 나간 줄 알았으면 네 것도 챙겨왔을 텐데. 준상과 상혁의 눈빛이 저녁의 어둠 속에서 팽팽하게 부딪혔다. 곧 끊어져버릴 끈처럼. 그때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면서 차에서 누군가가 내렸다. 상혁의 아버지 김진우였다. 준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상혁이도 와 있었구나. 그래 유진이는 아버지 제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겠다. 김진우의 말에 유진은 화들짝 놀랐다. 바로 그날이 아버지의 길이었던 것이다. 유진은 뛰다시피 집 안으로 들어가며 내일 보자는 인사를 했다. 유진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준상은 김진우와 상혁을 외면한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김진우는 그런 준상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상혁에게 물었다. 너희 반 친구니? 네 들어가세요 아버지. 김진우는 유진의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준상이 사라진 곳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았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희진이는 안방에서 혼자 앉아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다. 근데 언니 이 아줌마 누군데 우리 아빠 팔짱을 끼고 있어? 자신의 어깨 너머로 앨범을 보는 유진에게 희진이 심각하게 물었다. 강미희의 얼굴이었다. 아빠 애인이야. 유진이 놀리듯 대답하자 희진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으로 유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상혁이나 아저씨랑 다 같이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였대. 됐지? 자 밥 먹으러 가자. 희진이 내려놓은 앨범 속 사진에는 김진우와 강미희. 그 옆에 한 명의 남자 유진의 아버지 정현수가 있었다. 사진 속 강미희는 정현수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꿈을 꾼 후에. 왜 그랬는지는 유진 자신도 몰랐다. 하지만 상혁에게 거짓말할 생각은 아니었다. 유진은 단지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이 늦어진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있었다. 비바체에서 어색한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상혁은 무표정했다.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느낌. 배신당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체린과 민영은 자신들이 파리에서 만나게 된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상혁은 유진과의 결혼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려 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다른데 있었다. 상혁의 마음 속은 청길만길 찢어질 듯 아팠으며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들과 헤어져 유진과 단 둘이 있는 시간에도 수시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상혁. 두렵고도 무서운 그 느낌. 도대체 그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상혁은 그 느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처음엔 유진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 때문에 상혁은 괴로웠다. 그렇게라도 하면 자신이 덜 초라할 것 같았다. 그러나 상혁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 유진이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상혁이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유진의 마음 때문이었다. 민영을 보면서 준상의 기억 속에 빠져들어 허우적거리는 유진의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상혁은 참을 수 없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상혁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날카롭게 내던져야 했다. 하고 나면 곧바로 후회할 말을. 유진이 너 그 일 그만둬. 유진에게 있어 일은 삶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로지 한 것만 바라보며 흐트러짐 없이 버티게 해준 삶의 터전이었던 것이다. 그런 삶을 상혁이 놓으라고 말한다. 상혁은 차를 거칠게 몰아 강가에 세웠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까. 상혁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상혁아, 이젠 나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 못하겠어. 미안해서 더 못할 것 같아. 그래, 맞아. 나 너한테 그 사람하고 일하는 거 말하기 싫었나봐. 준상이 생각했거든. 그 사람 보는 게 슬프고 속상했어. 그치만 좋았어. 정말로 다른 사람인데 가슴 아프고 속상하지만 좋았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얼굴을 한 다른 사람이 웃고 말하고 살아있는 것 같잖아. 눈물이 글썽해진 유진의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바라보는 상혁의 마음은 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다. 가슴이 시려웠다. 유진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준상이 세상을 떠난 후 유진의 마음속에 집을 짓고 사는 준상 때문에 힘겨워하는 유진의 모습에 상혁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도 마음과는 달리 상혁은 늘 흔들렸다. 마음 먹은 대로 되어주질 않았다. 그저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자고 다짐의 다짐을 거듭했지만 그것은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출렁이는 물결처럼 상혁은 늘 그랬다. 유진을 한 번 바라보면 슬펐다. 두 번 바라보면 눈물이 났다. 준상을 향해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 유진의 모습에서 그리고 유진을 향해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 상혁 자신의 모습에서 준상의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상혁의 뒤에도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허공에 손을 뻗어 고개를 하고 있었다. 상혁은 그 모든 아이러니에 씁쓸한 한숨을 뿜어냈다. 유진아 생각해 보니 내가 너였더라도 말하기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 더군다나 나한테는 그런 말 하기 더 힘들었을 거야. 상혁의 말에 유진의 마음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울음이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젠 마를 때도 되었으련만. 상혁은 좀처럼 아픔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진의 슬픔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였음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그날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다. 상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유진을 기다려줄 자신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켰으며 최면을 걸듯 유진에게도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최리는 걱정스럽다는 듯 유진이 근무하는 곳을 찾아와 너스레를 떨었다. 민영의 입단속을 시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그리고 최리는 상혁이 유진과 민영이 함께 일하는 것을 당연히 말렸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빗나갔다는 것을 유진을 통해 확인하고 말았다. 그 사람 얼굴만 똑같지. 준상이 아니잖아. 최리는 유진에게 한방 제대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거칠게 차를 몰던 최린이 급하게 차를 세웠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유진이 민영과 붙어다니며 일하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었다. 최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매장으로 들어선 진숙이 화려하고 세련된 매장 내부를 신기한 듯 둘러보고 있었다. 최리는 계단을 내려오며 친근하게 진숙을 맞이했다. 최린은 차를 마시는 동안 진숙에게 보란듯이 점원에게 이것저것을 지시했다.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내려가는 점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진숙은 최린을 부러운 듯 바라보았다. 놓치지 않고 진숙을 살피던 최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동안 해본 일이 무엇이냐고 진숙은 그야말로 많은 일들을 했었다. 백화점 일도 해봤고 코디 학원도 다녔고 요리 학원도 다녀보고 최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최린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된 진숙은 최린의 입가에 열 개 비친 웃음을 잃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에만 흥분하고 있었다. 드디어 진숙은 백수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최린은 진숙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최린의 부티클을 나온 진숙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숙이 상혁과 용국을 앞에 두고 술잔을 돌리고 있었다. 진숙이 오랜 실직 생활을 접고 취직한 기념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술만 먹으면 이내 맥을 못 추고 변신 로봇이 되는 진숙이었지만 누구 하나 계속 술을 따라 마시는 진숙을 말리지 않았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유진이 너 그 일 당장 때려치워. 상혁이한테 그러는 게 아니지. 상혁으로부터 유진이 일하게 된 스키장 총책임자가 최린의 애인이란 소리를 듣고 말없이 술을 마시던 진숙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네가 그러고도 상혁이 친구니? 그 남자가 누구니? 너 그 남자 보면서 일할 수 있어? 진숙은 기가 막힌다는 듯 상혁과 유진을 바라보다 술잔에 남아있는 술을 입속으로 털어넣었다. 유진이도 이해 안 되고 그 일을 허락한 상혁이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더 이상 진숙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진 용국은 진숙이를 밖으로 부축해나가 택시를 잡아탔다. 두 사람을 태운 택시가 사라질 중 상혁은 유진과 함께 밤늦은 길을 걷고 있었다. 꽃담길이 보이자 상혁이 풀쩍 뛰어올라서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예전에 유진이처럼. 그런 유진을 볼 때마다 상혁은 늘 궁금했었다. 어떤 느낌인지 걸어보니 위태위태하지만 스릴 있고 외로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듯했다. 유진아, 나 어렸을 때 이런 데 올라오는 널 보면 손잡아주고 싶었어. 혼자 위태위태 걷는 것보다는 내 손을 자꾸 걷는 게 낫잖아. 내 손이 필요하면 꼭 잡아.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어쩌면 내가 먼저 너한테 손을 내밀지도 모르지만 그럼 너 잡아줘야 한다. 유진은 파티복이 진열된 부티크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이민영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잘 어울릴 거라는 민영의 말을 떠올리고는 그냥 부티크 앞을 지나쳤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옷장 문을 열어놓은 채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상혁이었다. 세운 그룹 창립 파티가 세운 호텔에서 열리는 거란 상혁이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상혁도 마침 거기에서 게스트와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쁘게 하고 와. 상혁이 전화를 끊고 무슨 말이냐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다시 옷장으로 다가간 유진이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입고 갈 마땅한 것이 없었다. 그때 진숙이 예쁜 원피스를 들고 서있었다. 유진이 놀란 눈으로 진숙을 바라보자 진숙은 유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변신시켜 놓았다. 어색한 유진이 주저하자 진숙은 감탄하며 유진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거기다가 낡은 유진의 구두를 대신해 자신의 구두까지 빌려주며 완벽하게 변신을 시켜 놓았다. 진숙은 자신의 모습에 어색해하며 우물쭈물하는 유진의 등을 떠밀어 내보냈다. 유진이 파티장에서 예쁘게 보이기를 원했던 진숙은 겨우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마칠 전 술을 마시고 유진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마음에 걸려 속상해 있던 진숙은 유진이 세운 그룹 창립 파티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유진에게 예쁜 원피스를 사주려고 마음을 먹었다. 체린의 부티크로 출근한 진숙은 자신의 월급으로 옷값을 계산하고 부티크의 옷들 중에서 하나를 구입하려고 했다. 언제 나타났는지 체린이 옷이 든 봉투를 진숙에게 툭 던졌다. 유진이 자신과 사이즈가 비슷할 거라며 진숙이의 봉투를 열어보니 민영이 체린에게 사주었던 원피스였다. 진숙이 그 사실을 알 까닭이 없었다. 그 원피스가 체린이 선물 받은 원피스와 똑같다는 사실은 체린과 민영만이 아는 사실이었다. 네가 샀다고 하고 줘. 그러면 유진이도 입을 거야. 너도 알지만 유진이 민영씨랑 일하는데 내 친구가 에티켓 없는 애로 보여서 좋을 게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진숙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진숙은 체린의 마음 씀씀이에 좀 놀라면서 그 옷을 유진이에게 입혀볼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택시에서 내린 유진은 세운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평소에 입지 않던 옷에다 신발까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그런데다 뒤꿈치가 부어올라 걷기조차 힘들었다. 유진은 화장실을 찾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한심하다는 듯 투덜거렸다.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탈라지 탈라. 립스틱이 진해 보였는지 휴지로 립스틱을 닦고는 휴지를 말아 뒤꿈치에 넣었다. 유진이 파티장으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체린과 함께 파티장 한쪽에 서 있던 민영은 유진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몹시 놀랐다. 유진이 체린과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것이었다. 체린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민영의 부축을 받았다. 괜찮아? 괜찮아, 민영씨. 나 코트 입고 올게. 민영씨한테 부끄럽네. 유진이 보면 모른 척해줘. 내가 안 입고 온 줄 알았나 봐. 체린이 코트를 입기에 자리를 뜨자. 민영은 유진을 차갑게 바라보며 체린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유진이 상혁에게 자신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숨긴 사실. 그리고 체린을 따라하는 유진의 습관들. 심지어는 체린이 좋아했던 사람조차 따라서 좋아했다는 말들. 거기다가 자신이 체린에게 사주었던 원피스가 예쁘지 않다고 말해놓고 자신은 그와 똑같은 옷을 입고 파티장에 나타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민영은 설마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유진은 다른 협력업체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민영이 벽에 기대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옷이 잘 어울리네요. 근데 많이 본 옷이에요. 민영이 유진에게 다가오며 말을 했다. 유진아, 너무 이쁘다. 잘 어울려. 코트를 걸치고 다가오던 체린이 유진을 보며 천연덕스럽게 말을 걸었다. 민영씨, 난 그만 가봐야겠어. 늦을 것 같아. 체린이 시계를 가리키자 민영은 체린의 팔을 잡고 파티장을 천천히 걸어 나갔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유진은 갑자기 달라진 민영의 싸늘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유진은 발 뒤꿈치가 아파서 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파티장을 빠져나온 유진은 호텔의 한 구석으로 가서는 신발을 벗어들고 서 있었다. 민영은 체린과 함께 호텔 밖에 서 있었다. 좀 웃음네. 유진이한테는 상혁이가 있는데. 그리고 민영씨, 유진이가 혹시 누구 닮았다고 말할지 몰라. 자기 첫사랑하고. 그 얘기 듣고 넘어가지 않은 남자가 없었어. 민영은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체린을 오랫동안 바라보던 민영은 허탈감마저 들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 믿었는데. 민영이 다시 호텔 로비를 거슬러 파티장으로 들어가려는데 저 앞에서 유진이 절룩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걸음을 멈춘 민영이 유진을 바라보자. 유진은 들고 있던 구두를 바닥에 놓으며 재빨리 신었다. 구두 유진씨 거 아니에요? 네, 네. 친구 거예요. 그래요? 도대체 유진씨 건 뭐가 있나요? 민영이 비웃듯 말을 던졌다. 유진은 다른 때와는 달라진 민영의 모습이 낯설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그러는 걸까? 정유진씨는 볼 때마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끝이 뭔지 기대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민영이 자신에게 그러는 이유를. 유진이 입고 있는 옷이 채린이 준 옷이라는 말만 들었어도 유진은 민영이 왜 그러는지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숙은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채린이 제 돈 들여 유진에게 선물한 옷인데 거기다 그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란 부탁까지 받았는데 유진아! 민영의 뒤에서 상혁이 유진을 불렀다. 민영은 상혁에게 예의바른 인사를 차갑게 건네고는 파티장 안으로 들어갔다. 민영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상혁은 유진의 옷차림을 다시 한 번 훑어보았다. 한 번도 유진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깨까지 훤히 드러나는 옷에 하이힐이라니. 상혁은 유진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혁의 마음 한구석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다. 상혁은 그렇게까지 해서 민영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유진의 모습에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상혁은 또 한 번 유진에게 실망했지만 자신은 이미 그녀를 용서하고 있었다. 유진에게 화를 내고 돌아서면 곧 후회하고 용서를 빌 것이 분명했기에. 폴라리스 사무실 승룡은 자신만 남기고 스키장으로 떠나는 유진과 정아에게 볼멘 소리를 했다. 창립 파티에도 자신을 빼고 유진과 정아만 초대를 했던 게 아직도 서운했던 모양이었다. 결국 정아도 어머니 생신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왠지 자신만 소외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서운했다. 공사 현장인 스키장으로 떠나려면 사흘이나 남았는데 서둘러 짐을 챙기는 유진과 정아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승룡을 정아가 돌아봤다. 유진이 웃으며 말하자 승룡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의 말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떠나기 전에 단합대회 한 번 할까 했었는데 그새 기분이 풀린 승룡은 정아가 꾸려놓은 짐들을 차에 싣기 위해 밖으로 들고 나갔다. 정아와 승룡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거리로 나와 유진의 부축을 받고 있는 정아는 여전히 떠들어대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20대 29의 마지막 밤이 저물 때 난 결심했어 혼자 살기로 유나 우리 2차 정아 자 시끄러워 그가 없어도 난 혼자 잘 산다. 정유진 원샷 이 여자 미쳤군 미쳤어 승룡은 엉뚱하게 유진을 향해 말을 하는 정아를 보며 말을 던졌다. 승룡아 언니 취한 것 같은데 우리 그만 가자 유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아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안 되지.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오늘 내가 너희들 인생에 숨겨진 모든 것을 들추고 만다. 자 가자. 내가 2차 쏜다. 아 맨날 쏜대. 말로만 쏘지 말고 진짜로 좀 쏴봐. 정아를 부축하고 가는 유진을 돌아보며 승룡은 계속 투덜거렸다. 민영은 사무실에서 서류들을 챙기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봉투를 내밀었다. 지난번에 필름 맡기신 거 찾아왔는데요. 고마워요. 먼저 퇴근하세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비서가 문을 열고 나가자 민영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스키장에 갔을 때 유진에게 빌려줬던 옷 주머니에서 나온 필름을 현상한 봉투를 열어 스키장 이곳저곳을 찍은 사진들을 쭉쭉 넘기며 보던 민영은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는 사진을 넘기던 손길을 멈췄다. 놀란 민영이 다음 사진, 그 다음 다음 사진을 넘겨보았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찍힌 자신의 모습이 계속 이어졌다. 민영은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민영은 보고 있던 사진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유진이가 나를 따라하는 게 있어.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도 따라 좋아했어. 왜 민영 씨랑 일하는 거 상혁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서로의 마음이 제일 좋은 집이잖아요. 민영의 머릿속은 유진을 믿고 싶은 마음과 그럴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어? 아직 퇴근 안 했네. 김 차장이 들어섰다. 곧 노가다 시작인데 한 잔 어때? 김 차장은 술 마시는 흉내를 내며 민영의 표정을 살폈다. 잠시 망설이던 민영은 착잡한 마음을 떨쳐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배, 전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냥 자꾸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러는 거죠? 김 차장이 유진과 상혁을 만났던 재즈바에서 민영이 술잔을 앞에 두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너 지금 나한테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 선수가 나한테? 그냥 한번 잘 해보지 그래. 같이 자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긴. 수상적다 너. 도대체 누구냐? 선수를 헷갈리게 만드는 여자가. 말해봐. 민영은 대답 대신 술잔만 연거푸 비웠다. 그때 정아가 일행을 데리고 오당탕거리며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테이블 위에서 맥주병이 돌아가더니 정아를 가리키며 멈춰섰다. 그러자 정아는 받아 놓은 술을 원샷으로 털어넣는 것이었다. 승룡은 기겁을 했다. 아무리 벌칙이라지만 술을 너무 잘 먹는 정아가 두렵기까지 했던 것이다. 저러니 누가 누날 좋아하겠느냐고. 그래. 난 맨날 짝사랑만 했다. 우짤래. 야. 병이랑 빨리 돌려. 다시 맥주병이 핑그르르 돌아가다 유진 앞에서 멈춰섰다. 승룡은 환호를 지르며 딱 걸렸다는 듯이 유진에게 고개를 돌렸다. 난 정말 너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 너 정말 10년 동안 오로지 김상영만 바라보고 살았니? 너무 궁금해. 유진은 불편했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묻는 승룡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김 차장이 보고는 손을 들어 유진을 불렀다. 민영과 김 차장이 유진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왔다. 멤버도 늘었으니 하던 거 계속하자. 뭔데요? 뭘 하고 계셨습니까? 김 차장이 물었다. 진실게임요. 시작할까요? 아니. 아직 유진이 말 안 했다고. 말해봐. 네 첫사랑. 유진은 승룡을 난감하다는 듯이 보고 있었다. 예. 유진이는 물어보나 마나야. 그러니까 이사님이 대신 대답하는 게 어때요? 기억 안 나요.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역시 바람둥이들은 애정관도 쌈박하구나. 지나간 사랑엔 미련 없다. 그러고 보니 나도 궁금하네. 유진 씨 첫사랑. 김 차장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이는 술 못하니까 콜라 원샷 시켜요. 그거 먹어도 취할걸요? 그만하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가 보죠 뭐. 민영은 농담 같지만 뼈 있는 말을 싸늘하게 던지며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앞에 놓여있던 술잔을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힘겹게 술잔을 비웠다. 정화와 숙룡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이 잔을 내려놓다 민영에게 시선을 던지자 민영은 차갑게 유진의 시선을 외면해 버렸다. 역시 여자들은 술 못 마신다는 거 다 뻥이라니깐. 자 한 잔 더 받아요. 김 차장은 유진의 비워진 잔을 가득 채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맥주병들이 올려져 있었다. 모두 술에 취해 자리를 떴지만 민영과 유진은 아직 덜 취해 있는 듯했다. 이사님은 한 번 실수는 다시 안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하는 편인가요? 술잔을 단숨에 비운 유진은 또다시 빈 잔에 술을 가득 채웠다. 초점 없이 흐려진 시선을 술잔 어딘가에 던지고 있던 유진이 자신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민영에게 물었다. 그건 왜 묻죠? 유진의 눈빛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다. 난 실패는 해도 실수는 안 해요. 더구나 같은 실수는. 그렇구나. 그럼 어떤 사람을 다신 안 만나야지 하고 생각하면 보고 싶어도 참겠어요. 아니면 다시 만나겠어요? 만나지 않을 겁니다. 민영은 단호하게 말을 던졌다. 그렇구나. 정말 다르네. 정말 달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닮았지? 유진이 술에 취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순간 민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채린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는데 유진이 고개를 들며 또다시 중얼거렸다. 닮았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랑 정말 닮았어요. 민영은 차갑게 유진을 몰아세우듯 물었다. 누굴요? 내가 처음 좋아한 사람이요. 처음 좋아한 사람. 유진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민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런 유진을 차갑게 쏘아보고 있던 민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진이 민영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주저앉자 민영이 얼른 유진을 일으켜 세웠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유진을 데리고 거리로 나온 민영의 표정은 차가운 겨울처럼 싸늘했다. 좋아하는 색은 하얀색. 하얀색 아니에요? 아마 하얀색일 거야. 틀림없어.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죠. 나도 겨울이 제일 좋아요. 민영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팽설수설하는 유진을 업고 자신의 호텔방으로 들어왔다. 소파에 유진을 내려놓은 민영이 숨을 돌리며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들어 몇 모금 마신 다음 이불을 들고 와서 유진을 덮어주었다. 잠들어 있는 유진을 잠시 바라보던 민영이 몸을 돌리려는데 유진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준상아... 돌아보는 민영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있었다. 왜? 유진이 놀라서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이게 정말 꿈은 아니겠지. 내가 부른 목소리에 준상이 다정하게 대답을 해온 게 민영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준상아... 민영은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준상이었구나. 너 맞지. 그치. 너였던 거지.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민영을 와락 끌어안았다. 민영도 유진을 감싸 안았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나 한 번도 너 잊은 적 없는데... 잊은 적 없었어. 이거... 꿈 아닌 거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니? 왜... 왜 나한테 아는 척 안 했니? 응? 내가 얼마나 너 보고 싶어 했는데... 네가 안다면 나한테 이럴 순 없는데... 재린이가 있잖아. 네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나잖아. 나... 날 잊은 거니? 날 잊고 산 거니? 아니. 민영은 유진의 눈물을 닦아주며 유진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유진은 민영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자 스르르 눈을 감았다. 너무 쉬운데? 정유진 씨? 눈을 감고 있는 유진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민영이 다시 싸늘한 미소를 입가로 흘리며 유진에게 말했다. 놀란 유진이 멍하게 민영을 바라보았다. 이게 닮은 남자 이야기의 끝인가? 그런데 어쩌죠? 내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 중에 제일 재미가 없는데? 순상아... 순상아...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진이 민영을 불렀다. 그만하죠. 눈물도 흘릴 만큼 흘렸고, 술 마시면서 타이밍도 절묘했고, 닮은 남자 이야기도 다 했고. 아직도 나한테 더 보여줄게 남았나요? 설마 했는데, 친구의 남자한테 이럴 줄은 몰랐는데요.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는 민영을 보던 유진이 그제야 술이 깬 듯 이민영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이민영 씨...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요. 나 이민영이에요. 왜, 아쉽나요? 그럼 계속할까요? 나야 싫을 이유가 없죠. 다가서는 민영을 뿌리친 유진이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허겁지겁 가방을 챙겨들었다. 그건 모멸감이었다.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을 알지만, 자신의 가슴에 있는 첫사랑의 기억들마저 모조리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자 참을 수 없어졌다. 그리고 더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준상을 팔아가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천박한 여자처럼 자신을 몰아세우던 민영이 때문이었다. 당신이 바라던 게 이런 거 아니었나? 민영이 유진의 팔을 잡았다. 순간 유진은 민영의 뺨을 흐려치고 말았다. 상처받은 영혼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듯, 삼키지 못한 아픔이 눈물되어 흐르기 시작했다. 떨어진 가방에서 흩어진 물건들을 쓸어담은 유진이 민영의 방을 도망치듯 뛰쳐나갔다. 유진은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아보려 애를 썼지만, 흐르는 아픔의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거리로 나와서도 눈물은 그치지가 않았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민영을 준상으로 착각한 자신의 한심함까지 유진의 마음을 아프게 짓눌렀다. 회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유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민영은 은근히 마음이 쓰였다. 하지만 기다릴 수는 없었다. 김 차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진이 헐레벌떡 달려와 자리에 앉았다. 민영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유진은 편안한 표정으로 서류와 도면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협력업체와의 마지막 점검이 모두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갔다. 정아가 유진을 기다리며 문 밖에 서 있었다. 김 차장이 다가오며 유진이 어딨냐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턱으로 회의실을 가리키는 정아를 보고 김 차장은 민영의 실망스러운 뉴페이스를 떠올렸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 민영이 김 차장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왔었다. 그때 김 차장은 채린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뉴페이스냐는 김 차장의 질문에 민영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민영과 유진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견제하는 팽팽한 기운 가운데 마주 서 있었다. 민영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유진이 그 말을 가로채 사과의 말을 먼저 던졌다.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거라고. 하지만 민영은 너무나 진지했던 유진의 모습을 떠올리며 쉽게 의문이 풀리지 않는 눈초리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그런 민영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이라 착각했음을 다시 한번 사과했다. 민영은 착각이 확실한 거였는지를 물었다. 만취한 사람치고 유진이 너무나 진지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 이사님은 제가 취하지도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굳이 확인하려고 보자고 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일이 우리 일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억울했다. 자신을 그런 이상한 여자로 몰아세우는 민영이 야속하기까지 했다. 이거 보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약혼한 사람이고 게다가 채린이 내 친구인데 어떻게... 그러게요. 어떻게 그랬는지 나도 정말 궁금하군요. 유진은 순간적으로 체념했다. 억울함을 벗어나는 것에서 이제는 끝이다. 죄송합니다. 어쩌면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닮은 사람이라서 어쩌면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쉽게 이해해 줄 거라 닮았으니까 그것도 내 착각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일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 외엔 부딪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마친 유진이 서둘러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민영은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유진의 모든 진지함이 거짓말 같지가 않았다. 언제나 그 자리에 사랑의 도피 아우 죽인다 딴딴따단 대단해 아주 놀라운 일이야 복도에서 준상을 만난 유진이 그와 함께 교실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유진과 준상을 놀려댔다. 두 사람은 당혹스러워 쩔쩔매고 있는데 가가멜이 교실로 들어섰다. 왁자지껄 떠들어대던 학생들이 모두 제자리에 앉았고 유진과 준상도 제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가가멜은 교실 안을 삥 둘러보고는 출석부로 교탁을 세게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누구들 둘 이리 나와 어제 내가 자율학습 감독인데도 땡땡이를 친 간땡이 본놈이 있었다. 강준상 정유진 일어나 강준상 이놈의 자식 이젠 혼자 땡땡이 치는 것도 모자라서 유진이까지 물을 들여? 정유진이 비록 지각대장이긴 해도 땡땡이는 쳐본 적이 없는 애야 네가 먼저 나가자고 했지? 어? 죄송합니다. 준상이 고개를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자 유진이 얼른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도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준상이 가만히 있으라는 듯이 눈짓을 했지만 유진은 계속해서 말을 했다. 유진의 말을 듣고 난 가가멜은 더욱 기가 막힌다는 듯이 두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니들이 땡땡이 친 것도 모자라서 내 앞에서 지금 연애질하냐? 어? 이것들을 그냥 누구 앞으로 한 달간 소각장 청소야 알겠니? 유진이 너 혹시 강준상한테 협박당했니? 쉬는 시간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는 유진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진숙이 다가오며 물었다. 유진은 어이없어 하며 진숙을 되돌아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강준상같이 무서운 애하고 네가 땡땡이를 외쳐. 걔 무서운 애 아니야.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긴 뭐가 아냐. 내가 애들한테는 말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 너는 나만 믿어. 알았지? 진숙이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체린이 다른 여러 명의 여학생들과 함께 들어섰다. 정유진, 너 내가 옛날에 강준상 찍었다고 한 말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다 왜? 들었으면서도 꼬리를 쳤단 말이지? 체린은 마치 애인이라도 빼앗긴 듯 씩씩거리며 유진을 다그쳤다. 그런 체린을 보고 있자니 유진은 어이가 없었다. 꼬리, 난 너 같은 애들 잘 알아. 친구인 척하면서 여자 냄새 풍기고 다니지. 얼굴 안 되는 애들이 아주 전형적인 수법 아니야? 넌 툭하면 뭐든지 잘 안다고 그러는데 그럼 네 꼬리는 몇 개나 되는지 세워보지 그래? 유진이 체린에게 다가서 체린의 교복 치마를 펄럭 들추고는 잽싸게 화장실을 나갔다. 갑자기 유진에게 일격을 당한 체린이 얼굴을 붉힌 채 사라지는 유진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쏘아 보았다. 오후 청소 시간. 유진과 준상은 소각장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다. 준상은 낙엽을 쓸었고 유진은 소각장에 낙엽들을 넣고 태웠다. 그러던 유진이 낙엽 태우는 냄새를 맡으며 흐뭇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음 바로 이 냄새였어. 이오석의 낙엽을 태우면서 그거 배울 때 낙엽 태우는 냄새가 뭔지 궁금했었거든. 낙엽을 태우면 잘 익은 계압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계압 냄새가 뭔지 몰라서. 그런데 무슨 냄새랑 비슷한지 이제 알았어. 유진은 자신에게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하는 준상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빠 냄새야.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 몰래 담배 피우다가 나한테 들키면 꼭 안아주면서 비밀 지켜달라고 했었거든. 그때 아빠한테서 나던 냄새랑 비슷해. 유진은 계속 낙엽 태우는 냄새를 맡으며 흐뭇해하고 있었다. 유진아, 왜? 물어볼 게 있어. 넌 한 번 했던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편이니 아니면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편이니? 준상의 뜻밖의 질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는 듯 유진이 준상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예를 들면 다시는 안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다면 보고 싶어도 참겠니 아니면 다시 만나겠니? 음, 나 같으면 다시 만나려고 할걸? 왜? 보고 싶은데 이유가 어딨어? 유진이 준상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유진의 그 말은 내내 준상의 마음에서 메아리 되어 울려 퍼졌다. 유진과 헤어져 집을 향해 걸어가던 준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메아리를 따라 길을 걸었다. 준상의 발길이 멈춘 곳은 대학 건물 안에 있는 김진우의 연구실 앞이었다. 준상은 망설였다. 몇 번이고 연구실문을 노크하려다만 준상이 체념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김진우였다. 자네, 예전에 내 강의에 들으러 왔던 그 학생 맞지? 김진우는 자신의 기억이 틀림없다는 생각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려버린 준상의 손을 잡고 연구실 안으로 들어갔다. 어색해하며 연구실 안을 둘러보는 준상을 향해 김진우가 커피포트에 물을 부으며 물었다. 자, 어쩐지 낯이 읽는다 했네. 설마 상혁이 친구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지. 그건 그렇고, 자네 나랑 같이 공부해보는 건 어떻겠나? 학교 다니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만나면 될 것 같은데. 자네 진로에도 도움이 될 텐데. 왜 저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책상 앞에 놓여진 상혁의 사진을 노려보고 있던 준상이 시선을 거칠게 돌리며 물었다.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은 없네. 다만 함께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준상의 시선이 다시 상혁의 사진에 와서 멈춘 것을 확인한 김진우가 준상 앞에 앉았다. 중학교 때 사진이지. 우리 상혁이 학교에선 어떤가? 자네처럼 재능이 뛰어나진 않아도 사람들에게 몬하지 않게 잘하는 편인데 어떤가? 상혁이와 친하지 않습니다. 준상의 매몰찬 대답에 김진우의 난감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준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혁이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죠? 그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자기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나? 자네 아버지도 그럴걸세. 우리 상혁이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괜찮은 놈이야. 친구가 되면 좋을 거야. 김진우의 말이 끝나자 준상의 얼굴에서는 오래된 슬픔이 배어났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거 네가 저번에 연주해준 거다. 그치? 준상이 가지고 온 레코드판 중에 하나를 오후 방송에 틀며 귀가 쫑긋해진 유진이 준상에게 말을 던졌다. 준상은 대답 대신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제목이 뭐랬지? 처음. 아, 맞다. 처음, 처음. 제목 좋다. 정말 처음 같아. 유진은 중얼거리듯 말하며 넉넉한 미소를 머금었다. 너 줄까? 유진의 모습을 보던 준상이 무심코 던진 말이다. 하지만 유진은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저어 거절을 했다. 네가 연주해주는 게 더 좋아. 그러고 보니까 학교 땡땡이 친 거 나 처음이다. 남자의 등 밟고 담넘은 것도, 손잡아 준 것도, 그리고 자전거 탄 것도 모두 네가 처음이야. 말을 하는 동안 유진은 얼굴뿐만 아니라 목덜미까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런 유진을 바라보던 준상은 자신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따뜻한 무엇인가가 마음속에서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 사랑스러웠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토요일날 나랑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이런 말하는 거 처음이야. 유진을 향한 준상의 두 눈에 밝은 미소가 넘쳐오르고 있었다. 엄마, 엄마는 아빠 어디가 좋았어? 옷을 수선하고 있는 엄마 곁에서 턱을 괴고 앉아있던 유진이 엄마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건 왜?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래. 얘는 새삼스럽게. 그래도 생각해보니 기분은 좋은 것 같아. 슬쩍슬쩍 엄마를 훔쳐보는 것에 반했다구나 할까? 엄마는 계속해서 감회에 잠기는 듯했다. 처음엔 무뚝뚝하고 쌀쌀마저 엄마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좋아서 그랬던 거라고. 그렇지, 엄마. 그런 거지? 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진이 호들갑을 떨며 맞짱구를 쳤다. 이를 의아해하던 엄마가 유진의 눈치를 살피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진이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니? 아, 아니야, 엄마. 얘 좀 봐. 진짠가 보네. 지나치리만큼 쑥스러워하는 유진의 모습에서 엄마는 유진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유진아, 드디어 날 잡았다. 밤새 어떤 그리움으로 하얗게 밤을 설치고 교실로 들어서는 유진에게 용국이 말했다. 토요일날 채린이네 산장에 엠티 가기로 했어. 갈 수 있지?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상혁은 유진에게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았다. 그런데 유진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왔다. 어쩌지? 나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약속이 있어. 유진이 궁색하게 변명을 하자 진숙이 상혁을 보며 물었다. 약속? 무슨 약속? 무슨 약속이냐고? 상혁은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도 궁금하다는 듯이 유진을 보며 물었다. 뭔데 유진아?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어? 어? 말꼬리를 흐리던 유진이 자리에 앉자 유진을 보던 상혁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거참 이상하네. 아까 강준상도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 이상한데? 혹시 둘이? 틀림없다. 이건 틀림없는 적신호다. 용국이 상혁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듣고 있던 상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용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가락 마디를 짚으며 계속해서 말을 했다. 강준상, 강준상. 오늘 운세가 동쪽에서 귀인을 만난다. 상혁아, 귀인이 누구겠냐고. 정유진이지. 너 오늘 수업 끝나고 강준상 뒤 좀 따라가 봐. 틀림없다. 틀림없어. 복도 창가에 서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던 상혁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더니 돌연 몸을 돌렸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 준상을 보게 된 것이다. 한참을 망설이던 상혁이 가방을 들고 준상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준상은 대학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아버지인 김진우의 연구실 앞에서였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힌 상혁이 걸음을 멈추고 잠시 몸을 숨기는 사이 준상은 아버지의 연구실 안으로 들어섰다. 상혁은 조금 열린 문틈에 숨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멍하게 지켜보았다. 화이트보드 위에는 도표들과 숫자들이 어지럽게 적혀있었고 준상은 열심히 문제를 풀었다. 준상은 자신이 푼 문제를 아버지에게 설명을 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설명을 들었다. 아버지는 준상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준상의 얼굴에도 스치듯 미소 한 줄기가 지나갔다. 그러고 보니 자네가 웃는 건 처음 보는 듯하네. 웃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아. 그러니 자주 웃게. 아버지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준상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상혁은 힘없이 건물을 걸어 나왔다. 마치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강준상이 왜 아버지를 찾아간 것일까. 상혁은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은 채 집으로 향했다. 상혁은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준상과 아버지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상했다. 오늘은 과외 수업이 없나 보지? 방송실에 들어서는 준상을 향해 상혁이 어두운 구석에 턱을 바치고 앉아 그에게 던진 말이었다. 준상은 무슨 말이냐는 듯 상혁을 돌아보았다. 모르시겠다? 그럼 어제 아버지 연구실에서 내가 본 것은 뭘까? 상혁이 몸을 일으키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을 받은 준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 도대체 우리 아버지한테까지 찾아간 이유가 뭐야?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그게 이유야? 네가 그게 왜 궁금한데?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냐고? 넌 가진 게 너무 많아. 뭐? 난 너처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놈들을 보면 뺏고 싶어져. 그게 이유야. 그래서 유진이한테 접근했니? 준상은 대답 대신 상혁을 노려보았다. 나쁜 자식. 내가 싫으면 나한테 말할 것이지. 유진이는 왜 건드려? 유진이가 장난감이야? 흥분을 감추지 못한 상혁이 준상이 멱살을 잡았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맞지? 대답해 봐, 강준상. 나 때문에 그런 거 맞잖아. 그래. 버럭 소리를 지르는 상혁을 향해 준상이 냉랭하게 대답했다. 눈에 힘을 주고 있던 상혁이 준상을 치려고 달려들 때 문이 열렸고 얼굴이 파래진 유진이 끼어들었다. 유진은 열려있는 문틈으로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혁이 준상을 풀어주자 유진이 그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조금 전에 했던 말 정말이니?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거니? 준상이 당황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유진이 손을 들어 준상의 뺨을 때렸다. 숨조차 편히 쉬지 못한 유진의 분노였다. 세 사람 사이에는 순간적으로 무겁고도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다. 나 방송할 수 없을 것 같아. 진숙이한테 부탁할게. 상혁을 향해 말을 마친 유진이 방송실을 나가다 말고 걸음을 멈췄다. 참 강준상 이번 토요일에는 못 나갈 것 같아. 다른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었거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지만 유진은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밀어놓고 입을 꼭 담은 채 방송실을 나가버렸다.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던 준상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고 긴 한숨을 삼켰다. 유진아 어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유진에게 예쁜 원피스를 보이며 엄마가 물었다. 대답 대신 유진은 원피스를 쳐다보았다. 데이트 할 때는 치마 입어야 예뻐. 이거 사간다는 사람 많았는데 엄마가 눈물을 삼키며 가져온 거다. 마음에 들어? 엄마, 내일 방송반 애들이랑 산에 가기로 했어. 바지 입고 가야 돼. 데이트 한다며. 그렇게 됐어. 유진은 무슨 일인가 싶어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에게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지어보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교복을 갈아입는 유진의 눈가가 젖어들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어. 어떻게 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위로를 해보지만 한 번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학교에서 오후 내내 참았던 눈물이 솟구치고 있는 것이었다. 가느다란 오열과 함께 유진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아, 드디어 출발이구나. 엠티를 떠나기 위해 출발 시간을 기다리던 용국이 상기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기차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 상혁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하자. 채린이 마땅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상혁! 아직 강준상 안 왔어! 온다는 말도 없었잖아! 상혁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진숙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어! 저기 준상이 온다! 채린이 대합실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다. 순간 대합실 쪽을 기웃거리던 유진의 시선이 뭔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유진은 준상이 자신에게 시선을 던지는 것을 애써 피해버렸다.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준상의 입에서 무겁고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산속에 자리 잡은 산장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야, 공진숙! 유진이 왜 갑자기 강준상한테 눈길도 주지 않는 거야? 무슨 일 있었니? 산장 안으로 들어선 채린이 짐을 내려놓으며 다정스레 물었다. 몰라, 나도. 내가 맞춰볼까? 강준상한테 채인 거야. 그래서 강준상 미워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겠지. 상처받은 여자의 마지막 발악이라고나 할까? 강준상한테 채인 건 너 아니었어? 채인 거 아니야. 강준상이 아직 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였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노려보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다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채린을 진숙은 한참 동안 어이없이 바라보다 쓴 웃음을 지었다. 참 어쩔 수 없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층 거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유진이 밖으로 나가는 채린을 발견하고 1층으로 내려가려는데 준상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준상이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잠시 멈춰섰지만 유진은 준상을 외면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준상은 괴로웠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차갑게 대하는 유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장작부를 중심으로 삥 둘러앉은 친구들은 게임도 하고 이야기 이어나가기 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유진은 자신의 차례가 지나자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진이 산장에서 꽤나 먼 곳까지 걸어왔을 때였다. 유진아! 익숙한 목소리가 유진을 불렀다. 돌아보자 준상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때 했던 말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인데? 상혁이 때문에 날 이용했다는 게 오해라는 거니? 아무런 대답이 없는 준상을 바라보며 유진은 쏘아붙였다. 거봐, 너 아무 말 못하잖아. 난 것도 모르고 네가 만나자고 해서 좋아했으니 너 참 재밌었겠다. 그건 진심이었어. 진심? 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유진아! 진심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 네 말 안 믿어. 믿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내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준상은 벼랑 끝에 놓인 심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내가 모르는 게 또 있나 보지? 그래, 좋아. 얘기해봐.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도대체 뭐지? 너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애였니? 왜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네 맘대로 생각해? 네 거짓말에 속기 싫어서야. 더 이상 바보 되기 싫으니까. 그래. 너한테 한 말, 너한테 한 약속 다 거짓말이야. 그럼 됐니?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한 준상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벌컥 쏟아내고 말았다. 그러나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 한복판에 꽂혀버렸다. 일순간 표정이 굳어버린 유진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말한 것을 후회하던 준상이 유진을 쫓아가려다 말았다. 다시 유진과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앞도 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마구 산속을 달렸다. 치밀어 오르는 미움, 의지와는 상관없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에게 달려가는 막연한 그리움이 함께 뒤범벅되어 유진을 숨막히게 만들었다. 유진이 보이지 않자 유진을 찾던 아이들은 준상도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다. 상혁이 손전등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용국이 함께 따라 나서려 했다. 너희는 여기 있어. 혹시 길이 엇갈릴지도 모르잖아. 그때였다. 준상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이었다. 준상아, 유진이 뭐 봤니? 용국이 들어서는 준상을 보며 물었다. 왜? 유진이가 없어졌어. 울상이 된 진숙이 걱정스레 말했다. 준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동안 멍하게 서 있던 준상이 손전등을 찾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상혁은 유진을 부르며 호숫가를 살폈다. 또한 산장 주변을 몇 번씩이나 둘러보며 유진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유진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산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산장은 보이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유진이 주위를 살피며 걷기 시작했다. 추위와 두려움이 밀려왔다. 작은 목소리로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두려움만 더할 뿐이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를 외치며 걸었다. 마찬가지로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올 뿐이었다.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소리 나는 곳을 향해 뛰어내려갔다.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어디가 어딘지 알 길이 없었다. 눈물을 애써 참으며 주위를 둘러보던 유진은 두려움과 공포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 유진은 산속의 한구석에 지쳐 쪼그리고 앉아 울기 시작했다. 얼마를 울었을까? 유진에게 비춰지는 작은 불빛이 있었다.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준상이었다. 머리칼이 땀에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사람은 준상이었다. 유진은 준상에게 달려가 그의 가슴에 안겨 울기 시작했다. 유진아, 다행이야. 못 찾는 줄 알았어. 주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유진을 꼭 아는 준상이 지친 목소리로 안도의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유진의 눈물이 그치자 준상은 자신의 목도리를 불러 유진에게 둘러주었다. 유진아, 나 여기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많이 했었어. 너무 늦어지면 더 얘기 못할 것 같아서. 네가 나 미워한데도 할 말은 없지만 나, 너한테 진심이었어. 이 말 꼭 하고 싶었어. 준상이 말을 하는 동안 유진은 물끄러미 준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상아, 응? 나, 너 안 미워해. 알아. 쑥스러운 듯 준상이 가파른 턱을 펄쩍 띄어서 내려갔다. 그리고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유진이 수줍은 듯 잠깐 얼굴을 붉히고는 준상의 손을 잡았다. 그 둘은 손을 잡은 채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한참을 걸어가자 갈대숲 같은 게 있는 평평한 구릉쥐가 나타났다. 불안한 듯이 두리번거리던 유진이 준상에게 물었다. 어딘지 알고 가는 거야? 불안하니? 유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 W 모양으로 된 별 보이지? 준상이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다. 카시오페이아잖아. 그래, 그 별 옆에 폴라리스 보여? 폴라리스? 북극성 말이야. 북도 칠성하고 카시오페이아 사이에 있는 큰 별. 보이지? 어, 보여. 앞으로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제일 먼저 폴라리스를 찾아봐. 그 다음엔 양팔을 벌려서 나침반으로 삶는 거지. 아까 산장이 카시오페이아 쪽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 아래로 내려가면 산장이 있을 거야. 근데 별자리는 계절마다 바뀌는 거 아니니? 아니, 이건 자리를 옮기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앞으로 길을 잃을 땐 제일 먼저 폴라리스를 찾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길을 잃으면 폴라리스를 찾으라고. 유진은 왠지 준상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가슴 속 어딘가에도 누군가의 선물인 폴라리스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을 잃고 두려울 때 언제든 유진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줄 폴라리스. 계절이 바뀌어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는 폴라리스. 유진의 폴라리스는 준상이었다. 유진은 준상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준상은 앞장서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 준상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유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무래도 신고를 해야겠어. 상혁이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을 끝냈을 때였다. 어? 저기 온다! 진숙이 유진과 준상이 손을 잡고 오는 것을 보고는 소리를 질렀다. 두 사람을 본 모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이 동그레진 채린이 입술을 이죽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상혁도 싸늘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아,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들 얼마나 찾아 헤매고 걱정했는데. 미안해, 모두. 상혁이가 제일 걱정 많이 했어. 미안해, 상혁아. 괜찮아. 무사히 돌아왔으면 됐지. 상혁은 애써 덤덤한 척 말했지만 씁쓸한 얼굴로 준상과 유진을 바라보더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유진이 새벽 안개 속을 혼자 걷고 있었고 상혁은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상혁은 유진이 혼자 걷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어제 밤보다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커피잔을 내려놓은 상혁은 유진의 겉옷을 챙겨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희뿌연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호숫가에 이르자 유진의 걸음은 더욱 느려졌다. 산책을 하던 유진의 뒤를 조용히 따라 걷던 상혁이 유진을 부르려는 순간이었다. 일찍 일어났네? 유진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상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뿌연 안개 속에 준상이 서 있는 것이었다. 조금 떨어져 마주선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준상이 자신의 겉옷을 유진에게 입혀주고 있었다. 상혁은 뒷걸음질 쳤다. 안개 속을 산책하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그냥 가기 서운한데 밥이라도 먹고 헤어질까? 기차에서 내린 용국이 모여있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권영국, 네가 사는 거지? 채린이 입을 피죽거리며 말을 받았다. 그러자 진숙이 말도 안 된다는 듯한 표정으로 채린을 가로막고 나섰다. 아니지, 각자 내는 거지. 무슨 소리야? 난 먼저 갈게. 냉랭한 목소리로 한마디 던진 상혁이 서둘러 자리를 떴다. 걱정스런 표정으로 준상에게 눈인사를 한 유진이 상혁을 향해 달려갔다. 유진은 상혁을 부지런히 뒤쫓았다. 하지만 상혁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다. 천천히 좀 가. 유진이 애원을 했지만 상혁은 더욱 걸음을 빨리 할 뿐이었다. 유진은 걸음을 멈췄다. 김상혁! 상혁도 걸음을 멈췄다. 왜 이러는 건데, 어? 너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유진이 상혁의 앞에 섰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물어? 유진은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정말 모르겠단 말이야? 다그치듯 말하는 상혁의 얼굴을 바라보던 유진이 조금은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준상이 때문이구나. 상혁아, 그건 말이지. 상혁이 말을 가로챘다. 강준상이 널 이용한 거 잊었어? 유진이 아니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상혁은 유진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비아냥거렸다. 너한텐 그건 오해라고 하든? 미안하다는 말도 했겠지, 당연히. 넌 또 순진하게 준상이 하는 말을 믿었을 테고. 상혁아, 그게 아니야. 유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이 있는 거 봤어. 유진아, 너 왜 바보처럼 걔 말을 믿는 거야? 강준상 같은 애는 절대로 누굴 진심으로 좋아할 애가 아니야. 상혁은 안타까운 마음에 애원하다시피 유진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단호하고 진지하게 말을 했다. 내가 좋아해. 내가 준상이를 좋아한다고. 충격을 받았는지 유진을 한동안 바라보던 상혁이 황급하게 자리를 뜨고 말았다. 유진은 상혁을 잡을 수가 없었다. 멀리서 상혁의 방에 불이 켜진 것을 걱정스레 바라보다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준상이 폐지 뭉치들을 태우고 있는데 유진이 다가왔다.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말없이 폐지들을 태우기만 했다. 태워도 태워도 끝이 없네 정말. 쟤들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던 유진이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보며 하는 소리였다. 그렇지. 준상아, 왜 첫눈이 안 올까?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언젠가 오겠지 뭐. 작년에 첫눈 왔을 땐 상혁이랑 떡볶이 만들어 먹었다. 근데 너무 매워서 못 먹었어. 상혁이가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었거든. 자신은 맛있다고 내 것까지 다 먹더라. 말을 하다 멈춘 유진의 눈가가 젖어왔다. 그런 유진을 바라보던 준상이 무엇인가 생각이 난 듯 유진을 불렀다. 유진아, 내가 눈 오게 해줄까? 준상은 낙엽이 잔뜩 들어있는 자루를 들고 소각장 위로 올라섰다. 그러고는 낙엽들을 우수수 허공으로 날렸다. 어때? 눈 오는 것 같지? 준상이 큰 소리로 물어왔다. 응. 유진은 웃으며 준상을 보았다. 유진아, 첫눈 오면 뭐 할 거야? 준상은 계속해서 낙엽을 눈처럼 흩뿌리고 있었다. 어? 넌 뭐 할 건데? 유진이 준상을 올려다보며 대물었다. 호수가에서 어떤 사람 만날 거다? 넌? 나도. 준상은 계속해서 낙엽을 뿌려댔다. 준상의 모습을 바라보던 유진은 의외로 준상의 자상함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 화이트 스키장은 온통 새하얀 눈의 나라였다. 공사 들어가기 전 민영과 함께 들렀을 때는 주위의 설원에 마음을 돌릴 틈도 없이 숨가쁘게 스쳐가야 했다. 일도 일이지만 민영에게서 느껴지는 준상의 흔적들이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이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아도 됐다. 그가 준상이 아님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었기에 유진 스스로도 그 사람 이민영은 거래처 사람일 뿐이라는 걸 일이 끝나면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착각하다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상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유진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잊어버리려고만 했었다. 기억하면 괴로우니까 잊어버리려고 하니 더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유진은 이제부터 가끔씩 준상의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일이라면 차라리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것을 털어놓으면 조금씩 잊혀질 테니까. 그래서 적어도 자신에게 준상이 더 이상 아픈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짐을 들고 숙소로 들어오는 복도에서 민영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가 시선을 외면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는 준상이 아니라 이 민영이었으니까. 숙소로 들어온 유진은 베란다로 나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설원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다. 새삼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며 유진의 시선을 외면한 민영도 서론이 한눈에 들어오는 카페에 앉아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김 차장에게 타로점을 쳐준 정아가 민영에게도 점을 쳐주려고 불렀던 것이다. 점 따윈 믿지 않는다는 듯 열분 미소를 보내고 있는 민영을 김 차장이 테이블이 있는 자리에 끌어다 앉혔다. 타로카드 한 장을 뽑으라며 정아는 민영의 눈앞에 카드를 내밀었다. 세 번에 걸쳐서 민영은 타로카드를 뽑아들었다. 그러자 정아는 희한하고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민영은 점쾌가 나쁘게 나온 것으로 추측하고는 정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운명의 수레바퀴 점쾌로 나온 카드를 민영에게 내밀며 정아가 외쳤다. 운명의 상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정아의 말을 듣고 있던 민영이 커다랗게 웃음을 터뜨렸다. 왜요? 믿을 수 없어서요? 아니요, 아니요. 믿어요. 그래서요? 민영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이사님 운명의 여자는 지금 파도가 거칠게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길을 잃기 쉽겠어요. 지팡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곧 만나게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다른 카드를 뒤집으며 말하는 정아를 흥미롭게 보던 민영이 물었다. 그런데 그 운명의 상대를 제가 어떻게 알아보죠? 운명의 수레바퀴가 연결해 줄 거예요. 이 카드하고 똑같은 카드를 갖고 있는 여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잡으세요. 아셨죠?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운명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무서워져서요. 자리에서 일어난 민영은 카드를 정리하는 정아를 뒤로 하고 다시 창가로 다가가가 밖을 내다봤다. 유진이 맑고 청초한 얼굴로 한가롭게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저런 얼굴에 여자가 민영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유진 씨. 정아 씨가 보기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전히 창 밖으로 시선을 고정시킨 채 내닷없이 민영이 물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진 정아가 민영을 바라봤다. 들리는 말에는 남자 편력이 화려하다던데 저도 그 리스트에 올리면 어떨까 해서요. 무슨 말씀을?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사님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세요? 한 사람만 좋아했으면 했지 절대 그럴 애 아니에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화난 사람처럼 정색을 하며 말하는 정아의 반응에 민영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정유진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란 말인가. 민영은 혼란스러웠다. 아니, 지금 저 새파랗게 어린 계집애들하고 일하라 이 말씀이오? 스키장 담당자들과 공사에 앞서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노가다 십장인 김반장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민영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김반장을 멍하게 올려다보고 있었다. 여그 계신 분들은 가방끈 긴 분들만 있어서 모르겠지만 내가 올해로 노가다 짬밥이 20하고도 8년이오. 근디 저 조망만한 것들 밑에서 잔소리 들으며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여? 소껍장난 하는데도 아니고. 저희도 여기서 소껍장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싫으신가요? 여자라서 싫으신 건가요? 유진이 당차게 김반장의 말을 받았다. 모두들 숨죽이고 있는데 김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기집년이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20하고도 8년 만에 요런 버르장말이 없는 녀은 처음이라고요? 유진이 김반장의 말을 자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저씨, 레파토리 좀 바꾸세요. 마주보고 선 유진과 김반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긴장해서 눈치만 보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어리둥절해 있었다. 할 말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녹아다 십장 냄새가 쬐끔 나는구먼. 아저씨는 여전하시네요. 사람이 변하는 거 봤냐? 퉁명스럽던 김반장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오랜 경험 때문에 이런저런 공사장에서 김반장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력만큼이나 까다롭기로도 유명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유진 또한 그에 못지않았다. 공사판에 폭탄 처리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현장에서 사고 뭉치들을 구슬리는데 유진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처음 만남도 그래서 순조롭지 않았다. 핥히고 부딪히고 사나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던 김반장이 유진에게 꼼짝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남들처럼 성질이 포악한 사람이라 여기고 상대하지 않았다면 불과 물이 만난 것처럼 서로 화합하지 못해 함께 공사진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슴에 사랑을 품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죽을 만큼 괴롭고 숨 쉴 수 없을 만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리움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준상이가 그랬다. 보기에는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의 준상이는 자상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다. 가끔씩 보이는 그 얼굴에 환한 미소는 세상 모든 것을 녹아내게 하기에 충분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한테는 진실이 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미소를 품고 사는 유진은 사람을 쉽게 포기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 술잔이 돌면서 누군가 유진에게 술을 권했다. 그러자 김반장이 유진을 대신해서 술잔을 낚아채듯 받아 입에 털어넣었다. 정유진이 못하는 게 딱 세 가지 있지. 술, 거짓말, 그리고 서방질이요. 그러니까 술 주시 마쇼. 취하면 그대로 정신 잃으니까. 내가 한두 번 봤나? 술 먹고 죽을 뻔한 얘기를 해줄까? 당황한 유진이 김반장의 입을 막고 나섰다. 아저씨, 노래, 노래하면 되죠? 불러요. 휘내리는 호남선, 완행열차에 유진은 숟가락을 술병에 꽂고 마이크 삼아 노래를 불렀다. 듣고 있던 사람들 모두 신이 나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흥얼흥얼 따라 불렀다. 유진의 꾸밈 없이 쾌활한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긴 민영의 머릿속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몹시 혼란스러웠다. 어떤 모습이 정말 유진의 모습인지. 스키장으로 떠나기 전날 채린이 민영의 호텔로 찾아왔었다. 스키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해온 채린에게 민영이 물었다. 정말로 자신을 닮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채린의 말대로 할 말 없고 관심 끌고 싶을 때 하는 말이라고 하기엔 왠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진다고 말했다. 순간 친구인 유진을 좋아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또 접근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채린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식 자리가 끝나자 김반장의 팔짱을 낀 유진이 밖으로 나왔다. 유진은 일을 할 때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김반장이 걱정되었다. 술 좀 줄이라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할 만큼은 했다. 그때마다 김반장은 유진에게 똑같은 대답을 했다. 망치지는 법부터 다 배워줬더니 지금 와서는 오히려 가르치려 든다고. 거기에다 한마디를 꼭 덧붙였다. 술 없이는 무슨 낙으로 살겠느냐고. 그런 면에서 유진과 김반장은 서로 통하는 것이 있었다. 술 없이 살 수 없는 김반장이나 준상의 그림자 없인 살 수 없는 유진. 두 사람 모두 지독히도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김반장과 헤어진 유진이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민영을 보게 된 것은 숙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였다. 민영이 유진을 불렀다. 하지만 유진은 민영을 외면하고 돌아섰다. 숙소로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진에게 민영은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술 못 먹는 거 몰랐어요. 그때 내가 거짓말로 취한 척한 거라고 했던 말 사과할게요. 됐어요. 그런 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민영 씨도 잊어버리세요. 모르겠어요. 유진 씨를 잘 모르겠어요. 처음 유진 씨를 만났을 때 그 맑은 느낌이 진짜인지 아니면 호텔에서 호텔에서? 그럼 아직도 내가 이민영 씨를 그렇다고 믿는 건가요? 유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 불편했다. 다시는 그런 일로 민영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있는데 또다시 부딪히고 만 것이다. 민영 씨 중요한 얘기 중인 거 방해했나 봐. 돌아보니 체린이 서 있었다. 불안해서 연락 없이 내려온 체린이었다. 스키장으로 떠나기 전 민영이 머물고 있는 호텔방에 떨어져 있던 유진의 수첩을 보게 된 이후 체린은 모든 것이 불안했다. 왜 그곳에 유진의 수첩이 있었을까? 유진이 이제 민영의 호텔방까지 드나든단 말인가. 체린을 본 유진이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유진을 정아와 김 차장은 굳이 밖으로 끌고 나왔다. 스키장에 왔으면 신발창에 눈이라도 묻혀야 한다며 억지로 스키복을 입고 나온 유진은 유진은 멋진 스키복을 입고 설원을 달리는 체린과 민영을 만났다. 유진이 보고 있다는 의식을 했는지 두 사람은 달리다가도 다정하게 넘어지곤 했다. 리프트를 탈 때도 유진의 바로 앞 리프트에서 눈을 마주치고 즐거운 듯 장난을 쳤다. 둘이 걸을 때는 체린이 민영에게 매달리다시피 붙어서 걷곤 했다. 두 사람의 다정스러운 모습만을 지켜보던 유진이 숙소로 말없이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체린이었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 체린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이 파고들었다. 잠시 유진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체린이 핸드백에서 유진의 수첩을 꺼내놓았다. 유진은 어쩔 줄 몰라하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체린은 다 알고 왔다는 듯이 호텔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유진은 그날의 이야기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부끄럽다거나 몹쓸 짓을 한 것도 아니었다.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신 유진이 정신을 잃어 민영의 방으로 가게 된 것을 숨김없이 말했다. 듣고 있던 체린도 민영을 믿고 있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는 눈치였다. 유진은 마치 죄인처럼 체린에게 사과의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체린은 어김없이 유진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상혁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고 유진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 방을 나가던 체린이 유진을 돌아보며 위로한답시고 한마디 던졌다. 유진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민영에게 자신이 잘 말을 해주겠다고 그리고는 민영과 되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하라는 단서를 붙였다. 체린이 돌아간 후 유진은 작업 현장으로 나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불안했다. 체린에 대한 죄책감과 민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 뜰 곳이 없었던 것이다. 늦은 시간 허공을 떠돌고 있던 마음을 추스려 숙소로 돌아온 유진이 외투를 벗는 순간 창가에 서 있는 누군가가 움직였다. 민영이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묻고 싶지만 찬바람을 일으킬 만큼 차가운 그의 시선이 유진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민영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호텔방에서의 일을 체린에게 말해 상처를 준 유진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나 여자 좋아해요. 하지만 정유진 씨 같은 여자는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토라져간 체린을 생각하던 민영이 유진의 가슴에 또 다른 비수를 꽂고 사라졌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체린이 다녀간 후 유진에 대한 민영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다.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어도 외로움이 느껴져 끝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 속에서는 외로움을 채울 수 없어 방황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다시 볼 수 없는 딴 세상으로 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느끼는 외로움도 있다. 누구나 외로움을 탄다. 하지만 그런 외로움은 쉽게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유진이 다른 세상에 있는 준상을 잊지 못해 그리워하는 동안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목순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아픔을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대신해야만 했다. 다른 도리가 없었다. 외로움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 그런지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차라리 처절하기까지 했다. 유진이 현장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뛰어간 곳은 모래로 뒤덮인 바닥에 까만 그으름 자국이 남아있는 컨테이너 옆이었다. 구석자리에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사람들이 달려들어 팔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반장이었다.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사고도 사고지만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사는 김반장이 이 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아무리 부인의 기일이라고 해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동사 직전에 이른 실수를 무책임이라는 죄명으로 질타해도 할 말이 없다. 누구보다 김반장의 아픔을 알고 있는 유진으로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일로 처리가 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그런데 유진에게 전해진 소식은 마르시안 측에서 김반장을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김반장을 뒤로하고 유진은 민영에게 달려갔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해볼 생각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유진이 직접 고용한 사람을 해고당하게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김반장이 일을 그만두면 어떤 생활을 할지 불을 보듯 뻔하기에 해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영의 사무실을 찾았다. 유진은 사무실로 들어서기 전 잠시 심호흡을 했다. 김반장일이 아니더라도 민영과 여러가지 일들이 얽혀 감정이 서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김반장의 해고를 막기 위해 민영의 마음을 움직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용기를 냈다. 한 사람이 패인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에 민영은 유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고했다. 이미 김반장이 작업시간인 대낮에도 여러차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아서인지 여지를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다시 한번 민영의 감정에 호소했다. 잘못은 잘못이지만 동정이라도 좋으니 해고만큼은 철회해 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했다. 그러나 민영은 사적인 감정의 배제라는 원칙을 앞세워 유진의 말을 막고 나섰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술 마시는 것들 모두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며 듣고 있던 유진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민영의 말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눈물이 아니고 잊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영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듯 유진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유진은 너무 화가 났다. 죽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잊어주는 거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참을 수 없는 아픔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비인간적인 사람에게는 원리 원칙만 있지 인간적인 감정은 없는 듯 했다. 유진은 더 이상 그런 사람과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반장과 함께 일을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한 유진이 민영을 돌아보며 매몰차게 말했다. 이제까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본 적 없죠? 그래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지. 유진의 말을 듣던 민영은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진의 모습이 너무도 진지하고 숙연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옆에서 숨쉬고 말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느낌 그게 뭔지 모를 거야.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사람만 없는 느낌 그 느낌이 뭔지 당신 같은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진지하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한 유진의 말에 민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저 유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픈 가슴을 끌어안은 유진이 곧 터져버릴 듯한 울음을 삼키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민영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담배 연기에 뿌옇게 흐려진 사무실만큼이나 민영의 마음도 흐려졌다.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채린에게 들어 알고 있는 유진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 뒤엉키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유진이 애절하게 몸부림치며 했던 말들이 생각난 민영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정신이 아득해졌다. 민영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있었다. 유진은 깊은 밤 오래도록 잠을 잃을 수 없었다. 죽은 사람한테 가장 좋은 선물은 잊어주는 겁니다. 민영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목까지 차오른 아픔을 삼키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봐라 잊혀지나 마음에 묻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는 거야. 아버지를 기억하는 엄마의 말이 뼛속까지 사무쳤다. 삼키던 눈물이 유진의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렀다. 어느덧 어두운 밤을 밀어낸 아침이 고개를 내밀었다. 하나 골라봐. 네가 고민하는 거 그대로 나온다. 잠을 못 잤는지 푸석한 얼굴로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유진에게 다가선 정아가 다로 카드를 펼쳐놓았다. 힘없이 피식 웃던 유진이 카드를 뽑아들었다. 카드를 뒤집은 정아는 유진을 바라보며 놀리기 시작했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고작 연애 문제라니. 정아는 운명의 남자인 상혁에게 주라며 유진이 뽑아들었던 카드를 유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유진의 손에는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적힌 카드가 쥐어졌다. 아련한 미소로 정아를 바라보던 유진이 깊은 한숨을 뿜어내고는 무심코 카드를 수첩에 끼워놓고 공사현장으로 나갔다. 공사현장은 새로 들어온 목재들을 묶어 옮기는 일로 분주했다. 유진은 인부들에게 헐겁게 묶어 풀어진 끈을 제대로 묶어 쌓아둘 것을 당부했다. 무너지기라도 하는 날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므로 하지만 그런 사소한 일은 인부들에게 있어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다시 풀었을 것들인데 꽉 묶어두면 풀었을 때 귀찮기만 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진은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인부들을 향해 다시 한번 당부를 했다. 마지못해 대답한 인부가 움직이는 것을 본 유진이 돌아서는데 김 차장이 유진에게 달려왔다. 본사 일 때문에 서울로 올라간 민영이 김반장의 해고를 철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단호했던 민영이 김반장의 해고를 철회하다니. 다른 직원을 향해 달려가는 김 차장의 뒷모습을 물꾸러미 바라보던 유진의 눈에 멀어지는 김 차장의 뒷모습만큼이나 아득한 슬픔이 젖어들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준상이와 닮은 민영에게 마음 아플 말들을 퍼부었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민영이 체린의 전화를 받은 것은 결제 서류의 도장을 찍고 돌아섰을 때였다. 스키장에서 토라져 갈 때보다는 화가 많이 풀린 목소리였다. 전화를 끊고 체린의 부티크로 달려가는 민영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영을 본 점원이 반가워하며 체린에게 알리려고 인터폰을 들었다. 민영은 알리지 말라는 듯 손가락을 입가에 대고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체린의 작업실로 들어서려던 민영은 걸음을 멈춰섰다. 안에서 진숙과 체린의 말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유진이가 너한테 호텔방에 갔었다고 말했단 말이야? 진숙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정유진이 말할 해가 아니지. 내가 대충 눈치로 때렸더니 미안하다면서 막 불더라. 바보같이. 체린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동안 민영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놀라운 사실에 가슴이 떨려왔다. 체린은 민영에게 유진이 먼저 호텔에서의 일을 말했다고 했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코트를 걸치던 체린이 진숙에게 돌아서며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떼었다. 조금 있으면 도착할 민영에게 준상에 관한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였다. 입단속을 잘 하라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면서. 체린이 밖으로 나가자 위층 계단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민영이 작업실로 들어섰다. 깜짝 놀란 진숙이 자리에 앉은 민영에게 커피를 들고 와서 내려놓고 바로 돌아서려 했다. 민영은 조용히 진숙의 이름을 불렀다. 제가 그렇게 많이 닮았나요? 놀란 진숙은 무슨 말이냐는 듯 민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친구 중에 저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제가 그렇게 많이 닮았나요? 민영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진숙을 떠보기 위해 물어본 말이었다. 진숙은 체린이 자신에게는 준상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반협박을 하더니 벌써 말을 해버렸냐는 듯이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다. 저는요 전에 춘천에서 봤을 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찻잔을 쥔 민영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 느껴졌다. 닮은 닮은 이름이 준상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의 이름을 묻자 진숙은 서슴없이 강준상이라는 이름을 불렀다. 순간 민영은 호텔방에서 자신을 보고 준상이라 부르던 유진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다. 민영은 창백해진 얼굴로 다시 진숙을 바라보았다. 채린이랑 많이 좋아했다면서요? 진숙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민영을 보며 말을 던졌다. 채린이가 좋아하긴 했죠. 준상이가 유진이를 좋아해서 그렇지. 선심 쓰듯 말하는 진숙을 바라보는 민영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미소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디죠? 그 소리를 듣자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진 진숙의 입에선 아픈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죽었어요. 민영은 머릿속이 텅 빈 듯 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민영은 채린을 만나지도 않고 밖으로 나와 자동차에 올라탔다. 스키장을 향해 속력을 내는 민영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동안 아니다 싶으면서도 채린의 말만 믿고 유진에게 함부로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자신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던 얼굴 술에 취해 자신을 보며 닮았다고 정말 닮았다고 말하던 애절한 그 모습 호텔방에서 자신의 뺨을 때리며 아픔을 삼키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보고 간절하게 준상이를 부르던 모습 등 수없이 많은 유진의 모습들이 앞을 가려 민영은 제대로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왔는지 자신도 모를 정도로 민영은 정신없이 스키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겨우 호흡을 고른 민영이 자신의 숙소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겼다. 숙소에 잃은 민영이 초조한 마음으로 유진 방 앞에서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얼굴을 내민 사람은 유진이 아닌 상혁 이었다. 유진과 상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민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 나왔다. 밖으로 나온 민영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야간 스키를 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민영의 시선이 자신이 뿜어내는 하얀 담배 연기로 옮겨졌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다. 긴 복도를 걸어 숙소로 들어오던 민영은 걸음을 멈추고 상혁을 달래서 보내고 돌아서는 유진의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다 당장 유진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은 유진에게 달려가고 있었지만 민영의 이성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미안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파 무작정 달려오기는 했지만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일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던 민영에게 망설임을 갖게 한 그 모든 것들 넘어에 아픈 가슴을 움켜지고 몸부림치는 유진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아침 일찍부터 민영을 찾아 현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간밤에 할 말이 있어 왔다가 그냥 돌아간 민영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김반장 일로 준상을 닮은 민영에게 가슴 아픈 말들을 제멋대로 퍼부었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공사 현장에 있는 민영을 발견한 유진은 어색한 표정으로 민영에게 다가섰다. 다가서는 유진을 본 민영이 무표정한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유진은 김반장 해고 철회에 대한 감사의 말을 꺼내놓았다. 듣고 있던 민영이 유진을 외면하며 퉁명스럽게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약혼자가 떠났느냐고 무슨 뜻으로 상역에 대해 물었는지 알 수 없어 유진은 대답 없이 민영을 바라보았다. 차갑게 유진을 바라보는 민영의 눈과 마주친 유진은 시선을 거두며 다시 한번 김반장의 일에 대해 감사해 말을 했다. 고개 숙여 민영에게 인사를 한 유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들고 있던 유진의 수첩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졌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유진을 부르며 민영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들었다. 카드였다. 모심코 카드를 돌려 카드의 앞면을 보았다. 신기하게도 정아가 자신에게 주었던 카드와 똑같은 모양의 카드였다. 깜짝 놀란 민영의 귓가에 정아의 목소리가 스쳐갔다. 운명의 수레바퀴 이게 이사님 운명의 카드예요. 유진은 카드를 들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민영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순간 자재를 묶어 쌓아두었던 끈이 풀어지며 목재 더미가 민영의 쪽으로 넘어지고 있었다. 놀란 유진이 민영을 향해 뛰어와서는 온 힘을 다해 민영을 밀쳐냈다. 저만치 튕겨나간 민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미처 피하지 못한 유진을 향해 목재들이 쏟아져 내렸다. 민영의 귓가에 유진이 자신에게 달려오며 외치던 목소리가 수없이 맴돌았다. 안 돼! 겨울 연가 준상이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서며 포장해온 작은 물건 하나를 여직원에게 내밀었다. 연말이라 많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여직원이 포장지 위에 도장을 꽝꽝 찍으며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일에 대해 양해를 구해왔다.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넘친 준상은 넉넉해 보이는 미소를 보이며 대답을 했다. 준상이 괜한 미소를 지으며 우체국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얼굴 앞으로 눈송이 하나가 날렸다. 깜짝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서 첫눈을 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준상의 얼굴이 하얀 눈처럼 환해졌다. 언니 눈 온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희진이 흥분을 하며 책상 앞에 앉아있는 유진을 불렀다. 진짜? 자리에서 일어난 유진이 커튼을 젖히자 정말로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보다 더욱 환한 미소를 머금은 유진이 서둘러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유진이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곳은 준상과 함께 갔던 호숫가였다. 지난 시간을 생각하며 호숫가를 따라 걷고 있던 유진에게 누군가가 눈을 뭉쳐 던지는 사람이 있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니 준상이 미소를 지으며 서있는 모습이 보였다. 유진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 거기 그렇게 서있는 사람이 다름아닌 준상이었기에 이만큼 다가서면 저만큼 달아나버릴 것 같은 그가 그 자리에 서있었다. 여긴 웬일이야? 마음과는 달리 시치미를 뚝 뗀 유진이 준상을 보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약속이 있어서 어 그래 너는? 나도 약속이 있어서 어 그래 아직 안 왔나 보네 준상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하자 유진도 새침한 얼굴로 말을 받았다. 곧 올 거야. 새침해져 있는 유진을 바라보던 준상이 빙긋이 웃으며 앞으로 걸어갔다. 유진이 그의 뒤를 따라가다 준상의 그림자를 밝기 시작했다. 뭐하는 거야? 그림자 밝기. 너 그림자 나라에서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누군가가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는 거야. 정말 고맙네. 말로만? 유진이 동그란 웃음을 머금고 물었다. 알았어. 그럼 만나기로 한 사람 대신 너랑 같이 있어주면 되는 거지? 정말 고맙네. 두 사람은 약속한 상대가 서로라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 소담스럽게 내리는 한방 눈을 바라보며 허공으로 웃음을 날렸다. 두 사람은 눈을 굴려서 열심히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작은 눈덩이를 올려놓자 두 개의 눈사람이 만들어졌다. 다 됐다. 유진은 손뼉을 치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이제는 눈과 코 그리고 입만 만들어주면 완벽한 눈사람이 된다. 나무 조각을 집어든 유진은 눈사람에게 눈과 코를 만들어 붙인 다음 크고 동그란 입을 만들어 붙여주었다. 무슨 입이 그래? 얘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무슨 말? 나중에 얘기해 줄게. 준상을 보고 웃으며 유진이 대답했다. 그러자 준상은 자신이 만든 눈사람과 유진이 만든 눈사람을 마주보게 하더니 입을 맞추는 형상으로 붙여놓았다. 뭐야? 뽀뽀하네? 넌 좋겠다. 준상은 자신이 만든 눈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유진은 눈사람을 보고 있는 준상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흐뭇했다. 유진은 갑자기 준상의 볼에 입술을 댔다가 얼른 뗐다. 순식간에 일이었다. 놀란 준상은 행복한 듯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쑥스러워진 유진이 준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사람을 보며 물었다. 유진은 유진은 여전히 시침을 떼고 눈사람만 바라보았다. 유진아 준상이 유진을 불렀다. 어? 유진이 대답하며 얼굴을 돌려 준상을 보았다. 이때 갑자기 얼굴을 돌린 준상이 유진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댔다.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뜬 유진을 보는 준상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행복에 가슴이 떨렸다. 두 사람의 첫 키스는 첫눈이 내리는 날 그렇게 첫눈의 축복을 받으며 하얗게 그려졌다. 첫눈 치고는 꽤나 많은 눈이 내렸다. 두 사람을 축복이라도 하듯 하염없이 내리는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다. 맑고 투명한 겨울 하늘로부터 대지위로 쌓이는 하얀 눈이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지상에서 영혼으로 끌어올리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눈싸움을 하고 있었다. 유진이 눈싸인 나뭇가지를 흔들자 나무 밑에 있던 준상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눈꽃들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다. 유진이 이번에는 꽁꽁 뭉친 눈을 준상에게 던졌다. 가슴 가슴 한복판에 눈멍치를 맞은 준상은 그만 자리에서 큰데짜로 누워버렸다. 그러고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놀란 유진이 살살 걸어 누워있는 준상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준상이 움켜지고 있던 눈을 유진의 목덜미에 집어넣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두 사람은 서둘러 시내로 나왔다. 아직도 뭔가 할 것이 남았고 할 이야기가 남았는지 두 사람은 신나게 이야기를 하며 거리를 걸었다. 준상이 하고 있던 목도리로 장난을 치던 유진이 걸음을 멈춘 것은 붕어빵을 파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붕어빵을 사든 두 사람은 또다시 시내를 걸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준상아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동시에 대답하는 거다. 서로의 생각이 비슷한가 알아보려는 거야. 그럼 시작한다. 가장 좋아하는 색은? 흰색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음 다 잘 먹는데? 그래도 하나만 떡볶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같이 대답하기로 했잖아. 준상은 계속해서 자신만 대답하고 있는 것이 걸렸는지 유진을 보며 되물었다.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싶어서 유진은 따뜻한 눈길로 준상을 바라보았다. 그럼 네가 질문해봐. 이번엔 내가 대답을 할 테니까. 그럴까? 좋아하는 꽃은? 백장미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 넌? 사람 사람? 누구? 12월 31일 여기 나오면 얘기해 줄게. 그래? 그럼 나도 그날 얘기해 줄게. 뭘? 좋아하는 동물. 두 사람은 눈을 마주하고 내린 눈만큼이나 하얗게 웃었다. 이거 끼고 가. 31일 날 만나서 주면 되잖아.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춘 유진이 준상에게 자신의 분홍색 벙어리 장갑을 끼워주며 말했다. 준상은 손에 끼워진 장갑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준상아 저녁 먹고 가지 않을래? 헤어지기 싫어 망설이고 있는 준상을 보며 유진이 말했다. 준상은 기다렸다는 듯 기뻐하며 햇살보다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집에는 희진이 있었다. 옆구리에 인형을 끼고 있던 희진이 유진과 함께 들어서는 준상을 보고는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준상의 다리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오빠와 결혼을 하겠다며 때를 쓰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희진아 근데 이 멋진 오빠가 배고프다고 하거든? 결혼하기 전에 밥부터 주면 안 될까? 유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희진에게 물었다. 그러자 눈을 반짝이는 희진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유진은 희진과 함께 주방으로 들어갔다. 준상은 유진이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희진이 들고 나온 앨범을 들여다보았다. 오빠 우리 언니 어렸을 때 정말 못생겼죠? 그러게 진짜 못생겼네. 유진이 갓난 아이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유진과 가족들의 사진을 보며 희진과 준상은 즐거워했다. 저는요 언니처럼 편식도 안하고 우유도 잘 마시거든요. 근데 언니는요 맨날 늦잠자서 지각한다고 엄마한테 혼나고요. 그리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주방에 있던 유진이 튀어나와 희진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런데 미소를 지으며 앨범을 넘기던 준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 사진 뭐니? 준상이 가리키고 있는 사진은 강미희 김진우 그리고 정연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 그거 우리 아빠 사진이야 상혁이 아빠는 저번에 봤으니까 알테고 이 아줌마 이쁘지 다들 고등학교 동창이래 준상은 몹시 혼란스러웠다. 아빠 옆에 있는 이 아줌마 엄마 말로는 그냥 친한 동창이었다고 하는데 팔짱 끼고 찍은 걸 보면 좀 수상하지 않니? 꼭 애인같지? 주방으로 다시 들어간 유진은 준상의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멍한 표정으로 사진을 내려다보던 준상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불에 탄 사진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앨범 속의 사진 옆으로 가져다 대보았다. 틀림없이 같은 사진이었다. 진상은 유진의 집을 뛰쳐나와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어디론가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도착한 곳은 김진우의 연구실 앞이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연구실에는 불이 밝혀져 있었다. 호흡을 가다듬은 준상이 노크를 하자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던 김진우가 문을 열며 웬일이냐는 듯 준상을 바라보았다. 안으로 들어선 준상은 무엇 때문인지 긴장하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자신의 엄마인 강미희와 김진우의 관계에 대해 묻고 싶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난 준상이 조급함을 억누르며 물었다. 교수님 피아니스트 강미희씨랑 친하셨다면서요? 강미희? 자네가 그것을 어떻게 해? 김진우는 몹시 놀라며 말을 받았다. 유진이 집에서 세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었구만. 김진우는 혼잣말처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세 분이 아주 친하셨나 보죠? 그랬지. 유진이 아빠하고는 제일 가까운 친구였지. 강미희씨는요? 유진이가 장난처럼 말하긴 했지만요. 강미희씨랑 유진이 아버님이랑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걸 자네가 왜 궁금해하지? 김진우가 날카롭게 되물었다. 제가 강미희씨 연주를 너무 좋아해서요. 아 그래? 김진우는 안심이라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교수님 정말 유진이 아버지하고 강미희씨가 좋아한 사이인가요? 김진우는 대답 대신 잠시 멋쩍게 웃었다. 유진이 친구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될까? 좋아했지. 현수가 결혼하자마자 미희가 여기를 떠났으니까. 백지짱 같은 얼굴로 김진우 앞에 앉아있는 준상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김진우가 준상의 심중을 헤아릴 수는 없었다. 그 모든 일들은 아주 오래전에 일이었으므로 그럼 교수님은요? 교수님은 강미씨랑 아무 사이도 아니었습니까? 준상은 가까스로 담담하게 물었다. 난 미희를 짝사랑했지. 미희는 현수를 좋아했고 다 옛날 얘기를 하네. 김진우의 연구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준상은 새벽 동이터 오도록 소파 깊숙이 몸을 묶고 있었다. 어슴풀에 새벽이 밝아왔다. 준상은 강미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당장 미국으로 가겠다는 말에 힘을 싣고 있는 준상은 끓어오르는 증오를 참을 수가 없었다. 언제까지나 무표정한 얼굴로 창가에 서있는 준상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언니 수상해. 혹시 나 빼놓고 그 잘생긴 오빠 만나러 가는 거 아냐? 한참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서 한껏 멋을 내고 있는 유진을 보며 희진이 물었다. 유진은 아니라고도 그렇다고도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희진이 따라 나서겠다며 때를 쓸 것이 틀림없었기에 유진은 대답 대신 맘에 든 목도리 두 개를 보이며 어떤 것이 더 예쁜지를 물었다. 잠시 목도리를 보고 있던 희진이 방문을 열고 나갔다 들어왔다. 언니 둘 다 안 이뻐. 대신 내가 특별히 오늘 하루만 빌려주는 거야. 희진은 자신이 아끼는 귀여운 토끼 귀마개를 내밀었다. 유진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따라가겠다며 때를 쓰는 것보다 더한 다짐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멋진 오빠한테 꼭 잘 보여야 된다며. 12월 31일 유진은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준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눈 오는 날 그와 함께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하얀 겨울에 만나 하얀 첫사랑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준상이 왜 말없이 사라졌을까. 유진은 그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았었다. 그러기에 그가 무엇을 하든 그를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 잠시 어긋났던 것들은 자신이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던 작은 몸부림이었음을 인정하며 그날 이후 준상은 연락도 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다. 자신을 변명하러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유진은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았다. 12월 31일 그가 약속한 곳에서 꼭 할 말이 있다고 했었기에 그 말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에 불안하지도 조급해하지도 않을 수 있었다. 이제 가슴에 떠돌고 있는 언어를 소리로 보여주는 일만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도 지금의 자신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오고 있을 거라 믿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화난 미소를 머금고 강미희의 운전기사가 준상의 짐을 트렁크에 실었다. 짐이 모두 실렸건만 준상은 자신이 쓰던 방에 혼자 앉아 잠시 망설였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당장 춘천을 떠나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발목을 잡는 무언가가 있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강미희가 준상을 불렀다. 준상이 차에 올라탔다. 무거운 표정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동차는 좀처럼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연말이라 심한 체증을 보이고 있었다. 강미희는 비행기 시간을 걱정하며 기사에게 독촉을 했다. 소용없는 걸 알면서도 차창 밖으로 연말의 풍경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고 아직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준상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김진우가 아니면 과연 누가 나의 아버지란 말인가. 상념 상념에 사로잡혀 있던 준상이 문득 코트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유진의 분홍색 벙어리 장갑이 들어있었다. 순간 준상의 눈빛이 흐려졌다. 교통체증이 풀리면서 자동차는 서서히 속력을 내기 시작했고 차창으로 스쳐가는 사인보드가 눈에 들어왔다. 안녕히 가십시오 춘천 준상은 자신도 모르게 유진의 장갑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잠깐 차 좀 세워주세요 미희가 놀라서 준상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 잠깐만 어디 갔다 올게요. 얘가 안 돼 시간 없어 강미희는 심각한 준상의 표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잘라 말했다. 약속이 있어요. 가서 한마디만 하고 오면 된다고요. 그런 건 공항에 가서 전화로 할 수 있잖아. 지금은 너무 늦어서 안 돼. 준상은 애원하다시피 부탁했지만 그의 어머니 강미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순간 준상이 도우락을 풀고 움직이는 자동차의 문을 열어버렸다. 놀란 운전기사가 급정거를 했다. 준상은 차가 멈추기도 전에 자동차에서 뛰쳐나와 거리를 달렸다. 누군가 유진의 어깨를 두들겼다. 유진은 준상이 온 줄 알고 반갑게 뒤를 돌아보았다. 준상이 아니었다. 불의 이후 성금을 모금하는 사람이었다. 실망을 한 기색을 감추고 성금을 내고 난 유진은 다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미 약속시간이 한참 지나있었다. 그때까지 아무렇지 않았던 유진의 마음이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근처 빌딩의 옥의 전광판과 상점의 멀티비전에서 아듀 1992라는 글씨를 띄우고 있었다. 유진은 몰려든 인파로 인해 준상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유진의 걱정과 불안은 커져만 갔다. 택시를 잡아탄 준상이 시내로 들어섰다. 시내에 들어선 차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후인해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준상이 택시에서 내려 차들 사이를 피해 이리저리 길을 건너가기 시작했다. 인도로 접어든 준상은 사람들을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TV에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10 9 8 준상은 달려오는 자동차 사이를 숨가쁘게 비켜가며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거슬러 달렸다. 너무도 위험한 모습이었다. 늘어선 차들이 준상을 향해 클렉션을 눌러댔다. 준상은 급기야 자동차 보닛을 짚어가며 달렸다. 5 4 3 빨간불이 전멸할 듯 깜빡거리는 횡단보도 준상이 멈춰선 사람들 사이를 뚫고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있었다. 12월 31일이 다 가기 전에 유진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때 빠른 속력으로 달려오던 트럭이 준상의 눈앞에서 급정거했다.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1992년을 영원히 보내는 폭죽 소리에 묻혀 사라져갔다. 터진 폭죽이 하얀 섬광이 되어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다. 멈춰선 트럭 뒤로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연쇄 충돌을 일으켰다. 주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공중에 붕 떴던 준상의 몸이 채 녹지 않은 하얀 눈 위로 떨어지면서 주위를 붉게 물들였다. 유진아 순간 사고가 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유진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터지는 폭죽 소리에 잦아들어 허공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늘에서 터지는 형형색색의 폭죽들을 바라보는 유진의 눈에서 고여있던 눈물이 뚝하고 떨어졌다. 앰뷸런스 한 대가 요란하게 유진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대에게 가는 길 민영이 채린의 부티크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돌아간 것에 대해 진숙에게 화풀이를 하던 채린이 민영이 준상에 대해 알고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채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채린이 민영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불통이었다. 채린은 민영이 서울까지 왔다가 자신도 보지 않고 돌아갈 정도로 무슨 급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몹시 불안했다. 채린은 무엇이 어찌 되었든 한가하게 의상실에 앉아서 일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짐을 챙긴 채린이 스키장을 향해 거칠게 차를 몰기 시작했다. 지금 자신이 왜 스키장으로 가는지 꼭 가야만 하는 상황인지는 채린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가야만 할 것 같았다. 민영을 만나야만 했다. 스키장에 내려온 채린이 먼저 찾은 곳은 유진의 숙소였다. 그곳에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던 상역을 만나 유진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채린의 마음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한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아버린 민영이 유진과 어디론가 떠나버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유진이 병원에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적어도 당분간은 어디론가 도망가진 못할 테니까. 병원으로 달려온 채린을 대하는 민영의 냉랭함은 가슴이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로 였다. 하지만 채린은 참아 내야만 했다.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민영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채린은 언제 터질지 모를 화라산을 끌어안고 있는 심정으로 민영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창방만 바라보고 있던 민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올 곳이 오고 말았다고 느낀 채린은 마음을 다지기라도 하듯 두 주먹을 꼭 쥐고 민영을 바라보았다. 싸늘한 민영의 눈빛이 채린의 얼굴에서 멈춰 움직이지 않자 채린은 독을 품고 민영에게 달려들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유진이 자신을 질투해서 준상에 좋아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좋아한 척 했기 때문이라고 채린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채린의 울음 섞인 변명과는 상관없이 민영은 채린의 말을 믿지 않겠다는 듯 허공으로 시선을 던졌다. 유진의 행동은 채린의 말대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몸짓이 아니었다. 유진은 처음 민영을 봤을 때 눈물부터 흘렸었다. 그리고 민영을 피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했었다. 그러면서도 멍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어제는 민영 대신 다치기도 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는 게 민영의 생각이었다. 채린은 민영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준상이 자신에게도 첫사랑이었음을 고백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민영을 좋아하는 이유가 죽은 준상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을까 두려웠다는 것이 채린의 또 다른 변명이었다. 민영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친구를 그런 식으로 모함할 수가 있는지 민영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민영은 지금까지 채린이 하는 말들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줬었다. 불안했어. 민영씨 유진이한테 뺏길까봐. 민영씨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뺏기기 싫어서. 채린은 민영을 포기할 수 없었다. 민영이 아무리 유진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다고 해도 채린은 눈물로라도 민영을 찾고 싶었다. 소용없는 일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상처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두려웠다. 잘못했다고 매달려도 이미 민영의 눈빛은 채린을 밀어내고 있었다.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민영의 싸늘한 표정에 채린은 놀랐다. 민영이 자신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채린은 그의 눈빛에서 그가 다시는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 채린의 이기적인 사랑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가방을 챙겨 서울로 올라가는 채린에게 민영은 끝까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혼자 있게 해달라는 말을 어두운 밤하늘에 씁쓸하게 던졌을 뿐이다. 사무실로 들어선 민영은 어지러운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찾았다. 민영이 담배를 찾다 주머니에서 꺼내든 것은 정아가 말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였다. 운명의 상대가 다가오고 있다. 민영은 몇 번씩 되풀이해서 정아의 말을 되새겨보았다. 퇴원 축하해요. 민영의 목소리였다. 유진이 퇴원하기 위해 짐을 챙겨 병실문을 나서려는 순간 꽃을 든 민영이 문앞에 서있었다. 이렇게 꽃 들고 서서 누구 기다린 거 처음이에요. 꽃을 들고 민영의 자동차 앞자리에 앉아있는 유진을 보며 말했다. 유진은 민영을 말없이 잠시 바라보다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앞으로 돌렸다. 민영은 산책로에 차를 세우며 할 말이 있다는 듯 유진을 바라보았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눈 덮인 언덕길을 걷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잠시 머뭇거리던 민영이 입을 열었다. 그동안 무례하게 굴었던 것 미안하다고. 알 수 없다는 듯 걸음을 멈춘 유진이 민영을 바라보았다. 변명 같지만 내가 유진 씨를 많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유진 씨 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민영이 미안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런 민영을 유진은 잠시 바라보았다. 오해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민영은 유진이 어떤 오해를 했느냐고 물어오기를 바랐다. 그러나 유진은 묻지 않았다. 정유진이라는 사람. 처음 민영이 느낀 그대로가 지금의 모습이었다. 민영은 못나게도 채린의 말을 믿고 자신이 겪어서 알고 있는 유진을 믿지 않았었다. 민영은 그동안 유진을 의심하면서 괴로워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 허탈하게 웃었다. 정말로 나랑 닮은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민영은 유진이 자신과 만난 이후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던 것과 대신 다친 것 그리고 괴로워했던 모든 일이 자신과 닮은 사람 때문이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용서를 받아야 했다.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던 유진을 오해했음을 미안한 마음으로 유진을 바라보는 민영에게 유진은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민영은 자신과 닮은 유진의 첫사랑이 궁금해졌다. 물론 겉모습 말고는 자신과 다른 사람 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진을 통해 그 사람을 확인하고 싶었다. 민영은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굳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는 아니었다. 다만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만 같았다. 일이든 사랑이든 산 정상에서 곤돌라가 멈춰섰다. 먼저 내린 민영이 김 차장과 정아가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 유진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모습을 본 김 차장과 정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묘한 웃음을 흘렸다. 집기들이 대충 쌓여있는 레스토랑 앞에 선 민영과 김 차장은 영업을 하지 않는 레스토랑을 둘러보고 있었다. 장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김 차장의 말을 들은 민영은 산장으로 꾸밀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폴라리스에 그 일을 맡겨야겠다며 김 차장을 돌아보았다. 김 차장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민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번호를 확인한 민영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유진이 사고를 당한 이후 민영과 체린이 삐거덕거리는 것을 느낀 김 차장이 걱정스레 민영을 바라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김 차장은 대답 대신 유진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 그러고는 자리를 옮기며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민영을 돌아보았다. 너 정유진씨 약혼한 건 알고 있지? 민영은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김 차장을 보며 피식 웃어버렸다. 민영과 김 차장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먼지가 쌓여있는 피아노 앞에서 유진이 처음에 멜로디를 치고 있었다. 다가선 민영이 유진이 치고 있는 곡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말을 했다. 혹시 이 곡 칠 줄 아세요? 민영은 전혀 피아노를 칠 줄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역시 준상이 아니었다. 준상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피아노를 잘 쳐야 했다. 상혁씨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민영이 유진에게 물었다. 유진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이번에 상혁을 사랑하는지 물었다. 그런 질문이 어디 있냐는 듯 잠시 머뭇거리던 유진이 일일이 상혁을 좋아하는 이유를 열거를 하기 시작했다. 상혁인 누구보다도 유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거기다가 천성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이해심도 많고 책임감도 강하고 생각해보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유진의 열거가 끝나자 민영이 소리 없이 웃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럼 내가 좋은 이유 대봐요. 내닷 내닷 없는 민영의 질문에 유진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민영은 이유를 댈 수 없는 거야말로 정말 좋아하는 거라며 괴변을 늘어놓았다. 말해놓고도 어색했는지 민영은 강준상이 좋은 이유를 물었다. 순간 유진의 표정이 참담하게 일그러졌다. 정말 좋아한다면 이유를 댈 수 없다는 민영의 말을 듣는 순간 준상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미안해진 민영이 사과를 하자 유진은 나지막히 웃었다. 민영은 유진이 자신을 편하게 대해주길 바랬다. 강준상이 생각날 땐 생각하고 대세김질 하고 싶을 땐 대세김질 하고 유진은 조금 앞서 걷고 있던 민영의 뒷모습을 잠시 보다가 꽃담길 위로 훌쩍 뛰어올라갔다. 위태롭게 흔들거렸지만 유진은 융하게도 중심을 잘 잡고 있었다. 준상이와는 같이 한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특별히 대세김질 할 것도 없었다. 춘천 집 근처에 있는 호숫가에서 땡땡이 치며 데이트 한 번 했었고 첫눈 오는 날 눈사람 만들고 정말 한 게 별로 없었다. 어느덧 유진의 눈가가 반짝이기 시작했다. 앞이 흐려져서 그런지 유진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반사적으로 손을 내민 민영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놀란 유진이 손을 피하려다 그만 중심을 잃고 민영의 가슴에 안겼다. 그 옛날 학교 담장을 넘으며 준상에게 안겼던 것처럼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끼며 유진의 마음은 민영에게 성큼 다가가고 있었다. 감정을 추스리고 민영을 바라보자 그의 얼굴에서도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적어도 유진의 그것보다는 더 큰 떨림이었다. 마지막 곡으로 요즘 저희 프로에서 자주 트는 처음 들려드립니다. 날씨가 우울합니다. 마음까지 우울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방학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마친 상혁이 유선배와 녹음실을 걸어나왔다. 스튜디오 앞에는 채린이 서있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가지고 온 상혁이 채린에게 커피를 건넸다.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채린이 흥분을 흥분을 하며 먼저 말문을 열었다. 넌 대체 뭐하는 애니? 채린이 다짜고짜 내지른 소리에 상혁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채린은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대고 있었다. 유진과 빨리 결혼하라기도 하고 울먹이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채린이었지만 사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상혁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채린은 유진이 때문에 민영이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고 상혁에게 말하면서 스스로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채린을 겨우 달래서 돌려보낸 상혁에게 고통스런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 채린의 지극히 감정적인 표현이 상혁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한동안 말없이 고민하던 상혁이 뭔가 결심이 선 듯 조용히 유선배를 불러냈다. 안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짐을 받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키장? 갑자기 웬 스키장? 서류를 보던 방송국 간부가 의아해하며 상혁을 보았다. 긴장하고 있는 상혁을 본 유선배가 거들고 나섰다. 소극장이나 공개홀에서 공개 방송한 것에 비하면 스케일이 크긴 하지만 일단 답답함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니 괜찮지 않냐고. 간부는 상혁을 향해 누구 아이디어인지 물었다. 상혁이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그러자 섭외에 어려움을 대며 하필 스키장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물어왔다. 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야 합니다. 상혁은 거리낌없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상혁의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던 유선배가 페이시를 나오며 한마디를 던졌다. 김피디는 귀여운 데가 있어. 설마 애인 때문에 간다고 대답할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다. 공연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이었다. 가수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가 문제였다. 걱정하는 유선배의 말에 상혁은 한술 더 떴다. 노래가 안 되면 말추를 틀어서 춤이라도 추게 하겠다고. 웃으며 대꾸하는 상혁의 얼굴에 웃음이 거치면서 알 수 없는 어둠이 밀려들었다. 민영은 유진이 허둥대며 정아의 차에 키를 꽂는 것을 보았다.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허둥될 만큼 급한 소식이기는 하지만 빙판길을 일반 승용차로 달려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유진 씨 민영이 유진을 불렀다. 차에 키를 꽂던 유진이 민영에게 고개를 돌리자 민영은 유진의 손에서 자동차 키를 뺏어들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차로 걸음을 옮겼다. 운전하기 위험하다고 말해주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아의 승용차를 출발시켰을 유진을 생각하니 민영은 아찔했다. 그런 민영의 마음을 알아서 했을까. 유진은 아무런 저항 없이 민영의 차에 몸을 실었다. 춘천으로 가는 유진의 마음은 불안했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을 전해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방망이지를 해댔다. 엄마 엄마 유진에게 있어 엄마는 하늘이고 안식처이고 그리고 연인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엄마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봐주고 계신 분이었다. 유진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시장에서 손님과 삼천원을 두고 힘겨운 흥정을 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 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던 엄마. 그러면서도 자식들 앞에서는 모든 힘겨움을 감추고 드러내놓지 않으셨다. 유진은 일찍부터 엄마의 고단한 삶을 이해했다. 하지만 아는 채를 하지 않았다. 유진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을 엄마가 알게 되면 가슴 아파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엄마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가난에는 이미 익숙해졌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였을 때는 가난이 가난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예쁜 두 딸이 있었기에 물질적인 것에는 그리 연연해 하지 않았다. 문제는 남편이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였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했다. 물질적인 빈곤함도 문제였지만 엄마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아버지의 빈자리였다. 유진은 무엇보다 엄마의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아버지에 대한 사소한 추억들조차 모두 다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에서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아빠가 뭘 잘 드시고 뭘 싫어하는지 무슨 노래를 잘 부르는지 아이들이 이쁜 짓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까지 시시콜콜 다 기억하는 엄마는 그런 추억이 있었기에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다. 추억을 껴안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외로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유진은 엄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차에서 내린 유진은 서둘러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거실에 있던 희진이 유진을 보고는 미안하다는 듯이 멋쩍은 웃음을 보였다. 괜한 호들갑을 떨어 유진을 달려오게 한 미안함으로 유진의 얼굴을 물꼬람이 바라보았다. 유진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안심이 되었다. 유진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동안 차를 주차하고 있던 민영이 뒤따라 들어왔다. 희진은 거실로 들어서는 민영을 보고 동그란 눈을 더욱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준상 오빠? 유진이 어설프게 웃는 민영을 바라보다 준상이 아니라는 말을 하자 희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인기척이 들리자 안방에 누워있던 엄마가 문을 열고 나왔다. 유진을 본 엄마는 웬일이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다 옆에 서있는 민영을 보고는 다시 유진에게 얼굴을 돌렸다. 스키장 공사 총책임자라는 말을 전해들은 엄마의 표정이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서도 유진이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상혁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온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더군다나 더군다나 약혼식이 유진으로 인해 엉망이 되면서 상혁과 상혁의 부모님께 미안했었기에 엄마로서는 당연히 민영의 등장이 편할 리가 없었다. 엄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진에게 물었다. 정말 일만 같이 하는 사람이냐고 그리고 상혁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유진은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몸이 불편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 걱정하고 있는 엄마의 마음에 유진은 가슴이 메워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엄마 엄마 유진은 엄마의 주름진 얼굴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유진의 가슴속 요동을 느꼈음인지 엄마는 작은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의 걱정은 오로지 유진과 희진이 행복해지는 것뿐이라고. 낯선 민영의 등장에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을 잊으려는 듯 엄마는 유진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호숫가를 따라 난 도로를 달리던 민영이 유진을 보았다. 침울한 표정이었다. 잠시 무슨 생각인가를 하던 민영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유진에게 말했다. 우리도 오늘 땡땡이칩시다. 민영은 자신을 보고 있는 유진을 의식하며 차를 돌려 호숫가에 차를 세웠다. 민영은 옆에 앉아있는 자신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희진에게 물었다. 그렇게 많이 닮았냐고. 희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거렸다. 유진이 준상을 많이 좋아했냐는 질문에 희진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가슴 아파 말할 수 없다는 듯 잠시 머뭇거렸다. 희진으로부터 준상이 죽은 이후 유진이 너무 슬퍼하다 죽는 줄 알았다는 말을 듣게 된 민영의 가슴에 파문이 일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민영이 희진에게 유진이 잘 가던 호수가의 위치를 물었다. 호수를 바라보던 민영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유진이 머뭇거렸다. 다른 곳으로 갔으면 하는 눈치였다. 민영은 웃으며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내키지 않아 하는 유진에게 다가와 유리창을 두드렸다. 민영은 유진을 데리고 호수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유진은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살아났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준상과 함께 걸었던 길이 나타나자 유진은 걸음을 멈춘 채 넋을 잃고 그 길을 바라보았다. 준상이 저 멀리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듯했다. 민영이었다. 민영이 스키장에서 빌려주었던 안경 달린 잠바를 들고 뛰어오고 있었다. 입어요 추운데 민영이 내민 옷을 받은 유진이 옷을 입자 자전거를 탄 연인들이 스쳐 지나갔다. 준상과 함께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떠오른 유진은 고개를 돌려 민영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민영의 모습에서 준상을 떠올리는 듯했다. 민영이 유진을 조용히 불렀다. 당황한 유진이 서둘러 모자를 썼다. 안경이 내려와 얼굴까지 덮어버렸다. 유진은 눈물을 보이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나 모자를 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빗나갔음을 알았다. 안경을 통해서도 세상 모든 것이 잘 보였다. 민영의 얼굴도 민영은 유진의 뺨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모른 척 했다. 이미 호숫가로 유진을 데리고 올 생각을 했을 때부터 예상했던 일이었다. 민영은 한 번이 아닌 열 번이라도 되짚고 가고 싶은 것이 있었기에 유진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알면서도 외면했다. 곳곳에 녹지 않은 눈이 봄을 기다리듯 민영은 유진에게서 봄을 꿈꾸고 있었다.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혹시 그림자 나라에 간 사람 이야기 들어봤어요? 나무 그림자를 본 유진이 민영을 보며 물었다. 아뇨. 뭔데요? 그림자 나라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도 이 사람에게 말을 시켜주지 않았대요. 그래서요? 그래서 외로웠대요. 이게 다예요. 싱겁죠?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친구한테 서요. 알겠다. 외로웠던 사람은 그 친구 맞죠? 맞아요. 그땐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 외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지금 뭐해요?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민영이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유를 안 이상 더는 머물 수가 없었다. 유진이 돌아가려는데 민영이 다가와 유진을 붙잡았다. 민영은 유진을 호숫가로 돌려세웠다. 햇살을 받은 호수가 눈부시게 반짝거렸다. 유유히 흐르는 물 그리고 지저귀는 새들 흔들리는 나뭇잎 모두 살아 숨쉬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세상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유진이 보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지난 추억밖에 없었다. 그것도 죽은 사람과 함께했던 슬픈 추억밖에 민영은 유진이 그렇게 슬픈 추억의 나라 현실에는 없는 그림자 나라에 자신을 묶어둔 채 외롭게 사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아름답고 따뜻한 이곳을 놔두고 춥고 외로운 그곳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유진을 바라보는 민영은 화가 날 정도로 안타까웠다. 유진은 민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흰 눈 덮인 차가운 그림자 나라를 벗어날 수 없었다. 유진은 그림자 나라에서 혼자 있을 준상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랑 하니까 결혼 하겠습니다. 퇴근을 한 상혁이 김진우에게 말했다. 김진우는 느닷없는 상혁의 말에 놀라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결혼 하겠다고 말하는 상혁의 얼굴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 했다. 김진우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혁은 채린이 다녀간 이후 너무도 초조했다. 이러다가는 유진을 영영 잃어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했다. 그래서 되도록 유진과 결혼을 서둘러야 겠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유진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혁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쨌거나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상혁이 넘어야 할 산은 민영이 아니라 어머니였다. 어머니 지영은 유진을 며느리 감으로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더군다나 깨져버린 약혼식 날을 생각하면 유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용서가 되지 않았다. 상혁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자신이 그토록 유진을 원하고 있기에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는 의미였다.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가 났다. 지영은 유진에게 목을 매는 아들 상혁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진우도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는 상혁이 불안했다. 유진을 잃고 싶지 않은 상혁만이 애타게 유진과의 결혼을 서두르고 있었다. 상혁은 채린이 방송국으로 찾아오기 전까지는 시간을 갖고 생각하려 있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빈 껍데기라도 붙잡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갈등이 되었던 것이다. 스키장에서 사고가 있었던 그날 이후 상혁은 유진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우선은 생각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민영을 대신해서 다친 유진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다. 단순히 준상을 생각해서 대신 사고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물론 준상의 그림자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유진에게 느껴지는 낯선 몸짓이 준상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그 사람 준상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다치는 거 보기 싫었어. 싫었어. 준상이를 닮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런 것 뿐이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지나치리만큼 솔직한 유진의 말이 비수가 되어 상혁의 가슴에 꽂혔다. 때로 상혁은 유진을 영영 놔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다.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준상을 잊지 못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지금까지 지켜본 것으로도 충분했기에 문제는 자신의 삶에서 유진을 빼고 나면 남는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었다. 그런 유진이라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상혁은 유진과의 만남을 자신과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도 상혁의 결론은 늘 원점으로 돌아왔다. 생각을 하며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혁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런 상혁에게 불을 붙인 건 체린이었다. 체린이 다녀간 이후 상혁의 가슴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기 시작했다. 집착이었다. 집착은 질투를 동반했다. 유진의 가슴속에 숨어있는 준상과 싸우며 지난 시간들도 몸서리치게 유진의 가슴속에 숨어있는 준상과 싸우며 지낸 시간들도 몸서리치게 힘겨웠는데 이젠 그와 닮은 사람이 나타나 상혁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유진을 떠날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진과 결혼해 자신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들을 보상받고 싶었다. 모두가 부질없는 일이 될지라도 어쨌든 상혁은 유진을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민영은 김 차장과 함께 인테리어 자재가 어지럽게 놓인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 잠시 손을 놓았다. 겨울 햇살이 드리워진 창가로 다가간 민영이 창밖을 보자 구석에 있는 낡은 피아노의 뚜껑을 열고 건반을 누르던 김 차장이 민영을 흘끗 올려다보았다. 왜 이렇게 고독해? 민영은 김 차장의 옆으로 걸어왔다. 뭔가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민영은 김 차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왜 자꾸만 다른 말이 튀어나오는지 물었다. 민영의 말을 듣던 김 차장은 잠시 민영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누구한테 그러는데 누구 짧게 말을 끊는 민영을 보며 감을 잡았다는 듯 김 차장이 객관식으로 대답했다. 첫 번째 할 말을 까먹어서 두 번째 잘못한 게 있어서 세 번째 좋아하니까 말을 마친 김 차장이 몇 번째냐고 민영에게 물었지만 민영은 대답이 없었다. 김 차장은 대답하지 않을 거면 묻지 말 것이지 묻긴 왜 묻느냐고 핀잔을 주고는 대수롭지 않게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다시 무표정하게 창밖에 햇살에 시선을 던지고 있던 민영에게 김 차장은 느닷없이 물었다. 그 누구 정유진 씨 맞지? 김 차장의 입에서 유진이라는 말이 나오자 민영은 얼른 말꼬리를 돌렸다. 별로 어려운 곡도 아닌데 제대로 치지 못한다는 핀잔을 주며 잘 처벌하고 퉁명스레 말을 던졌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이게 말같이 쉬운가. 전 피아노 쳐본 적 없어요. 고개를 저으며 다가오는 민영을 본 김 차장은 구경이나 하고 있으라는 듯 계속 피아노를 쳤다. 민영은 겸연적게 웃었다. 그러고는 김 차장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 또 질문을 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느낌은 뭘까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외로워지는 법이지. 김 차장의 즉각적인 대답에 민영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김 차장은 별거 아닌 것처럼 민영에게 물었다. 아까 물었던 것의 답이 세 번째 아니냐고. 뜨끔해 하는 민영을 모른 척 피아노만 치던 김 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따라 더 안 된다는 표정으로 그만 가자는 신호를 민영에게 보냈다. 김 차장이 옷을 챙겨 입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김 차장이 계속해서 틀리게 치던 멜로디 부분을 민영이 정확하게 치고 있었다. 피아노 못 친다며. 김 차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선배 아무래도 난 천재인가 봐. 자신도 자신도 믿을 수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영이 김 차장을 보고 황당한 웃음을 흘렸다. 오후가 되면서 스키장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렸다. 한방눈을 맞으며 걸어가던 민영이 잠시 걸음을 멈췄다. 곤돌라 타는 곳 쪽에 유진이 카메라를 들고 자신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함께 춘천을 다녀온 후 민영과 유진은 서로 마음이 불편했다. 싫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기에 어색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갔다. 한 발자국씩 가까워지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조금씩 떨어진 상태에서 걸음을 멈췄다. 어색해하던 민영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많이 기다렸냐고. 대답을 하는 유진도 어색한 듯 머뭇거렸다. 곤돌라에 오른 두 사람은 조금씩 떨어져 앉아 서로 창방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이 마주치면 어색한 웃음을 보이곤 했다. 곤돌라 밑으로 스쳐가는 세상의 모습이 온통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눈 쌓인 스키장은 물론 나무숲의 모습들도 온통 흰 빛뿐이었다. 준상이가 좋아하던 하얀 겨울 그 모습이었다. 곤돌라가 레스토랑 입구에 멈춰섰다. 곤돌라에서 내린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공사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벽돌 느낌은 좋으니까 살렸으면 좋겠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은 조금 넓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장의 컨셉은 브라운으로 잡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포인트는 화이트로 갈게요. 유진의 말이 끝나자 민영이 유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언젠가 술에 취해 유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좋아하는 색은 흰색이고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라고. 그런데 좋아하는 음식은 들은 기억이 없는 듯했다.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민영이 웃으며 물었다. 왜 물어봐요? 그냥 기억해두려고요. 그냥 기억해두려고 한다는 민영의 말이 유진의 가슴에 바위덩어리를 올려놓은 듯 무겁게 느껴졌다. 그 말 준상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다.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민영의 작은 말이나 행동들이 준상이로 착각하게 할 만큼 똑같은 구석이 너무 많았다. 준상이가 아닌 게 이상할 정도로. 상혁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있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갈 것인가 를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니 꽤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냈던 것 같았다. 유진이 전화를 받으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던 상혁이 전화를 건 곳은 용국의 동물병원 이었다. 유진에게는 그냥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상혁은 챙겨두었던 짐을 들고 거실로 내려왔다. 신문을 보고 있던 진우가 상혁을 보며 물었다. 지금 가니 네 상혁은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하게 자신을 보고 있는 지영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다. 너도 참 어지간하다. 그렇게 할 일이 없다니 자신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더 미웠는지 지영은 기어이 한마디를 던졌다. 그냥 놀러가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답사차 가는 거라고요. 빙글에 웃는 상혁의 모습이 너무 밉다는 듯 지영은 큰 소리로 혀를 쳤다. 아 못난 놈. 지영은 모든 게 못마땅했다. 어디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아들 상혁이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유진에게 목을 매는 것도 그렇고 김진우에 절친했던 친구 딸이라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더군다나 가난의 찌들대로 찌들어 있는 유진이네의 가정형편이 실었다. 가난이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자신의 집안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 없는 유진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생각해 보니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다. 맑고 순수한 유진의 마음이 그녀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빛을 잃고 퇴색했다고 믿었다. 지영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유진은 환경 때문에 잘못 자라난 아이라고 적어도 지영은 그렇게 생각했다. 약혼식 사건만 해도 그랬다. 유진이 마음에 들어서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상혁이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 거였다. 그런데 미운 사람은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것일까. 그 많은 하객들을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키다니 어찌 지영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는가. 거기다가 남편 진우는 언제나 유진의 편을 들고 나섰다. 언제나 늘. 상혁이 인사를 하고 나서는 등에다 대고 진우는 또다시 힘을 실어주는 말을 던졌다. 이번엔 상혁이 네가 내려가고 다음 째는 네 어머니 생일이 있으니까 유진이가 올라오면 되겠구나. 그러지 않고는 지영이 유진을 부르지 않을 것임을 김진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상혁이 용국을 태우고 도착한 곳은 체린의 부티크 앞이었다. 이미 연락을 받고 준비하고 있던 체린이 진숙을 태우고 상혁의 차를 따라 나섰다. 체린은 처음에 용국의 전화를 받고 민영을 보기 위해 스키장을 따라 나설 것인가를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그냥 끊어버리는 민영에게 연락도 없이 찾아갔다가 상처만 입고 돌아오게 될 것이 걱정되었던 것이다. 울며 매달리는 자신에게 싸늘한 말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서는 민영이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운전을 하는 내내 체린의 머릿속엔 민영을 처음 만났던 유학 시절이 생각났다. 우연히 프랑스에서 처음 민영을 보게 된 체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친구들이 민영을 보고 놀란 것처럼 체린도 처음 민영을 만났을 때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국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디서 자랐는지를 꼬치꼬치 물었었다. 유진이 민영을 보고 놀라서 그랬던 것처럼 체린도 민영에게 그랬었다. 체린은 친절하고 자상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민영과 곧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다. 적어도 귀국해서 체린이 친구들에게 민영을 소개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체린은 유진에게 학창시절부터 피해의식이 있었다. 유진은 자신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늘 피해의식이 따라다녔던 것이다. 가난한 유진에게 공부가 뒤진 것만 빼고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유진이 사랑했던 첫사랑과 닮은 사람을 사귀게 되니까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것이 큰 실수였다. 스키장에 가까워질수록 체린의 마음은 착잡해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스키장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다. 산 정상에서 곤돌라가 운행하기를 기다리던 유진과 민영은 발을 동동 구르며 서있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던 민영이 실망스런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종종 있는 일이라 했다. 바람이 멈추면 운행을 해볼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민영은 벽난로에 나무들을 집어넣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조금 떨어져 앉은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걱정돼요? 유진을 보며 민영이 물었다. 조금요. 혹시 걸어서 내려갈 순 없나요? 여길 어떻게 걸어서 내려가요. 바람이 잠잠해지면 곤돌라가 운행될테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네. 낮은 소리로 대답을 한 유진은 여전히 민영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아 거세게 부는 바람이 야속하다는 듯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런 유진의 모습을 슬쩍 훔쳐본 민영이 난로에 불을 지피며 물었다. 나랑 같이 있는게 불편해요? 대답 없는 유진을 바라보던 민영이 다시 말을 던졌다. 그런게 아니라면 이리 와서 불이 나쬐요. 민영의 말을 들은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2층을 다시 살피고 오겠다며 계단을 서둘러 올라갔다. 유진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민영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무거웠다. 누군가 숙소의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보니 김 차장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안을 살피며 물었다. 유진씨 아직 안 왔죠? 아까 이사님이랑 레스토랑 보러 올라갔잖아요. 대답하는 정아의 눈꼬리가 나지막하게 흔들렸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불안감이 스쳐갔다. 김 차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짧은 숨을 몰아쉬었다. 바람이 갑자기 세져서 곤돌라 운행이 중단됐대요. 깜짝 놀란 정아는 외투를 집어들고 김 차장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관리소를 찾았지만 거기서도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바람 때문에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다반사였다. 바람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정아와 김 차장이 관리소를 나오고 있을 때 상혁이 친구들과 안으로 들어섰다. 정아 누나! 정아는 상혁의 등장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상혁과 유진의 관계가 어떤지 잘 알고 있는데 업친대 덮친 격으로 유진과 민영이 산꼭대기에서 함께 있으니 정아로서는 난감한 일이었다. 김 차장도 채린의 등장에 표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였다. 유진을 찾는 상혁의 표정에서 정아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난감했던 것이다. 저기 그게 말이야 지금 문제가 생겨서 눈치를 살피던 정아가 말을 더듬었다. 무슨 문제요?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던 채린이 민영이 어디 있는지 김 차장에게 물었다. 채린과 상혁의 눈치를 살피던 김 차장이 사실대로 상황을 설명했다. 레스토랑 구조 변경 때문에 민영과 유진이 산에 올라갔는데 바람 때문에 곤돌라를 운행할 수 없어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김 차장의 설명을 들은 채린과 상혁은 당황했다. 김 차장이 다시 관리소를 찾았다. 모두 따라 나서겠다는 사람들을 안겨두고 김 차장 혼자 관리소를 찾았지만 바람 때문에 오늘 밤에는 절대로 곤돌라를 운행할 수 없다는 대답만을 듣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낭패한 김 차장의 표정을 읽어낸 모두는 실망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상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겉옷을 든 상혁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용국이 상혁을 쫓아 나갔다. 무슨 저질 것만 같았다. 걱정스럽게 뒷모습을 바라보는 진숙의 시야에 도끼어린 채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넓은 공토를 지나 산을 향해 달려가는 상혁을 붙잡은 용국이 숨을 고르며 고르며 말했다. 야 인마 거길 어떻게 걸어서 간다고 이러는 거야. 용국의 목소리가 부는 바람에 섞여 공중으로 흩어졌다. 상혁은 용국이 잡은 팔을 뿌리치며 절규 했다. 갈 거라고 가야만 한다고 상혁의 절규에 용국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실성한 사람 같았기 때문이었다. 말로는 도저히 상혁을 진정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 용국은 상혁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퍽 소리와 함께 정신이 드는 듯한 상혁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 시절 산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유진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때 준상이 유진을 찾아냈었다. 그때 만일 준상이 아닌 자신이 유진을 먼저 찾아냈다면 지금과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도 또는 일어났어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 없듯 현재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좌절 아픔 그리고 증오가 이글대는 상역의 눈빛이 산꼭대기를 향해 무섭게 꿈틀대기 시작했다. 2층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유진이 한기를 느끼며 내려왔을 때는 민영이 안경을 쓴 채 벽난로 앞 의자에 몸을 묶고 잠들어 있었다. 민영에게 다가간 유진은 살그머니 민영의 안경을 벗겼다. 문득 민영의 잠든 얼굴이 준상을 연상시켰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참 동안이나 민영이 아닌 준상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그때 민영이 눈을 뜨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민영과 두 눈이 마주친 유진은 당황해 몸들바를 몰라하며 안경 벗겨주려고요. 불편할 것 같아서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는 유진을 말없이 바라보던 민영이 몸을 일으켜 앉았다. 여기요. 자신에게 고정된 민영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유진은 민영에게 안경을 건네주었다. 그러고는 그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의자에서 일어섰다. 언제까지 죽은 사람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유진이 멈칫하고 섰다. 그 사람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민영이 유진에게 다가가며 다그치듯 물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친구 살아있다면 지금도 유진씨와 사랑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 나가려는 유진을 향해 민영이 싸늘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민영씨! 유진이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민영을 불렀다. 그러나 민영은 유진이 부르는 소리에도 멈추지를 않았다. 세차게 부는 거센 바람처럼 민영은 유진을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민영은 준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진이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은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민영에게 부탁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민영이 상관할 일이 아니었다. 집착을 하던 환상을 끌어안고 살던 그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영은 유진의 부탁을 거절했다. 상관하고 나한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본 적이 없을 거라 말했었죠. 그래요. 나 사랑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유진씨가 그 죽은 친구 잊지 못하는 것도 사랑 아니에요. 유진은 민영의 말을 더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가슴이 무너지고 두 다리에 힘이 빠질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다. 어느덧 눈가에 물기가 흥건하게 젖어들었다. 앞이 흐려졌고 마음도 흐려졌다. 거의 죽을 것 같았다. 아니 차라리 이대로 눈 감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민영이 자신의 가슴을 갈래갈래 찢어놓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 너머에 준상의 모습이 보이는데 제발 그만해줬으면 아니면 차라리 두 눈 감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유진이 온 힘을 모아 이를 악물고 민영에게 소리쳤다. 이제 그만하죠. 유진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민영은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유진의 가슴을 더욱 세게 후벼팠다. 유진씨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미련이고 자기 연민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모르죠? 아팠다. 마음도 몸도 모두 눈만 뜨고 있을 뿐 유진의 모든 감각이 삶을 포기한 듯 멈춰있었다. 그러나 뜨고 있는 두 눈이 유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다른 감각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거라고 살아있으니까 민영에게 무슨 말이든 하라고. 그만 해요. 아직도 유진이 반응을 보이는 것에 감사한 민영이 다시 거세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뱉어냈다. 제발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요. 유진이 민영에게 힘겹게 다가섰다. 그리고 그를 잡고 절규 했다. 그만 해요. 제발 그만 하라고요. 왜 이래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냐고요. 당신을 좋아하니까. 민영은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유진의 눈빛이 허공에서 멈췄다. 무슨 소린가 싶었다. 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민영은 자신의 마음이 소리가 되어 유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 놀랐다. 민영은 그제서야 자신이 유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다. 민영은 준상을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유진이 안타깝고 가슴 아파 괴로워 했었다. 그러면서 그 감정 자신이 유진에게 느끼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이제야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 민영은 밖으로 뛰쳐나가는 유진을 붙잡을 수 없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는 한참이 지난 후에 알았다. 사랑한다는 말 유진에게는 어쩌면 민영 자신의 감정을 강요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강준상 유진의 가슴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 민영은 준상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다. 준상 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했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유진의 기억에서 그를 다 잊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유진의 모습을 보면 민영의 가슴은 저려왔다. 그리고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 추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숨조차 쉴 수 없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몸짓들 하나하나가 아프게 가슴으로 파고들었던 것이다. 웃고 있어도 울고 있어도 그녀의 모든 것이 민영에게는 아픔이 되었던 것이다. 정유진 그녀가 민영의 삶 속으로 이처럼 아픔되어 자리잡고 말았던 것이다.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면 돌아오리라는 민영의 생각과는 달리 밖으로 뛰쳐나간 유진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기다릴 수 없었던 민영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눈보라가 눈앞을 뿌옇게 흐려놓았기 때문이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을 헤매며 울고 있을 바보같은 유진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민영은 눈보라를 맞으며 어둠 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바람을 동반한 무서운 눈 폭풍 이었다. 하지만 유진을 찾아야만 했다. 바보같은 그녀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의 추위보다 더한 추위 속에 갇혀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녀를 찾아내야만 했다. 유진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 하지만 눈보라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녀의 이름은 민영의 가슴 밑바닥으로 내려앉고 말 뿐이었다. 유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를 찾아 헤맸을까. 지친 민영이 심호흡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다 시선이 머문 곳은 레스토랑 문앞 피었다. 거기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 유진이 돌아온 것이다. 민영은 단숨에 안으로 뛰어들었다.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유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다가간 민영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유진을 덮어주었다. 유진은 잠든 모습조차 평온하지가 않은 듯 했다. 유진을 더는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민영은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렸다. 결국 사랑이라는 게 이런 아픔이란 것일까. 사랑을 하면 가슴 설레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게 사랑의 정체라 생각했었다. 그럼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일까. 민영은 외로웠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외로웠다. 만질 수도 다가설 수도 없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보다 더욱더 민영을 외롭게 만들었다. 어순풀에 다가온 아침 햇살에 유진이 눈을 떴다. 자신에게 민영의 옷이 덮여있는 것을 확인한 유진은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유진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간밤에 무섭게 몰아치던 바람이 잠잠해져 있는 것이 마음까지도 잠잠하게 만들었다. 간밤에 눈보라만큼이나 자신의 가슴에도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던 지난 밤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유진의 마음이 완전하게 평온을 찾은 것은 아니었다. 유진은 준상과 민영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으며 아직은 민영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발걸음을 옮겼다. 유난히 길게 이어진 민영의 발자국과 반대로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발을 옮길 때마다 발자국 자리가 움푹 패었다. 또다시 유진의 마음속에서 준상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기억해 주려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움푹 패인 발자국을 잠시 돌아보던 유진의 작은 입가가 떨리고 있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할 수밖에 없을 만큼 준상과의 기억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고 말았다. 마치 눈속에 깊이 패인 발자국 처럼. 유진은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긴 유진은 산 정상 가까이 까지 올라오고 말았다. 아래보다는 조금 센 바람이 불어왔다. 유진은 오랜 시간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민영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그곳에 서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민영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려다 길게 이어진 발자국을 발견하고 따라온 것이다. 누구의 발자국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어젯밤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민영이 유진에게 좀 더 다가섰다. 사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길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민영은 그것이 걱정되었다. 민영이 유진을 향해 부드러운 말을 던졌음에도 유진은 아무런 대꾸 없이 돌아가기 위해 걸음을 떼려고 했다. 유진씨 어제 일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을래요. 내가 유진씨 마음 아프게 한 건 알지만 그래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걸음을 멈춘 유진이 민영을 슬프게 바라보았다. 민영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감정 표현이 민영으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게 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유진은 늘 궁금했었다. 준상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지 에 대해서 유진은 18살의 준상이 모습밖에 모른다. 자신처럼 28살이 되었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궁금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몰라도 그와 똑같이 생긴 민영을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민영을 통해서 준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기뻐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 기쁨의 표현이 잘못되어 민영에게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듯해 유진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았다. 미안합니다. 오해하게 했다면 나 민영씨에게 아무런 감정 없어요. 말을 마친 유진이 서둘러 민영의 옆을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데 민영이 유진의 팔목을 잡았다. 그러고는 진지하게 물었다. 날 좋아한 적 한 번도 없었나요? 강준상이 아닌 유진은 진지한 민영의 눈빛에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는데 할 말이 없었다. 이미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민영에게 감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준상이 아닌 민영의 작은 몸짓들에 어떤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없었어요. 이민영씨 좋아한 적 없어요. 유진은 또다시 자신의 감정과는 다른 말을 던졌다. 민영의 눈빛이 유진의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알고 있기라도 하는지 더욱더 강하게 빛났다. 그래서였을까 민영의 눈빛에 유진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었다. 흔들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던 것이다. 다른 어떤 사람도 준상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민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유진이 스스로가 걸어놓은 체면에서 깨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진이 상혁 유진이 유진이 입을 다물었다. 체면이 풀리고 있었다. 유진씨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진의 체면이 완전히 풀린 것을 눈치챈 민영이 유진의 두 어깨를 힘주어 붙잡았다. 얘기해봐요. 누구죠? 유진은 다시 체면을 걸기 시작했다. 조금 전보다 더 강하게 체면을 걸며 민영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민영은 더욱 세게 유진의 두 어깨를 붙잡았다. 말하라고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말하라고 다그쳤다.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체면이 걸리지 않았다. 그 손 놓으시죠. 그때 분노에 찬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상혁이 민영을 노려보고 서있었다. 두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상혁 역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온 것이다. 아침 일찍 운행을 시작한 곤도라를 타고 체린과 함께 레스토랑에 도착한 상혁은 어디에도 없는 두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레스토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두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밖으로 나온 상혁이 난감해 하는데 길게 이어진 두 사람의 운폭 패인 발자국이 보였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상혁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런데 자신과 결혼할 사람에게 무례하게 그런 대답을 강요하는 민영의 모습이 몹시 거슬렸다. 상혁은 유진의 손을 끌었다. 그곳을 되도록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아직 유진씨 대답 듣지 못했어요. 대답해줘요. 유진씨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죠? 민영은 상혁에게 끌려가는 유진의 뒷모습을 향해 물었다. 참을 수 없었는지 상혁이 민영에게 다가섰다. 그걸 왜 당신이 궁금해합니까? 유진씨 사랑하니까. 의외로 민영의 대답은 단호했다. 상혁이 달려들어 민영의 멱살을 잡았지만 민영은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다. 정말 유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지 너무 당당한 민영의 모습에 상혁은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인가를 해야만 했다. 적어도 한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민영에게 경고해야만 했다. 상혁은 이를 악물고 민영에게 내뱉었다. 다시는 유진에게 접근하지마. 내가 허락하지 않아. 상혁이 민영의 멱살을 풀어주고는 유진의 손을 잡아 끌듯 민영의 시야에서 아득히 멀어졌다. 민영은 그래도 다행이란 생각에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민영이 상혁과 불꽃 튀는 접전을 벌이는 동안 유진이 어느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영은 마음이 편안하고 훈훈해졌다. 산을 내려온 상혁은 유진의 숙소로 돌아와 가방에 유진의 옷가지를 쓸어 담았다. 더는 유진을 이곳에 둘 수가 없었다. 어쩔 줄 몰라하며 상혁에게 매달리는 유진을 무시한 채 상혁은 여전히 가방을 챙겼다. 다시 애원하다시피 매달리는 유진에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상혁이 손을 멈추고 날카롭게 유진을 올려다보았다. 왜 짧게 묻는 상혁의 질문에는 유진이 왜 이곳을 떠날 수 없는지를 묻고 있었다. 이 일 나한테 소중하다는 거 너도 알잖아. 유진은 상혁이 그 정도는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상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속으로 날아들었다. 이민영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게 아니고 유진의 안색이 변한 것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상혁이 계속해서 유진을 몰아붙였다. 상혁으로서는 생각할수록 민영의 말이 기가 막혔다. 어떻게 약혼자인 자신 앞에서 유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 상혁은 거기에 대한 잘못이 유진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떻게 보였기에 어떻게 철신을 했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상혁의 몸부림에 유진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어떠한 말도 상혁에게는 변명만 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상혁은 기어이 유진의 짐이 든 가방을 주차장까지 끌고 나왔다. 유진이 매달리며 말려보았지만 상혁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그대로 그냥 끌려갈 수만도 없었다. 유진은 상혁을 잡았다.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소용 없었다. 얘기를 하자는 유진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뒷좌석에 유진의 짐이 든 가방을 던져넣은 상혁은 유진에게도 타라고 재촉을 해댔다. 유진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혁의 귀에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제야 상혁이 유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유진은 단호히 물었다. 너 나 못 믿는 거니? 상혁의 눈가가 바르르 떨려 왔다. 그래 못 믿어 너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 유진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상혁에게 자신있게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소리되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유진은 안타깝게 상혁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데 아까 왜 대답 못했어? 이민영 씨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왜 대답 못한 거냐고? 눈빛을 흐린 상혁이 물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준상 이외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준상은 준상이었다. 그는 민영도 상혁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대답 없는 유진에게 눈가에 번진 이슬을 삼키며 상혁이 다시 물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 나 맞아? 입을 열지 못하는 유진의 초점이 흐려짐과 동시에 상혁의 입에서는 비통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비틀거리는 몸을 자동차에 실은 상혁이 시동을 걸었다. 당황한 유진이 상혁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벌써 자동차는 유진의 시야에서 멀리 벗어나버리고 말았다. 상혁이 모습을 감춘 곳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던 유진이 고개를 돌린 건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거기 민영이 서있었다. 글썽해진 얼굴로 민영에게 다가선 유진이 도끼 여린 말을 던졌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죠? 대답하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상혁이에요. 찬바람을 일으키며 유진이 민영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민영의 가슴에도 찬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민영이 숙소로 들어섰다. 그러자 소파에 앉아있던 체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영에게 걸어왔다. 기다린 대가가 고작 이거였어? 산 정상에서 유진과 민영이 하는 말을 숲속에서 들은 체린이 민영을 향해 다짜고짜 따지고 들었다. 체린의 곁을 지나 외투를 벗으며 소파에 앉던 민영이 체린의 얼굴을 쳐다봤다. 언제 왔느냐는 뜻이 체린은 이제라도 민영을 설득해 다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민영은 유진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시작한 사랑이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습에서 준상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한 사랑이었기에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신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민영이 꿈쩍하지 않자 체린은 바락하듯 민영에게 대들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민영은 체린을 말없이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무엇부터 변명을 해야 좋을지 민영은 난감했다. 민영은 체린의 마음이 덜 아프고 되도록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마음이 끈이 풀려나갈 때가 있다. 그 끝이 어디에 닿을지 그 또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 풀린 실탈에는 다시 감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민영에게 있어 그 누군가가 유진이다. 자신의 의지처럼 유진에게 끝이 닿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유진에게 향한 민영의 마음만큼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체린에게 차마 이해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다시 감을 수 없는 마음 유진에게 닿아있는 마음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체린이 알아주기를 바랐다. 민영은 마음의 칼을 뽑았다. 날이 선 칼이 아닌 무딘 칼을 물을 자르는 것처럼 반듯하게 자를 수는 없지만 상처가 되더라도 어쨌든 잘라야만 했다. 체린아 헤어지자. 진숙은 유진과 상혁이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됐다. 어디에 간 것일까. 걱정스레 용극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눈가가 젖어있는 체린이었다. 체린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유진을 찾았다. 이유를 묻는 진숙에게 소리까지 질러댔다. 진숙이 모른다는 말을 하려는 순간 기운 없어 보이는 유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체린은 유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다짜고짜 유진의 뺨을 후려쳤다.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 바라보는 유진에게 체린은 눈물을 흘리며 따지고 들었다. 나쁜 기지매 네가 민영씨한테 나랑 헤어지라고 했니? 하지만 네가 무슨 짓을 한데도 난 민영씨 포기 안 할 거야. 절대로 너한테 뺏긴 건 준상이 하나로 촉하니까. 체린은 유진의 변명 한마디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놀란 용극과 진숙이 유진에게 달려왔지만 유진은 두 눈을 꼭 감고 서있기만 했다.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것일까. 유진으로부터 상혁이 먼저 서울로 올라간 것을 들은 진숙과 용극이 셔틀버스에 몸을 씻자 유진은 서둘러 숙소로 돌아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상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을 걸어도 상혁이 전화를 받지 않자 유진은 음성 녹음을 남겼다.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메시지 듣는 대로 전화하라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유진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오랜 시간 전화를 기다려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유진은 밖으로 나왔다. 한적한 길을 걷고 있는데 저만치에 민영이 서있다가 유진을 보고 다가왔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모닥불을 피운 민영은 나무를 열심히 얹었다. 어색해하는 유진에게 어떤 말부터 꺼내 놓아야 할지 잠시 생각했다. 오늘 채린이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말을 꺼낸 민영이 잠시 머뭇거렸다. 혹시 이 일로 유진이 곤란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다행이다 싶었다. 사실 누군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빨리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에 느끼는 괴로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게 그 사람이 상처를 덜 받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채린에게 그런 말을 하고 돌아서서야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어놓기 위해서 유진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한 것도 결국은 민영 자신이 편해지려고 한 말이었다.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니까 무엇에 맞은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지니까 한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이 유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 줄은 몰랐다. 상혁 씨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한 거 정말 미안해요. 상처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유진 씨에 대한 내 감정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내 감정 때문에 유진 씨 힘들게 하는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편하게 생각해줘요. 그럴 수 있죠. 민영은 자신의 말로 인해 아파하는 유진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그 오랜 세월 아프게 산 사람에게 자신마저 아픔을 얹어줄 수는 없었다. 자신의 감정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민영 자신이 참아내기로 마음을 다졌다. 꼭 다시는 유진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유진이 뒤를 돌아보았다. 여전히 모닥불을 보고 앉아있는 민영의 모습이 들어왔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한동안 슬픈 눈으로 민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유진의 눈가에 이름 모를 서러움이 밀려들었다. 민영이 김 차장과 헤어지며 돌아서는데 복도 구석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혁의 마음을 잘 풀어주고 오라는 정아의 목소리도 들렸다. 밖으로 나온 유진이 셔틀버스를 향해 뛰어갔지만 버스는 이미 떠나고 말았다. 유진이 실망한 표정으로 버스 뒤꽁무늬를 바라보고 있는데 클릭슨 소리가 들렸다. 민영의 차인 것을 확인한 유진이 어색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만 있었다. 차에 오르는 유진의 표정이 여전히 어색한 것을 느낀 민영이 한마디 던졌다. 왜요? 서울까지 가지 않고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니까 기분 나빠요? 마음은 서울까지 데려다 주고 싶은데 회의가 있어서요. 유진은 민영의 밝은 목소리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모닥불 앞에 쓸쓸히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까지만 해도 민영의 모습에서 다시는 밝은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다. 그런데 농담까지 던졌다. 하지만 유진은 외면할 수가 없었다. 민영이 밝아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아픔을 누르고 있을지 잘 알기에 자신이 그랬으니까 아픔을 알고도 어쩔 수 없기에 유진의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민영은 당부까지 했다. 서울에 도착하면 상혁에게 전화하지 말고 그냥 갈 것을 갑자기 나타나면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낼 수 없을 거라며 표를 끊어서 다가온 민영이 유진에게 표를 건넸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냈다. 돌아올 땐 웃는 얼굴 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유진은 자신이 우려했던 것을 보고 말았다. 승강장을 벗어날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던 민영이 착잡한 얼굴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 말았던 것이다. 유진의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다. 민영에게서 자꾸만 아픔이 느껴졌다. 유진이 방송국에서 상혁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상혁이 누군가와 콘서트 얘기를 나누며 스튜디오를 걸어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무슨 말을 하려던 상혁의 시선이 유진에게 머물자 상혁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잣집으로 자리를 옮긴 유진이 상혁의 눈치를 살피며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 안 반가워? 예전의 상혁이라면 당연히 반가워 있을 것이다. 바쁜 유진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신을 찾아다니는 것을 알기에 뛸 듯이 기뻐하며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혁은 예전의 상혁이 아니기에 잘 알면서도 일부러 비아냥거렸다. 중요한 스키장일 놔두고 어떻게 왔느냐고. 유진이 서울에 올라온 것도 그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을 민영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상혁은 매우 불쾌해했다. 누구를 만나러 다니는 것도 보고하는 사이냐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로 유진의 가슴을 핥히기 시작했다. 상혁은 달라질 거라고 말했다. 그저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아프면 소리 지를 줄 알고 상처받으면 상처를 줄 줄도 아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다. 이미 상혁은 많이 달라졌다. 화가 난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상혁이 변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상혁은 저녁을 먹으러 가자는 유진의 말에도 녹음해야 한다고 거절했다. 그리고 찻집을 나와서도 잘가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등을 보이며 유진을 남겨둔 채 사라졌다. 눈치를 살피며 쩔쩔매는 유진의 모습에 화가 난 상혁이 유진에게 더욱 못되게 굴었다. 상혁의 뒷모습이 아련해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유진의 마음은 슬프기만 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 엇갈려만 가는 상혁의 모습이 아픈 시간 속을 끝이 어딜지 모르고 달려가는 듯했다. 유진을 뒤로 걸어가던 상혁이 기운 없이 멀어져가는 유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달려가 잡고 싶은 마음이 상혁을 괴롭혔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다. 유진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유진을 잡을 수 있을까. 상혁은 술집으로 들어섰다. 괴롭고 아픈 마음을 술로 달래고 싶었다. 얼마를 마셨을까. 몸도 가늘 수 없을 만큼 많은 술을 마신 상혁이 비틀거리며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멀리 걸어왔다. 그리고 시선이 걸음을 멈추게 한 곳은 유진이 곧잘 올라가던 난간에서 였다. 가누스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난간으로 올라간 상혁은 두 팔을 벌려 중심을 잡아보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팔을 내밀어도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곁에 유진이 없었다. 팔을 내밀면 잡아주겠다던 유진이 없었던 것이다. 난간을 내려온 상혁이 의미 없는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들고는 난간에 기대어섰다. 유진아 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나 사실은 오늘 너 봐서 너무 좋았거든 정말 좋았는데 내가 내가 다 엉망으로 만들었어 정말 미안하다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정말 못났다 김상혁 정말 못됐다 그치 유진아 미안해 미안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담고 녹음을 하던 상혁이 핸드폰을 잠시 바라보다 버튼 하나를 눌렀다.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상혁의 얼굴이 알 수 없는 허탈감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불러도 대답 없는 유진의 이름만이 허공을 떠돌다 상혁의 가슴에 내려앉을 뿐이었다. 약속해요. 돌아올 땐 웃는 얼굴로 돌아온다고. 버스에 몸을 실은 유진의 기억으로 민영이 머물다 지나갔다. 무표정한 자신의 얼굴이 비친 유리창을 바라보던 유진의 기억 속에 민영의 말이 떠올랐고 유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있었다. 유진은 커튼을 쳤다. 자신의 모습이 보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유진이 스키장에 도착했다. 민영이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애써 웃어보이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유진에게 다가선 민영이 작은 웃음을 건넸다. 두 사람은 스키장에 슬로프가 보이는 카페로 들어서 마주 앉았다. 유진은 밝은 표정을 지으며 민영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상혁이 좋아하더라는 말을 던졌다. 민영은 이미 유진이 스키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짐작할 수 있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이 울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민영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유진의 모습이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유진은 눈가에 비친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유진씨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느닷없는 민영의 질문에 유진이 말없이 민영을 들여다보았다.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주고 싶어서요. 여전히 민영을 들여다보던 유진이 자신에게 잘해주는 이유를 물었다. 유진씨를 좋아하니까요. 민영이 창밖으로 보이는 슬로프에 시선을 멈췄다. 난 유진씨를 좋아하는데 유진씨가 바라보는 사람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유진씨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걸 도와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아서요. 민영의 얼굴을 바라보던 유진의 가슴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걷잡을 수 없이 유진에게 향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민영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쓸쓸한 웃음을 보이던 민영이 남은 차를 마시고 유진을 데리고 간 곳은 제설차가 하얀 눈을 빛처럼 뿌리는 곳이었다. 민영을 바라보는 유진에게 민영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유진씨가 원하는 데가 이런 것 아닌가요? 유진은 무슨 말인가 싶었다. 유진씨 지금 울고 싶잖아요. 유진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울기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아무도 못 듣거든요. 가서 유진씨 마음껏 울어요. 유진씨 우는 거 하나도 안 들리니까 알았죠? 유진에게 멀어지며 말을 건네는 민영을 바라보던 유진이 얼굴을 돌려 앞으로 걸어갔다. 제설차 가까이 다가가 걸음을 멈춘 유진이 쏟아져 내리는 하얀 눈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눈과 뒤엉켜 유진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게 다 슬펐다. 숨쉬고 있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감싸 안으려는 민영의 마음도 버겁고 잊을 수 없는 준상의 기억도 버겁고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상혁의 모습도 버겁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아주 긴 꿈이었으면 깨고 나면 기억나지 않는 그런 꿈이었으면 유진의 기나긴 아픔의 눈물은 좀처럼 그치질 않았다. 뒤에서 가만히 유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민영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유진이 소리내어 펑펑 우는 모습이 견딜 수 없이 슬펐다. 그 모습에 목이 메어오는 것을 민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언제쯤 유진에게 이런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언제까지 유진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민영은 자신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 어? 짝꿍은 어디 가고 차장님 혼자 다니세요? 유진과 함께 페인트 공사하는 곳에서 도면을 보고 있던 정아가 혼자 들어서는 김 차장을 보고 물었다. 이민영 이사 본사에 일 있어서 서울 갔어요. 나 혼자 오면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유진은 민영이 스키장에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듣는 순간 마음이 허전했다. 유진씨 이민영 이사 없으니까 좋죠? 김 차장이 유진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생각에 잠겨있던 유진이 당황해하며 놀란 눈을 더욱 크게 떴다. 유진보다 더 당황한 사람은 김 차장이었다. 상사가 없으니 좋아서 별뜻 없이 던진 자신의 말에 너무 크게 놀라는 유진을 보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무한해진 유진이 서둘러 일어서다가 옆에 있던 페인트 통을 넘어뜨렸다. 다행히도 뚜껑이 닫혀있었다. 이상하게 여기는 김 차장과 정아의 시선에서 벗어난 유진이 세면대로 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유진씨 하고 부르는 민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황급히 얼굴을 돌렸다. 민영은 어디에도 없었다. 왜 이러는 것일까 유진은 자꾸만 민영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안하면서도 새삼스런 두근거림에 소리없는 웃음을 살며시 입가로 흘렸다. 결제를 마친 민영이 창가로 다가섰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민영이 생각난 듯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때 체린이 문을 펄컥 열며 들어섰다. 체린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지난번에 충분히 헤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정을 부렸다. 자신이 걱정되어 만나려고 서울에서 왔으면서 왜 전화를 하지 않았냐는 등 투정을 늘어놓았다. 민영은 체린이 하는 말을 들으며 체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약해질 수는 없었다. 자신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 체린까지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체린의 말대로 체린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체린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다. 민영을 잊을 수 있는 시간 민영은 온갖 구실로 매달리는 체린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던졌다. 민영이 할 수 있는 체린에 대한 마지막 배려의 말이었다. 체린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울며 불며 매달리는 자신에게 너무도 잔인하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던지고는 침묵을 지키는 민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민영이 그럴 수는 없었다. 체린은 다시 매달렸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민영의 옆에 있게만 허락해 달라고. 이미 그러기에는 민영이 자신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 있음을 체린은 알면서도 매달렸다. 민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마음 정리돼서 다시 편하게 서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을 체린에게 던질 뿐이었었다. 자신의 부티꾸로 돌아온 체린은 꼼짝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런 체린의 모습을 보고 있는 직원들은 또 무슨 일로 저러나 하는 생각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팔짱을 끼고 뭔가에 골똘한 체린은 불안해 보였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체린이 가만히 고개를 가로 저었다. 너한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시간이야. 민영의 말이 다시 체린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억울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정유진과 이민영 두 사람 모두를 다시 끓어오르는 애증으로 엉망진창이 되어갈 무렵 진숙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무엇인지 궁금했다. 유진의 어머니가 보내온 상혁 어머니의 생신 선물이었다. 유진이 집에 올라오면 전해주라며 진숙에게 보내온 것이다. 순간 체린의 눈빛에서는 교활함이 스멀스멀 넘쳐나기 시작했다. 상혁 어머니 생신 이라? 김피디님 전화해요. 방송을 마친 상혁이 유선배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 작가가 상혁에게 전화를 건네며 말했다. 상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아들었다. 유진이 전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순간 상혁의 눈빛은 아직 식지 않은 분노의 이글거림으로 변해 있었다. 카페로 들어서는 상혁을 맞이한 사람은 민영이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오랜 시간 동안 말이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영이었다. 그것도 정작 하고 싶은 말이 아닌 다른 말들로. 상혁이 용건을 묻기 전까진 계속 다른 말만 늘어놓았던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민영은 상혁과 마주한 그 시간 까지도 자신이 상혁을 찾아온 것이 잘한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유진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는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었다. 생각해보니 유진이 아파하는 부분을 덜어주는 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망설이지 망설이지 것은 아니다. 섣불리 상혁에게 말을 했다가 오히려 유진에게 더 큰 아픔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모든 것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민영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상혁을 만나고 돌아와서는 통곡하던 유진의 모습이 떠올라 그냥 이대로 내려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혁씨 유진씨 사랑하는 거 맞죠? 멈칫하던 민영이 물었다. 뭐라고요? 상혁은 어이가 없었다. 자신이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기가 막혔던 것이다. 사랑하는 거 맞다면 유진씨 그만 힘들게 해요. 나 때문에 유진씨 한테 화난 거라면 그러지 마세요. 민영은 정말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상혁이 유진을 아프게 하는 거라면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곧 후회를 했다. 아무래도 상혁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상혁은 민영의 말에 발끈해서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퍼붓기 시작했다.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고 당신이 뭔데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위로해 주는 척하며 어떻게 해보려는 수작 아니냐는 등 듣기 거북한 말들을 쏟아내었다. 민영은 이상하리만큼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씁쓸한 웃음이 나올 뿐 그리고 알 수 있었다. 돌아서 나오는 자신의 뒷모습에 상혁이 무서운 시선을 꼽고 있음을 생신 축하드려요 체리는 자신이 직접 만든 옷을 화려한 상자에 넣어 포장해서 상혁의 어머니 지영을 찾아왔다. 지영은 오랜만에 만나는 체린에게서 과분한 선물을 받아서인지 내내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차를 마시는 체린의 모습을 조용히 살피던 지영이 대견스럽다는 듯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야무지게 생겼다 했더니 일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이제 남은 것은 좋은 남자한테 시집가는 일만 남았구나. 지영의 칭찬을 들은 체린은 상혁의 집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친김에 하고자 했던 말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우선은 상혁을 기습적으로 공격했다. 지영에게 있어 상혁이 어떤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체린으로서는 그만한 공격 목표가 없었던 것이다. 상혁이 빨리 결혼 결혼 시키세요 아니면 좋은 성격 변하겠어요 지영의 눈이 휘둥그레 졌다. 체린은 공격 목표가 정확하게 맞아들었다는 생각에 내심 쾌제를 불렀다. 그리고 다시는 주어 담을 수 없는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체린은 유진이 일하는 스키장의 총 책임자가 자신과 결혼할 사람이라 했다. 그런데 상혁이가 유진이랑 자신과 결혼할 사람 사이를 의심하는 것 같아 유진이 힘들어 한다고 했다. 실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상혁이 유진과 떨어져 있어서 생긴 오해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결론인 즉 빨리 결혼을 시키면 아무런 오해도 생기지 않을 거란 말이었다. 체린의 말을 듣고 있던 지영의 표정이 한동안 석고처럼 굳어있는 듯 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 우리 상혁이 근거없이 의심하고 그러래 아니야. 너도 유진이 말만 믿지 말고 네 애인 단속 잘해. 체린은 분명히 굳어졌던 지영의 표정에서 감춰진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영은 상혁의 어머니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지영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말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 자존심에 절대로 화부터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체린은 이미 학창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분명 목까지 치밀어 올랐던 그 무엇인가를 삼키는 지영의 모습이 체린의 안테나에 잡혔다. 상혁의 집을 나오는 체린이 묘한 탄성을 짧게 질렀다. 유진이 민영을 다시 보게 된 것은 구조 변경을 위한 일 때문이었다. 반가웠다. 민영을 다시 보게 된 것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던 것이다. 어디 멀리 갔던 것도 아닌데 민영이 없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왜 그토록 민영을 기다렸는지 어쨌든 다시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기쁘기만 했다. 그럼 엠동 쪽은 유진 씨가 한번 둘러보고 나서 스타일 좀 봐줘요. 너무 부려먹나? 민영의 밝은 목소리가 유진의 마음까지도 환하게 만들었다.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 제가 맛있는 거 사줘. 민영이 저녁을 사겠다는 말에 유진은 잠시 주춤 거렸다. 저녁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영은 유진이 주춤 거리는 것이 자신과 단 둘만 저녁을 먹게 되는 것이 불안해서 그러는 줄 알았다. 30분 정도만 가면 맛있는 저녁 식사 할 수 있다던데 김선배와 이정하 씨 함께 가죠. 저 유진이 말을 더듬자 민영이 조용히 유진을 보고만 있었다. 이따 서울 가봐야 해요. 지금까지 밝기만 했던 민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거치고 있었다. 상혁이 어머님 생신 이에요. 그래요? 실망하는 민영의 얼굴을 보는 유진의 마음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민영은 곧 밝은 표정으로 유진에게 언제 출발할 것인지를 물었다. 민영은 자신이 유진을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고 싶었다. 유진의 입에서는 한 시간 후에 출발하겠다는 말이 거리낌 없이 흘러나왔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민영은 한 시간 후에 노크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숙소를 향하는 유진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민영의 마음에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사람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 배웅을 해야 하는 엇갈린 운명 앞에 놓인 민영 과연 어디까지 참아낼 수 있을까 어디까지 억누르고 그리움을 참아낼 수 있을 것인가 민영은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처음 유진을 만나서부터 지금까지를 사무실 사무실에서 처음 유진을 보게 됐을 때 민영은 유진이 정말 미인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초면이었고 거래처 사람이었기에 함부로 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어쨌든 청초한 아름다움의 소유자였다. 맑은 눈빛 일에 대한 열정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늘진 모습까지도 모두 예뻤다. 처음으로 단 둘이 스키장 답사가던 날 유진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서로의 마음이 제일 좋은 집이라고. 민영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많은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굳이 변명하지 않고 묻지 않는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지닌 아름다운 여인 정유진 민영은 유진을 만난 이후 변한 것이 있었다.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 흘러 아픔이나 그늘을 모르고 살았던 민영에게 유진은 사랑보다는 아픔을 먼저 가르쳐 주었다. 유진과 유진과의 일 만남 부딪힘은 민영을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그가 배운 아픔이 유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민영은 새삼 커다란 아픔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아픔은 그 전에 느꼈던 아픔에 몇 곱절이 더한 아픔이었다. 그리고 지금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유진을 사랑하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민영 자신이 가까이 다가가면 유진이 아파할 것 같아 다가갈 수 없었다. 늘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보고만 있는 게 민영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민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카드를 찾아냈다. 정하가 주었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와 유진이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밀쳐내기 전 떨어뜨렸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두 장 정하가 말한 대로 민영에게 다가온 운명의 여인이 유진이라면 잡아야 하는데 잡을 수가 없었다. 정말 수레바퀴처럼 굴러서 올 거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와 있는데도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민영은 다시 서랍 깊숙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두 장을 집어넣었다. 언젠가는 운명의 여인이 다가올 거라 믿으며 그것이 정말 운명이라면 언젠가 유진은 자신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짐을 꾸리고 옷을 갈아입는 유진이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들여다보자 민영과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민영이 아닌 상혁이 서있었다. 잠시 당황한 유진이 상혁에게 커피를 내놓았다. 어색한 기운이 두 사람을 낯설게 만들었다. 일찍 출발하길 잘했네. 조금만 늦었어도 엇갈렸을 텐데. 다행이라는 듯이 말하는 상혁에게 유진은 감정없는 웃음을 흘렸다. 유진은 초조했다. 민영이 언제 노크를 할 것인지 불안하기만 했다. 상혁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에게 화가 나있어 어색해하는 줄 여기고 유진에게 다가가 손을 끌어당겨 잡았다. 유진은 순간 당황했다. 상혁은 여전히 자신에게 화가 나있어 그러는 것이라 믿고 있었다. 유진아 미안해. 나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 알면서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용서 해줄래? 아니야 그런 말 하지마. 유진은 상혁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봄론 녹듯 마음 편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영은 방을 나와 유진을 만나러 가는 것이 설레기만 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선 순간 유진과 함께 있는 상혁을 보고는 다시 마음이 먹먹해졌다. 민영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리고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먹을 수도 없었고 일할 수도 없었으며 그저 멍하게 앉아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불안했다. 복도에서 상혁과 마주쳤을 때 자신을 바라보는 상혁의 싸늘한 눈빛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 여기기엔 너무나 섬뜩했다. 상혁의 눈빛이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함을 던졌던 것이다. 민영은 간절히 빌었다.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빌어본 적도 없었고 신을 믿어본 적도 더더욱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신이 누구라 하더라도 그를 붙잡고 상혁과 자신에게 아무 일이 없기를 빌어야만 할 것 같았다. 유진은 준비한 선물을 지영에게 내밀며 어머니가 보낸 거라고 말했다. 지영은 전혀 그 선물이 고맙지 않았다. 하지만 선물을 받고서도 고마워한다거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영에겐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한마디라도 해야 했다. 고맙구나. 유진은 자신에게 더욱 냉정해진 지영을 보며 생각했다. 아직도 아직도 약혼식 때 좋지 못한 기억이 지영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었다. 축하를 받은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다. 유진도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을 따라갔다. 무슨 일이든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영은 유진이 주방살림에 손도 대지 못하게 냉정하게 굴었다. 그렇다고 주방을 나가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못할 듯하여 유진은 나무를 데치려고 준비한 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지영은 유진의 손에서 그릇을 빼앗아 들며 소리를 질렀다. 됐다니까! 지영의 신경질에 놀란 상혁이 주방으로 달려왔다. 지영은 상혁이 달려온 것을 보고는 얼굴 표정을 바꾸며 애써 감정을 누르고 있었다. 지영은 아직 유진이 상혁이랑 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식을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살림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 싫어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 상혁은 화가 났다.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니 생신 날 유진에게 예전보다 더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다.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유진을 주방에서 데리고 나가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유진을 데리고 주방을 나가는 상혁을 보는 지영의 입가에서는 가는 신음소리가 흘러 흘러 흘러나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다. 케이크를 잘라오기 위해서다. 유진도 지영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들어갔다. 지영이 케이크를 접시에 옮기려고 하는 순간 유진이 접시를 앞으로 내밀었다. 지영은 조용히 유진을 보았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입을 떼었다. 너 유진이 요즘 누구랑 일하니? 스키장에서 일하는 거 맞니? 일만 하는 거니? 무겁고 차갑게 말하는 지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유진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지영이 자신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만 느껴질 뿐이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유진을 보던 지영의 눈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입가에 번진 묘한 웃음이 유진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말 못 하는 구나? 말 못 하는 거 보니 내가 들은 얘기가 사실이었어. 그래 너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맞니? 유진은 여전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당황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 그때 상혁이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섰다.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어머니 지영의 일방적인 말들이 상혁의 귀에 거슬렸던 것이다. 지영에게 다가온 상혁은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지영이 아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소리마저도 그만 지영에게 던지고 말았던 것이다. 어머니 도대체 유진에게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유진이 어디가 그렇게 못마땅하시냐고요? 지영은 기가 막혔다. 유진을 대신해서 무례하게 대드는 상혁의 말에도 뻔뻔하게 자신의 집을 찾아온 유진에게도 지영은 상혁을 한심하다는 듯 노려보았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유진이에게 매달리는지 그리고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저렇게 형편없는 유진이 때문에 엄마도 몰라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상혁을 이해할 수 없었다. 너 정신 차려 유진이가 스키장에서 일을 하는지 남자를 만나는지 제대로 알고 이러는 거니?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상혁은 절규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지영에게 해서 유진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보다 못한 김진우가 상혁을 나무라며 다가섰다. 잘잘못을 떠나 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상혁은 김진우의 의도와는 달리 조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니 지영의 말대로 아버지 김진우도 유진에 대해 오해를 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었다. 상혁은 김진우를 보며 울부짖었다.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와서 유진을 모함하는 거라고 어머니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유진을 모함하는 거라고 김진우를 보며 매달리다 시피 말했다. 그때였다. 지영이 상혁에게 다가와 거세게 뺨을 쳤다. 여자에게 눈이 멀어 부모도 몰라보는 상혁에 대한 지영의 울분이었던 것이다.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있던 유진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울음이 터져나왔다. 입을 가리고 막아보려 하지만 의지대로 되지 않았다.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생긴 거라 생각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기억나는 것은 자신의 짐을 챙겨 밖으로 나오는 상혁의 등 뒤에서 들리는 지영이 안칼친 목소리 뿐이었다. 죽어도 유진을 한식구로 받아줄 수 없다는 소리. 유진은 상혁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와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유진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상혁의 팔을 뿌리쳤다. 이대로 이렇게 가버리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상혁을 설득했지만 상혁은 유진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상혁은 오히려 차 안으로 유진을 밀어놓고는 거칠게 차를 몰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이었다. 민영은 아주 오래도록 창가에 서서 야간 스키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이 상혁에게 이끌려간 이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한없이 창방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 했다. 혼란과 고통으로 뒤엉켜 더는 제 구시를 할 수 없는 빈머리가 되어버린 듯 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니 김 차장이 캣맥주를 사들고 들어서는 것이었다. 유진이 아닐 거라고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본 것이었지만 정말로 유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본 민영의 가슴은 허전함으로 시려왔다. 김 차장은 창가에 서 있는 민영에게 다가서 술 한잔 하고 싶은데 혼자 마시려니 철양에서 함께 마시자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민영 또한 자신만큼 철양할 것 같다는 말을 덧붙이며 민영은 김 차장의 말대로 철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은 마시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김 차장이 술을 마실 때 건배는 해줄 수 있었다. 김 차장은 혼자 술 마시는 게 싫어서 민영을 찾아왔다. 그런데 민영이 옆에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혼자 술을 마시게 되자 김 차장은 술과 물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 차장은 언젠가 자신이 보았던 영화 속의 대사를 기억해냈다. 술은 사람의 몸을 뜨겁게 만들고 물은 사람의 몸을 차갑게 만든다는 내용의 대사였다. 네가 몸을 차갑게 할 일이 있니? 김 차장의 말은 몸을 차갑게 할 것이 아니라면 함께 술을 마시자는 소리였다. 하지만 민영의 마음은 김 차장이 추측하는 것과는 달랐다. 민영은 정말로 몸을 차갑게 굳힐 일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 밤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김 차장은 민영을 잠시 물끄람이 바라보았다. 민영답지 않게 요즘 들어 자주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것이 유진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서서 아는 채를 할 수는 없었다. 김 차장은 답답한 민영의 마음을 대신해서 열심히 술을 마셨다. 민영의 목까지 마시다 보니 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래도 마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사왔던 술을 거의 다 마셔갈 즈음 김 차장은 술기운 때문인지 민영을 보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적어도 술기운이 아니었으면 꺼내놓지 않았을 말이다. 유진이라는 말만 빼고 물었다. 뭐가 문제냐고. 정작 묻고 싶었던 말은 유진과 뭐가 문제냐고 묻고 싶었다. 그리고 다 들어줄 테니까 가슴속에 담고 있는 말들을 후련하게 털어놓으라고 말했다. 민영은 반쯤 감긴 눈으로 김 차장을 바라보았다. 사왔던 술을 다 마셨는지 김 차장이 소파의 다리를 길게 뻗고 누웠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는 않았다. 내가 볼 땐 너 문제 아주 많아. 말을 안해. 중요한 건 말을 안 한다는 거야. 말 해. 내가 김 차장의 말이 끊어졌다. 민영은 자신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그에게 말을 하고 싶었다. 정말이지 다 말하고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신에게도 그 여자가 필요한데 너무나 절실한데 그 여자가 힘들어할까 봐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리고 상혁이한테 보내고 싶지 않다고 그 사람 손잡고 있는 거 정말 보고 싶지 않다고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다 말하고 싶었다. 마음의 조각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민영의 가슴에서 나와 허공을 헤매고 있을 때 김 차장의 코 고는 소리가 커다랗게 들렸다. 언제쯤이 되어야 모든 것이 김 차장의 편안한 잠자리처럼 편안해질 수 있을까. 민영은 외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걸음이 멈춘 것은 제설차가 눈을 만들고 뿌리고 있는 곳이었다. 유진이 울고 싶어 할 때 데려왔던 곳이다. 유진은 소리내어 울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자신의 말만 믿고 펑펑 소리내어 울었었다. 하지만 민영은 다 듣고 있었다. 그녀가 소리내어 가슴으로 토해내는 아픔의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아픔의 흐느낌이 민영에게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게 했는지 모른다. 자신으로 인해서는 오는 일이 없게 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제설체 앞에 서있는 민영의 가슴엔 다른 마음이 다가와 있었다. 지금껏 자신이 가졌던 마음의 자리를 옮기고 있었다. 그녀가 올까봐 아플까봐 그저 지켜보는 일만 하고 있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민영은 다시 숙소로 걸음을 옮겼다. 유진을 데리고 집을 나온 상혁의 차가 멈춘 곳은 물이 보이는 저수지 앞이었다. 차에서 내려 물을 바라보고 서있는 상혁을 유진은 여전히 설득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용서를 빌자고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상혁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지영에게 화를 낸 것은 단순히 어머니에게만 화를 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작 화를 내고 싶었던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유진에게 화가 나 있었던 것이다. 이민영이라는 사람 대체 유진에게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것도 유진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유진과 그 사람을 오해한 것인지도 모두 궁금했다. 상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유진에게 물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정말 좋아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유진은 대답이 없었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유진의 입이 열리지 않았다. 상혁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뒤열켜 들었다. 분노 질투가 상혁의 마음속에서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 상처입은 상혁이 거칠게 차에 올라탔다.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으로 한참 동안 상혁을 바라보고 있던 유진이 천천히 차에 오르자 상혁은 차갑게 말했다. 나 오늘 너 안 보낼 거야. 상혁이 차를 거칠게 몰고 와 세운 곳은 호텔 앞에서 였다. 안타깝고 괴로운 듯 상혁을 바라보던 유진이 애절하게 입을 열었다. 상혁아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말을 하고 상혁을 바라보는 유진이 더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상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유진의 입과 가슴을 얼어붓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민영 씨하고는 산장에서 단둘이 있었으면서 나랑은 왜 안 된다는 거야? 모든 것을 체념한 유진이 상혁을 따라 차에서 내렸다.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상혁은 유진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방해를 받는 게 싫다는 표정이었다. 유진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길을 받아 호텔방으로 들어선 유진은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는 상혁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진은 그를 설득하려다 체념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유진이 이상한 기운에 고개를 들었다. 자신에게 멈춰있는 상혁의 눈빛이 편하지가 않았다. 옆에 두었던 가방을 든 유진이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섰다. 문에 기대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던 유진의 눈가에 이슬이 번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됐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안타까움만 더해갈 뿐. 유진이 화장실에서 나온 것은 상혁의 말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상혁에게 다가갔다. 침대 옆에 창가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민영 씨가 왜 유진이한테 무슨 일로 전화를 하는 거죠? 상혁의 입에서 이민영이란 말이 나오자 유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상혁아 유진이 상혁을 부르자 당황한 상혁이 전화기에 대고 큰소리로 외쳤다. 유진이 지금 저랑 같이 있습니다. 오늘 못 들어갑니다. 상혁이 이성을 잃은 듯 했다. 유진은 상혁에게서 전화기를 뺏으려고 달려들었다. 전화기가 유진에게 왔을 때는 이미 전화가 끊어진 상태였다. 왜 이민영씨한테 나랑 있는 거 들키니까 싫으니?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격해 있는 상혁과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유진이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상혁은 강제로 유진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너무 놀란 유진이 상혁을 밀쳐내지만 이미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 상혁의 힘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유진은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다. 상혁아 이러지마 이러지마 절규하듯 호소했다. 유진이 상혁의 감정에 호소하는 사이 유진의 몸은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다. 상혁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유진의 옷을 벗기려는 상혁의 몸부림은 차라리 저주스러웠다. 어떻게 상혁이 그럴 수 있는지 유진의 분노가 상혁을 밀쳐냈다.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울면서 호텔방을 뛰쳐나온 유진은 정신없이 밖을 향해 뛰었다. 자신을 부르는 상혁의 소리가 들렸지만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온 유진은 서둘러 택시에 몸을 실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자신을 부르는 상혁의 소리를 뒤로 하고 유진을 태운 택시는 호텔을 벗어나고 있었다. 울음을 삼키려 애를 쓰고 있지만 흐르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모든 것이 까마득 생각했다.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자신이 그런 차림으로 택시를 타고 있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다만 가슴이 아파 울음을 참을 수 없는 것만은 확실했다. 유진은 택시를 세웠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아주 낯선 곳이었다. 민영은 눈을 만들고 있는 제설차 앞에서 한동안 서있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사실 유진처럼 그곳에 서서 펑펑 울고 싶어 갔었다. 하지만 민영은 울 수가 없었다. 자신이 유진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소리내어 울고 있으면 어디선가 유진이 가슴 아프게 자신을 지켜볼까. 것만 같아서 그럴 수 없었다. 숙소로 돌아온 민영은 참을 수 없는 그리움에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았다가 그냥 끊어졌다. 민영은 유진이 전화를 받기가 곤란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한참을 기다렸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전화기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찍혀있을 텐데도 전화를 하지 않는 걸 보면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민영은 초조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았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영이 먼저 말을 했다. 유진씨 나예요. 아직 서울에 아직 서울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유진이 아닌 상혁이었다. 당황한 민영이 유진을 찾자 상혁은 다짜고짜 유진이 자신과 함께 있기에 오늘 못 들어간다는 말을 던졌다. 그리고 유진의 당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전화가 끊겼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았다. 후련해지도록 울고 싶었다.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김 차장을 뒤로 하고 민영은 다시 밖으로 나왔다. 걸음이 멈춘 곳은 제설차 앞이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지만 내리는 눈 속에 가슴 속 응어리진 것을 쓰러졌다. 흘러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았다. 한참을 서 있어도 가슴의 응어리는 좀처럼 쓸려 내려지지 않았다. 유진씨 유진씨 소리 없는 민영의 안타까움만 눈 속에 뿌려졌다. 민영은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만 할 것 같았다. 상혁과 함께 있는 곳이라도 달려가야 할 것 같았다. 달려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유진이 있는 곳을 알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유진이 전화를 받았다. 유진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유진의 목소리에 물기가 가득 했다. 민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영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지금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민영씨 더듬거리며 말하는 유진의 목소리에 두려움까지 배어있었다. 꼼짝 말고 거기 그대로 있어요. 내가 찾아갈게요. 유진씨 전화를 끊은 민영은 정신없이 달려가 차에 몸을 실었다. 가슴이 떨렸다. 어떤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운전을 하며 달려가는 민영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중에서도 민영의 머리에 오래도록 기억으로 머무는 것은 유진에 대한 사랑스러운 모습들이었다. 자신마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여리디 여린 유진이 더 걱정할 것 같아 민영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적어도 유진보다는 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유진을 대해야 할 것만 같았다. 민영은 속력을 내서 달렸다. 어느새 서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주위를 한동안 두리번거리던 민영은 한곳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 주위를 찾아 헤맸다. 유진이 유진이 눈에 눈에 들어왔다. 가로등 불빛만 아득한 낯선 곳에서 유진이 어깨를 움츠린 채 혼자 앉아 떨고 있었다. 자신이 다가서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민영은 한동안 그렇게 유진을 바라보고 만 있었다. 뭔가 이상한 이끌림에 고개를 든 유진이 민영을 바라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영은 달려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었다.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을 보고만 있는 유진을 가슴저리게 바라보던 민영이 빠른 걸음으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민영은 유진을 와락 끌어안았다. 유진의 고통스런 울음소리가 민영의 어깨 위에서 서럽게 들려왔다. 찢어질 듯한 민영의 아픔이 유진에게 전해졌는지 유진은 민영의 허리에 손을 감았다. 유진은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민영의 어깨가 이제서야 편안해졌다. 인천 국제공항 돌아가던 표지판이 뉴욕에서 멈춰졌다. 우르르 몰려나온 사람들이 사라지자 마지막으로 들어온 강미희가 수속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우리의 춘상이 잘 있죠? 알 balcony YOU E E G